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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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야아 고시나리가 드디어 연애의 연애 셰프의 눈을 뜨게 되다니 스팀 사랑해 I love you so much 진짜 혼또이 혼또이 다이스키 아 vip님 고아 안녕하십니까 이거는 자고있는 술로도 연애 셰프를 깨우게 해준다는 두근두근 문예부라는 게임입니다 예 진짜 맨날 보시고 몰라요 저는 부끄러운거 예 저는 부끄러운거 몰라요 화요이니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나도 이걸 누릴 수 있어 이제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어 고시나리 고시나리 푸제카 입앤런 죽을 맛입니다 아 그래요? 아 오랜만이에요? 아하 그렇군요 고시나리 아 그거밖에 없더라구요 두둠은 플러스 밖에 없어요 이거 그냥 그걸로 할까? 저스테셋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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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겠다 저스테셋으로 해야겠다 오케이 두둠은 플러스 밖에 없어 기다려 저 멀리서 성가신 여자애가 주변 사람들의 시점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팔을 허공에 흔들며 달려오고 있다 아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아직 캐릭터가 등장하지도 않는데 네 캐릭터가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기대가 돼요 지금 저여자인 옆에 있는 차는 아주 어릴때부터 알고 지낸 속고친구 사유리다 일단 저 갈게요 왜 가요 네 스토리가 항마력 아 뭔소리에요 네 요즘에는 만들기 힘든 그런 친구지만 그냥 서로 너무 오래 알고 지내서 친해진 그런 사이? 나도 그런 사이가 있고 싶다 사유리가 고교시대에 들어갔다가 늦잠을 부쩍 드는 밤에 기다려주기 힘들어졌다 칫식님 칫식님 팔로우 안하셨구나 아이고 사유리가 얘구나 사유리가 얘구나 야 눈떠봐 그러네 이번에 내가 기다려놓았으니까 고시나야 왜 내 이름이 고시나야? 나 고시날 이름 어디있어? 어 고시나니까 여자 같잖아 고시나 뭐야 새글자 새글자밖에 안됐어 고시나 너무해 네 아니 내가 그런식으로 달려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나까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해 지금 내 마음도 이상하다 알았어 알았어 네 아 그렇군요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날 기다려준 건 사실이잖아 어우 왜이렇게 이뻐 얘 왜이뻐 사유리 왜이렇게 이뻐요 네 아하 함께 걸어난다 가까워질수록 거리에 일상적이 태어나면 떠들 어 오케이 고시나야 흐흫 동아리는 정했어 동아리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이거 선택에 따라서 앵든 달라지죠 어 치킨먹어함 이런 사유리의 최소한 것 하나까지도 나에게 대한 것임에 걱정한다 난 적당히 애니를 보거나 게임을 한 면에서 지내는 것임에 만족하지만 응 응 대학교 들어갈 수 있어 대학교 들어갈 수 있어 사유리의 최소한 아 나 지금 현타 왔어 지금 이거 읽으면서 어 하나 재능이 하도 없으면 어떡하냐고 결정된다고 말했단 말이야 내가 행복한 게 나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었잖아 네 지금도 행복하다는 걸 알겠는데 나중에 진짜 사유생활 할 때 적응 못해서 백수가 되는 선생님만 해도 죽을 것 같단 말이야 난 스트리머가 난 전문 스트리머가 되고 싶다고 알았쇼 알았쇼 장담은 못해 중간중간 일.. 아 오 진짜요? 뭐 일단 대시모트에 곱신.. 원숄이에요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곱신아리는 어 드디어 연애 셰프에 눈을 뜨는 거란 말이에요 동아리라 아 블랙킬러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애니메이션 동아리부터 찾아보는게 사유리 언때우때 잘 우리밤 교실에 들어왔나보다 일러클락이 이긴 맘 그러니까 어 단둘이 남았어 어떡해 단둘이 남았으면 뭐 할려구 그래서 들어왔어 가끔 보면 너 나보다 더하다니까 대단하니.. 대단해 너 동아리 늦지 않아? 이렇게까지 늘려줄 필요 없는데 자동진행 자동진행 이거하면 연애를 더 못할.. 아 진짜요? 문예부 문예부가 뭐예요? 네 문예부가 뭐예요? 문화예술부인가? 그니까 나도 관심없는데 문예부 문예부 그니까 나도 관심없는데 문예부 게임부 이런거 있으면은 게임부 이런거 있으면은 좋을거 같은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제 부원들에게 세부함 꼭 데리고 오르겠다고 했거든 지금 여러분들 채팅보다도 지금 샤유리랑 같이 대화하는게 너무 즐거워 지금 에헤헤 못찍힐거면 약쓰고 처음부터 하지 말던가 흐흐흐흐흐흐 처음부터 다 기절하고 이러는건지 모르겠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옆에서 채팅도 보고 있어요 컵케이.. 컵케이크라도 먹으러 간다 됐죠 사랑해 나 오늘 컵케이크에 내 영혼을 팔았다 마지막에 사유리를 따라 계단에서 따라 위층으로 올라간다 3학년 교실과 반과 후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매일가 찾기 위해와도 잘 오지 않는 곳이다 사유리와 함께 힘차게 교실문을 열었다 모두를 인사해 새 부원이야 아니 새 부원이야 아직 들어간다고 한 적은 없는 교실에 들어왔어 내 눈에 들어온 곳은 어머 새 부원이야 반가워 고신날이야 오신 거 환영해요 반말시 반가워요 문예부가 예 문예부가 좋을 것 같아요 새우에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남자를 데려왔어? 아 참 분위기를 깨도 정도가 있지 뭔 소리야 꽃밭에 지금 어 지금 청색 장미가 지금 들어왔는데 항마력 10%라면 워낙 고수나 진짜 오랜만이다 문예부에 온 걸 환영해 나도 환영해 이 동아리 엄청난 귀여운 여자들 모여있잖아 뭐지? 뭐야 이거 뭐냐 고수나리 고수나리 그 생각 그대로 읽히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냥 해 미 미안 나츠키씨 흥 나츠키라고 불리니 까칠한 여자애는 처음 보는 얼굴이다 숭냐 1학년 착각해질 정도로 몸집이 작다 컵케이크 아 컵케이크를 만드는구나 나츠키가 저렇게 툴툴 덜거릴 때 무시해도 돼 난 무시하기 싫어 휘새류가 기술말 샀게 전화하면 다른 여자들 향해 몸을 돌린다 이런 몸을 돌려도 다 여자애들이잖아 나츠키 항상 밝은 친구 이쪽은 유리 우리 중에 가장 똑똑한 친구야 긴장 이거 다 말하고 오늘 감기 걸려도 괜찮을 것 같애 선숙한 분위기를 풍기는 유리는 소심한 성격을 가진 것 같다 나도 좋아 흐흐흐흐 고수님께 미리 참고빔 최선하님 고아 안녕하세요 둘 다 만나서 반가워 모니카랑 벌써 아니사인 것 같던데 맞아 이렇게 보니까 다시 반갑다 고수나 밀리는 어디갔어 왜 세결자냐구 아 문화예술 맞아요? 어어 포즈가 자막이 좀 방해가 되는데 네 아무리 참여 맞다 뭐 얘기하려면 알지 않지만 일단은 작년에 같은 방이었으니까 어우 나 지금 왜이렇게 웃으면 안되는데 자꾸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지금 네 예쁘고 운동신경이 좋기까지 한 모니카는 반응에서 가장 인기있는 여학생이었다 줄여서 나랑은 전혀 가는 세계에서 살았는 사람 정도일까 이색하이 응 그니까 리 실종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딴사미술을 보내면 나같은건 어떻게 해야하나 나 나도 모니카 고수나야 흐흐흐흐흐흐 아니 리가 안붙고 고수나 야 마셔 앉아 내 자리 아 중간중간 아 기록 오케이 모니카 앉으면 돼 내가 퀵케이크 가져올게 내가 만든거거든 내가 가져올거야 이런 츤데래 네 백퍼센트 나치키는 친데래입니다 네 미안 너무 들떠셔 그럼 전차라도 아예 남자한분 왔다고 지금 어 2D가 좋으시면 지금 바로 방정으로 하시고 플체카 흐흐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흐흠 가끔가다가 이런 게임을 해주면서 머리를 시킬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 여자애들이 책자 몇 킬 하나에 큰 탁착처럼 붙여 앉았다 아 선택지 저장 필수 오케이 근데 왜 이렇게 다들 잘알아요 다들 해보신거 같애요 나츠키의 유리는 한쪽 구석으로 가더니 나츠키는 뭔가로 덮인 재빨으려여 유리는 벗장을 연다 아직도 얼씽한... 기만한 한 분위기 속에 난... 아우аю... 나 얼쑥하지 않는데? 어어... 그럼 공개합니다! 짜잔 은박질 먹자. 고양이 모양으로 장치되. 열두개의 컵케이크가 오 Над Driver 그리고 아이싱으로 수염을 그려놓았고 아!! 진짜요??? 진짜 귀엽다 arise 으야아 나 솔직히 더 이런 면이 있는지 몰라는걸? 있잖아 이렇게 하도 하지 않으면 나한테 관심조차 주지 않잖아 얼른 드시기나 하셔 사유나.. 사유리가.. 사유나라래 사유리가 먼저 하나를 짚고 모니카가 하나를 짚었다 그렇다면 나도 완전 맛있어 입안에 컵케이크를 가듭문 채 사유리가 맛있다 다음 상을 먹지 않았는데 아이싱이 입가에 가득했다 아이싱이 뭐예요? 나는 손가락으로 컵케이크를 리저를 돌리면 어디부터 먹을지 고민이다 나츠키가 조용하다 자꾸만 내 눈치를 보는게 신경이 쓰인다 벌써 날 좋아하는거구만 벌써 연애 셰프가 눈에 떠왔어 내가 먹기를 기대고 있는걸까? 마침내 한미 물었다 아이싱이 참 달콤하고 품이 가득하다 혹시 점프 진짜 만들걸까? 아 그래요? 쿠키 장식한테 쓰는거구나 아이싱이 이거 진짜 맛있다 고마워 나츠키 왜 나한테 고마워하는거야? 딱히 아 얘 진짜 츤데레다 이런 장면 어디서 많이 본거 같은데? 에효 참고빈이 널 위해 만들었다거나 그런건 아닌데 아니에요 제가 뭐 이렇게 인상 아 저는 순수한 순수한 플라토닉한 사랑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원하는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런게 아닐까? 세유리가 분명히 뭐 그럴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널 위해 만든게 아니라고 멍청아 알겠습니다 근데 왜 욕이야 나츠키가 나츠키 이상 논리에 할말이 없어 말을 끝내버렸다 유리가 티세트를 드리고 온다 조실스럽게 객사에 찻잔을 나눠주고 쟁반 옆에 주전자를 놓는다 설마 교실에 찻잔세트 전부 가져온거야? 선생님들께서 허락하셨어요 책을 읽을때 차 한잔만 한게 없으니까요 안그런가요? 아 그..그랬지도 네 그렇게 기죽지마 유리가 너한테 잘 보려고 그러는거니까 에..에? 전..전..그저.. 아 얘 얘 좀 맘에 드는데? 어..내 내 스타일..얘가 내 스타일이긴 한데 얘도 괜찮아 유리도 괜찮고 전..전..그..그..그저.. 뭐 책 읽을때 차를 마시는 편은 아니지만 차는 좋아해 일단은 골씨나리가 책..책은 좋아하는데 차는 별로 안좋아합니다 책을 읽을때도 맥주를 농담이구요 차를 마실 줄 아는 골씨나리입니다 다행이래요 다행이란 뜻이 유리가 희미하게 웃는다 아..치밀도는 후반에 가능하구나 모니카가 한쪽 눈썹을 치켜올리고 나를 향해 미소를 짓는다 문예부는 어떻게 들어오게 된가 너희를 보고싶었을때라지 그게..안그래도 이런 짐을 받을까 걱정했었는데 그냥 사율에게 끌려왔다고 말하면 큰일날거라고 동능히 얘기한다 아니 뭐..아직 동아리에 안들어갔고 사율이가 되게 즐거워하는거 같아서 뭐.. 괜찮아 괜찮아 참피하면 얘기 안해도 돼 우리도 최선을 다할테니까 너무 어색해하지 말고 알았지? 문예부의 부장으로서 구원들에게 재밌는 동아리를 만들어가..야..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니까 셋이 안올라갔다니요 뭐 네 어..네네 칸은요? 뭔소리야? 모니카 너 대단하다 어떻게 새 동아리 만들신걸 한거야 너라면 웬만한 동아리에 들어가도 이번전은 쉽게 할텐데 말이야 당장 작년만 해도 넌 토론회 회장이었잖아 아하..뭐랄까 솔직히 큰 동아리들 분위기가 감당이 안되더라고 예산을 얼마나 받아야 한다느니 선선은 어떻게 해야 한다느니 축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느냐 됐다느니 맨날 싸우는 일 말고 하는게 없는거 같아서 혜란님 고아 안녕하세요 그런거 할 바에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뭔가 특별할걸 해내는게 낫겠더라고 그러다가 다른 친구들이 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그게 내 꿈을 이룬거니까 말이야 모니카 만큼 멋진 부장이 또 어린따구래 모니카의 말에 유리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부원이 얼마 없다는게 놀랍네 역시 새 동아리 만든다는건 어려운건가봐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사람들은 아예 새로운걸 시작하는 대회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 별로 인기가 없는 군학이라면 더더욱 그렇고 문예보에서 활동이 재미있고 가치가 있다는걸 살기위해서 꽤나 공을 많이 들여야해 그래서 학교같은 축제에 아 학교 축제같은 중요한 회사들이 더더욱 중요해지는거고 그러다보면 우리가 졸업하기 전에는 동아리도 꽤나 키울 수 있을거야 그치? 응 최총을 다 해볼게요 아 잘 알잖아 모두가 열정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문제서는 모니카는 상당히 노력이 있었겠지 그렇게 3번을 선뜻한 말에 다들 그렇게 기뻐하는건지도 모르겠다 과연 내가 이 여자애들만큼의 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참고로 난 이과란다 저 고씨나씨는 어떤 책을 읽는거 좋아하세요? 어 그게 어.. 최근 몇년동안 읽은 책이 얼마 없지 뭐라 할말이 없는데 만화 반농남 조력이 얼른다 나 책의 표정이 갑자기 활기가 넘친다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거 같은데 근데 말하지 않는다 별로 책이.. 책 읽는쪽이 아닌가보네요 아니 뭐 그거야 지금부터 바꾸면 되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거야 유리갈스피밋으로 진짜 스포 안돼요! 스포하지마요! 나도 모르게 말해버렸다 너는 어떤 책을 좋아하는데 으응.. 전 사짱 가장자리에 손가락을 흩으며 유리가 마려있는다 저 복잡한 세계관을 자세하게 그려내는 수소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작가들의 창의역이나 금솜씨의 간명을 받고는 거든요 그런 이국적인 책에서 좋은 이야기를 그려내는 솜씨도 마찬가지이구요 그러고도 한참이나 좋아하는 책에 대해서 일하기를 계속한다 내중재는 소심한 성격이지만 책에 대해 얘기할 때 눈빛을 보아하니 역시 사운드와 관계하는 것보다 독서를 더 좋아하는 모양이다 솔직히 좋아하는 장면은 많아요 심리적인 요소가 담긴 이야기에 푹 빠지고네요 독자의 설정력 부족을 고의적으로 이용해 심기를 툭툭 건드리는 작가의 실력이 놀랍지 않나요? 요즘은 공포물을 자주 읽는 편이긴 하지만 아 나도 공포물을 읽어본 적 있어 겨우 겨우 나랑 연관질 만한 부분을 찾아야겠다 자 출책 감사합니다 이대로 가다가 유리랑 돌.. 둘이..랑? 유리는 둘이랑 얘기하는 꼴을 낳고 냈어 진짜 유리.. 너.. 진짜 의외다 싫은 척 하나 왔더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기쁜 생각을 가지게 한다던가 완전히 다른 책으로 날 보내준다던가 이색카이! 어.. 그.. 그렇다면은 유리! 너도! 나와 함께 풀세카를 같이 해보지 않으렴? 어.. 그런 책을 속에 놓을 수가 없어요 풀세카도 손에 놓을 수 없단다 특히 공포물 같은 경우에는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 완전히 바꿔주거든요 설령 그게 아주 잠깐 뿐이여 말.. 말이에요 난 공포물 같은 거 싫어 나도 응? 왜요? 나는 그냥 나츠키가 또 내 눈치를 본다 별 이유는 없어 뭐? 나츠키는 귀여운 거 쓰는 걸 좋아하니까 안그래? 나츠키? 뭐..뭐라고? 누가 그래 저번 보일때 놔두고 간 종말이야 거기에 너가 씹던 시가 있던데 제목이.. 시끄러워! 그리고 그거 내놔! 알았어 알았어 에.. 컵케이크라던가 시라던가 역시 나츠키라피키 다 귀여워 사유리가 나츠키에 다가오게 손에 올린다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난 안귀엽거든? 나츠키 너 싫었어? 에..응.. 가끔 니가 무슨 상관이야 아니 그냥 멋있어서 보여준다던가 그럴 생각 없어? 시..싫거든? 얘 진짜..얘는 진짜 친데레다 나츠키가 눈을 피한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갈걸? 아..아직은 별로 자신 없는 거야? 나츠키의 마음을 알 것 같아서요 아 같아요 자기가 쓴 글을 남에게 보여준다는 건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진정한 글짓기는 자신에게 글 쓸때 나타나요 독자에게 자신의.. 자기 자신의 취약점들을 보내고 속마운 기숙기에 있는 것들을 꺼내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해요 유리 너도 글같은 걸 써? 네 내 걸 먼저 보여주면 나츠키도 용기 안하지 않을까? 유리도 자신없게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나 너희들 시 읽어보고싶은데 잠깐 침묵이 돕니다 좋아 나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글 쓴다구요? 나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나츠키와 유리가 궁금하는 표정으로 모니카를 바라본다 각자 집에서 가서 각자 집에 가서 시를 하나씩 써오는 거야 맞아 이거 문에 부였지 참 맞아 문에 부였던 사실을 까맞게 잊고 있었어 음 다음 어쩐지 왜 시이냐 왜 자꾸 책이냐 뭐에까지 그러고 싶었는데 문예구여 세상 다음 모일 때 각자 쓴 시를 서로에게 보여주는 거지 그건 모두 공평한 거잖아 으음 좋아좋아 하자하자 그다가 세 번도 들어왔 수 있고 어떤 것도 배우고 서로 친해지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야 그치? 고씨 나야? 내가 너니? 나야 모니카가 또다시 나에게 따뜻한 미적을 보낸다 잠깐잠깐 그건 좀 어? 뭔데? 세 번 얘기로 들어왔으니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 나 아직 이동환이 들어온다고 안했는데 사유리가 들려보라고 해서 들린 것뿐이고 아직 들어온다는 결정은 안했으니까 아직 당연히 동환이 들려볼까 어? 그리고 어? 그렇게 심한 눈빛을 다 쳐다보면 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치만 죄송해요 전 또 흥? 고씨 나 어 그러니까 난 틀렸어 그런데 저는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잖아 그 그래서 그 그래 시 몇 펄 쓰는 것만으로도 이 여자들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래 좋아 결정했어 문외부에 들어갈게 한 명 한 명 표정이 서서히 밝아진다 행복해 어어 감싸안고 방방 뛴대 어 패언니 고아 안녕하셔요 어 어이 정말 놀랐잖아요 진짜 코케이크 먹으려고만 온 거죠에 정말 화낼 수가 나도 안그럴거야 그럼 정해진거다 문예부에 온걸 환영해 고마워 자 그럼 여러분 이곳으로 오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모임 숙제 잊지마 시스러오는걸 말이야 다시 나를 바로 난 이 시가 기대가 되는걸? 과연 편부하게 짝이 없을게 변한데 글씨의 실력으로 모니카의 길을 마주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바뀐다 쫄튀할게요 왜요? 끝까지 봐셔야 돼요 같이 항마력을 키워요 우유와 나츠키는 모든 이런 나쁜 주인공 아니 어떤 여자를 하나를 고르고 그 여자한테 되시려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내 병한테 다 되시려하려고 이런 나쁜 누구야 주인공 나구나 사유리 나츠키 유리 그리고 모니카까지 과연 내가 매일 방과 후 시간을 문화에 비해서 보내는 걸 좋아할 수 있을까 여자애들 하나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좋아 어차피 하기로 한거 최촌을 다하면 행운이 따를지도 몰라 첫입길도 한건부터라고 그럼 지금부터 써봐야겠지 아아 와 아름다운 아름다운 반딧불 따뜻한 핏빛 따뜻한 핏빛 어 희망 부서진 무라란 어린시절 친구 바보같은 바보같은 눈부신 깨달음 이거 근데 뭐하는거에요 흉터 즐거운 욕장 욕장 게으른 어 게으른 충 어 쾌락 팔찹팔찹 어... 딸기 안녕 고시나? 도망가자야 딸이 당이야. 요새 적어도 무대부에 돌아왔다. 내가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랑 모두들 얘기 나누고 있었다. 시각은 낚시 후 시켜주셔서 고마워요 고시나. 글에 익숙하지 않겠는데 이렇게 와주시고 저희가 괜히 너무 어려운 결정을 내게 만든건 아닌지 저기 애가 어떤 애인줄 알고 그러는거야? 이제부터 내 시를 읽어보면 어떤 애인줄 알걸? 올해 내가 동아이 딸이에 관심 없다는걸 사유리가 말해줬어. 그리고 작년에도 니가 그냥 놀러온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작이 이만지 않으면 오래 못갈줄 알아? 나 특히 문예부실에 만화 컬렉션을 넣고 다니는 사람이 할말은 아닌거 같은데 뭔소리에요? 그 재미를 위해서 한거에요. 원래는 제가 되게 신선 플라토닉한 사랑을 하고싶은 그런 고스나리라고요. 나츠키는 모니카와 만화를 동시에 말하려다가 혀가꼬르면서 할래? 만화도 문학이야. 맞아! 만화도 문학이야. 혼자 치프팅에서 꼬리를 말대로 자기 자리에 앉는 나츠키. 얘들아 걱정하지마. 고스나는 자기 싫은 일만 아니면 항상 열심히 할거야. 뭔소리에요? 안그래요? 내가 부탁하자라도 힘든 일도 도와줘. 요리라던가 내방 청소라던가 너무 믿음직하네요. 샤율이 그건 내방이 너무 더러워서 그냥 넘어기 힘들어해서 그랬던거고 그리고 한번은 너 집에 불레뻔한적 있었으니까 그랬었지. 헤헤. 두 분은 정말 친한 친구군요. 조금 질투가 날지도. 유리랑 고스나라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 으음. 친구가! 친구 이상을 원하는 것 같은데 유리는. 사, 사유리? 응? 언제 사유리 다시 한번 또다시 한번 나를 공격에 빠뜨린다. 아 맞다. 있지. 오늘 유리가 너한테 줄게 있다는데 잠깐만요 사유리씨. 응? 나한테? 어 그게 부끄러워하지마. 별건 아니지만요. 뭔데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별건 아닌데 사유리씨가 괜찮은 것처럼 말씀하셔서 어쩌지? 응? 유리야 미안해. 난 그럴듯이. 아아. 이럴땐 내가 나셔야겠지? 저기 걱정하지마. 애초에 뭘 받은 거라고 기대한 것도 아니고 뭘 준비하든 간에 나에게 깜짝 소문인걸. 그 성의에만으로도 감동이야. 그 그런가요? 그래.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나도 호흡대가 떠진 않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요. 유리는 가방에서 책을 하나 건네주었다. 소외감을 느끼시지 않게 그래서 좋아심하는 책을 골라왔어요. 내용이 길지 않아서 자주 책을 읽지 않다로 추정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할 거리도 생기니까 이, 이건 어떻게 여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걸 키워질 수 있을까? 심지어 그 직접 고민 해서 내가 좋아할 만한 책을 골라올 수 있어. 내가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도 말이야. 젠장 후반부가 궁금하잖아. 유리 고마워. 이 책 무조건 읽을게. 나는 매우 기뻐하면 책을 가져갔다. 휴. 천천히 읽으셔도 좋아요. 나중에 꼭 어땠는지 말씀해주셔야 돼요. 이제 모두 할 수 있니. 모니카가 준비한 본 활동을 시작해야겠지. 라고 생각할 것만 그게 아닌 것 같다. 세율이야 모니카는 한고 싶을 게 있어. 스타러였다고 했고. 유리는 책에 코를 박고 있다. 이때만을 기대했다. 긴장 대표적으로 책을 읽는 모습을 안 보려야 안 볼 수 없다. 그 책이 성인용 책이니? 뭐 성인용? 성인용? 한편 나 책기는 벽장 안을 뒤지고 있었다. 하아. 오늘은 누구에게도 반응을 받고 싶지 않다. 나는 가까운 책장에 왔는지 엎드렸다.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문학에 관련된 문학관을 진짜 떠받게 된거지? 유리가 준 책을 읽을까? 하지만? 오늘은 읽기에는 너무 피곤하다. 금방 잠이 들어버릴 것 같다. 나는 누군가 갖고 사율이와 모니카가 한 대화를 들었다. 우리 다른 동안에 비하면 진짜 게을러진 것 같아. 음. 글쎄 아직 포기할 순 없어. 숙제야말로 모두에게 문학이 뭔지 보여줄게 해니까. 문제는 문예부라는게 너무 복잡하고 지적으로만 보인다는 거지. 하지만 그렇지만은 안잖아. 그치? 우린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줄 방법이 필요해. 사람들에게 창의적인 마음을 깨우는 방법이 음. 그렇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재밌는 일을 한다 해도 그게 문학에 관련된 사람은 아무도 안 올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처리창을 관리시켜야 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찾아오면 창의적인 마음을 그때 가서 깨우면 되는 거야. 뭐지? 사율이가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다니. 사율이가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건 굉장히 희귀한 일이다. 흠 좋은 지적이야. 그러면 음식이 효과가 있겠지? 어떤 음식? 글쎄. 아 그러면 컵케이크. 아하 좋은 생각이 났어. 나 치킨가 좋아야겠네. 아 맞아. 나 치킨 엄청 맛있는 컵케이크를 만들지. 엄청 잘했다. 그래서 제안 한 거 아니야? 컵케이크가 내 창의적인 의장의 말을 보고 있어. 그럼 컵케이크로 하자. 배고파. 어쨌거나 축제에 대해 자세히 얘기할 필요가 있어. 나 이걸 어떻게 어떻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읽고 있는 거지? 나는 웃었다. 얘기가 끝나자 사율이는 평소에 자신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여기엔 내가 사율이를 정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나같이 동기별을 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과는 다르게 사율이는 주어진 일에 마음은 줄어들었고 그걸 살아나게 한다. 그래서 사율이가 이렇게 저렇게 끼어들고 내가 가만히 있는 거고 사율이의 눈으로 보는 시장은 어떤 시장일까? 어머어머어머 너 가까워 가까워 가까워. 으악! 눈을 뜰자 사율이 얼굴에 내 시야를 꽉 채우고 있었다. 난 거의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다. 에헤 미안. 잠깐만 시장해보니 별로 미안하지 않잖아? 이런 식으로 잔 건 내 잘못이지. 여긴 낮잠 동아리가 아니야. 우리 학교에 낮잠 동아리도 있었나? 너 어제 또 늦게 잤지? 이제 동아리에 가입했으니까 애니김보 같은 거 보는 시간을 줄여. 싫어! 그러다 버릇된다. 너 너무 크게 말하지마. 나 혹시 모니카가 듣지 않을까 하고 숙제역 노출을 보았다. 그래도 사실이잖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넌 하셔야 될 것처럼 하는구나. 사율이. 여러분한테 제 표정을 지금 보여줄 게 없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군요. 넌 항상 내 걱정하는구나 사율이. 에헤헤. 그게 가장 내가 열심히 하는 거지. 그게 문제야. 네 생각도 좀 하라고. 넌 내 걱정보다 내 걱정을 더 많이 하잖아. 넌 매일 늦잠을 자잖아. 그렇지? 에? 매일은 아니야. 별로 설득력이 없는데. 지난주에 제 시간에 일어난 적이 얼마나 됐는데. 그건 비밀이야. 됐다. 제발. 적어도 의심은 해줘. 못하겠는데? 사율이 너한테 다 껴있으니까. 사율이는 자기 자신을 한번 훑어보았다. 나한테 다 쓰여있다고? 너 오늘 아침에 분명 서둘렀겠지. 봐봐 내 머리 끝에 다 뻗쳐 있잖아. 아. 나는 사회의 머리를 정리해주려고. 손가락 끝으로 이리자리 움직여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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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성머리카락 만져주는거는 원래 여성분들이 머리카락 만져주는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거를 해준다는거는 진짜 친한 친구거나 진짜 이성처럼 관심있거나 둘중에 하나거든요 야 머리좀 빚고다녀라 내 머리는 원래 잘 정리가 안돼 그럼 핑계는 안통해 내 머리만 말하는게 아니야 리본도 정리되어있지 않잖아 옷깃에는 치약사국도 묻어있네 나는 손가락 원룩을 지워보려고 했다 그래도 아무도 모를텐데 당연히 알지 그냥 내가 벗어날까봐 아무도 말 안해주는거 다행히도 난 별로 신경 안쓰니까 진짜 못됐어 단추도 안잡고 진지하게 사유리 왜 내가 아직도 남자친구가 없다고 생각해 iada 그건 진짜 너무해 그래도 나중에 나한테 감사해야할걸 난 아래에서 사유리의 단추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 잠깐만 이거 이래도 되는거에요? 이거 잠깐만 이거 이래도 되는거에요? 야 이거 야 야 야... 내가 지금 어떤 게임을... 그... 야... 설명해준 것보다 가장 잘 설명할 수... 잘 설명해줄 수 있는 게임이야. 어머... 아니, 이게 되냐고... 얼마나 깎아져 보면 마음이 바뀔 거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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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야, 이거 안 돼! 어휴, 이거 해주시는 거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생각하고 있어. 응? 그런 거 말하지 마. 내게 부상해서 바보야. 괜찮아. 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걸... 되게 기분 좋은걸? 잠깐만. 저장. 나도 안 그래? 아! 아마도? 아, 조심해. 단추 뜯어지겠다. 이건 왜 잠기 힘들지? 단추에 이름이... 이혼 너한테 맞기는 하는 거야? 에헤... 내 살 땐... 살 땐 딱 맞던데. 아... 제대로 잠기만 해도 안 맞는 옷이 하는 거 그만하실 텐데. 뭔 소리예요. 뭘 그렇게 웃고 있어. 빨리! 다음... 다음 화면. 잠깐만. 흐킷. 난 못 읽겠어, 잠깐만. 어쨌든.. 보기 좋네. 아! 하... 체 Henri의 교육에 절기 단추가 철여져 있는 걸 보면 왜 이렇게 기분이 이상할까? 근데 너무 답답해. 유솔찾니? 고아, 안녕하세요? 으으... 불편하기만 하잖아 세윤의 재팩에 단추를 전부 풀어쳤다 휴휴 훨씬 낫네 세윤은 팔을 내밀고 몸을 이리저리 꼬았다 그럼 계속 풀고있으면 남자친구 안생긴다는거네 그게 무슨 논리야 그리고 그게 왜 좋은것처럼 말하고있죠 왜냐하면 내가 남자친구를 생기면 니가 이런걸 하게 내뜨지 않을거 아냐 뭐야아 이거 남.. 아니 이 남자 주인공이 일단은 기본적인 여자 넷명이 다 남자친구 남자주인공 좋아하는거 같은데? 완전 극랑이잖아 여기가 지금 천국인가요? 네 지금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고있어 그리고 넌 날 가장 잘 챙겨주니까 그래서 풀고있을거야 부끄러운 말좀 하지마 에? 이런 남자주인공이 약간 답답한게 이런 말을 들으면은 보통 여자애가 날 좋아한다는걸 알고있어야 된다구 아.. 그니까 저희 패원님 예 나 지금 팩트맞아가지고 뭐 어쨌든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해봐 니가 일찍 자르고 놀만한다면 알았쇼 알았쇼 약속이다 에헤헤 내가 얘기하는게 진짜 불가능하다니까 좋아 얘들아 어? 뭐니깐 갑자기 튀어나왔다 이제 서로가 씬 시 공유해볼까 아까 그게 시였죠? 네 아싸 고생 나두응 나두 나는 열정적으로 대답하는데 십행이지만 사용하는 자기의 씨를 총총 뛰어갔다 두번째 씬에서 뭐야 잠깐 쉿 조용해요 네 실 써오는거 있지않았지 응응 내가 이런 복권지 이렇게 전반하기로 했다니 흐흫 그럴리가 19금이라니 19금의 단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네 극자 씨를 꺼낸다 누구의 씨를 먼저 읽을까? 당연히 어 모니카 모니카부터 먼저 보여주는게 낫겠다 흐흫 그 문예부에 관심있다는것도 보여줄게 말이야 고슨아 좋은시간 버리고 있니? 아 응 좋아 듣기 좋네 흠 이거 맘에 든대 봐봐 맘에 든대잖아요 맘에 든대잖아 어 모니카 봐봐 지금 누구에요? 누가 정뚜어 뭐야 패원님 왜 정뚜어 뚝 떨어져요 맘에 든대잖아요 지금 사유리가 좋아할만거 같은데 네 어 지금 예 지금 지금 표정을 못보여준다는게 너무 진짜 한이됩니다 지금 사유리가 좋아할만거 같은데 네 나 지금 방송하면서 이 꼬리가 내려가본적이 없어요 지금 그래?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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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유리 엄청 친한친구잖아 시 쓰는 것들이랑 비슷한 점이 있는게 그렇게 놀란 일이 아니긴 하네 아 글쎄 우리가 친한친구긴 하지만 나랑 세유리는 많이 다르거든 흠 글쎄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니가 모르고 있던 비슷한 점이 있을거야 세유리가 너에게 말하는 방식을 보면 너희 둘은 정말 서로에 대해 신경쓰는거 같아 그렇지 않아요 이 꼴이 안올라갔어요 여러분 다른 방식으로 보인다고 해도 끝만쯤은 니가 하는 니가 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비슷할거야 내 시를 그때 그렇게 느낀거 같음 너무 깊게 생각하고 읽은건 아니지?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나 요리같이 들리네 어쨌든 사유리는 시 사유리의 시는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 아니에요 분명히 사유리는 행복이나 시스템 같은 감정을 탐험하는거 좋아한다고 할 수 있겠지 그렇게 행복해보이는 아이가 할 수여픈 것들도 죽일지를 누가 알겠어 아니에요 행복하다뇨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맞아 완전 예상 바뀌었지 볼 사람마다 다른거니까 너네 실험적인걸 너무 부드러워하지마 난 여러가지를 시대어보려고 해 아직 확실한거 찾으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거 같거든 제가 이렇게 지금 기뻐하는게 눈에 티 나나요? 귀에 이제 티가 나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 기뻐하는게 티가 나요 지금? 티.. 티 나요? 많이 나요? 흐흐흫 많이 나요? 니가 새로운거 싫다는 것도 보고싶을걸 그렇게 그게 너무 심하게 티나요 이런 안되는데 티 나면은 그게 너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는 최고의 방법이야 다들 자신의 스타일이 너무 편하게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너에게 가장 맞는걸 찾으러 생각해야 되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스타일들을 쓰지 말고 너만의 스타일을 찾아봐 누군가에게 인상을 심어지거나 할 필요는 없으니까 아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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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내시 읽어볼래? 걱정하지만 나도 그렇게 잘 쓰는 편은 아니야 그래서 잘 쓰는 거 아니니 나는 사람치고 꽤 자신감있어보이는데 음 그건 내가 자신감있어보이도록 보여야 하기 때문이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항상 그렇다고 느끼는건 아냐 알겠어 그럼 읽어볼까? 저기 이거 플레이타임이 몇시간이에요? 벽 틈 나을 쓸리가 없어 봐 빛의 방향이 다르잖아 시끄러운 이웃이었을까 화나나는 친구였을까 알턱이 없지 집에 없었습니까 무슨 단서화도 있을까 안을 들여본다 안 돼 보이지 않아 마치 장림이 된 것처럼 비틀거린다 햇빛에 노출된 필름처럼 하지만 너무 늦었다 냉망망하게 이미 의미없는 잔상이 영구적으로 그을려버렸다 그냥 작은 구멍이었을 뿐인데 그렇게 밝은 것도 아니었는데 너무 깊었다 모든 것을 향해 뻗어나간 그 구멍 무한한 혜택지의 구멍 뭐야 난 깨닫다 난 들여다보고 있었음이 아닌 내다보고 있었음을 그리고 그는 반대쪽에서 들여보고 있었음을 아 진짜요? 어떤 거 같아? 응 이런 건 자유심이 많네 난 피드리고 즐기야 아주 초보자라고 괜찮아 그런 시가 되게 유행이거든 다누어줄 사회관계를 감출보는 워낙으로 물이 가능하다고 말이야 또 난 통하면 그 효과는 배가 돼 아 응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요즘 뭔가 깨달은 거 있거든 그래서 레시도 그런 영향을 좀 받았어 깨달은 게 있다고? 응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조금 복잡한 문제나 아직 얘기할지도 모르겠어 꽤나 강렬한 경험이었거든 다 다들 더 친해지고 나면 말할까 싶어 근데 아까 그 내면주에서 고르는 거 저장했어야 했어야 했나? 생각해볼까 그랬는데 어쨌든 오늘의 모니카의 자문 팁 가끔 씨를 쓰거나 일할 게임 안 될 때 어느 거에 맡길 게 있을 거야 너무 완벽하게 쓰려고 한다면 전 진재를 보이기가 힘들어 그냥 쓰이는 대로 쓰고 나중에 정리해봐 다르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같은 곳에 펜을 더 오래 두고 있으면 그냥 큰 잉크 웅덩이만 생길 뿐이야 그래서 손 움직일수록 그냥 흥이 맡겨 오오 좋다 나 지금 뭔가 깨달았어 고스냐에도 뭔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아 그렇군 일단은 흐름에 맡기는 것만 이게 오늘 내 조언이야 모니카 고마워 이거는 저기 따로 그게 없구나 저장 저장 설탕 아 일단 아까 사유리랑 맞다고 그랬으니까 와 세상에 이거 진짜 좋다 고스나 봐봐 다들 좋다잖아요 진짜요? 보아보아보아보아보아보 난 누른 적이 없어 어? 엄청 마음에 들어 너 언제 이런 실력이 숨기게 있었던 거야 사유리 너 분명 과장하는 거지 애초에 내가 그릴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뭘 어떻게 했는지 나도 몰라 아 그래요? 그렇게 하면 넘을까요? 나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거든 아하하 어휴 그것보다 적극적인 조언을 해주면 좋을텐데 나스키도 말이야 내가 실소 좋은게 아니라? 에? 뭐 완전 아니라도 못하겠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내가 널 더 잘 이해해서가 아닐까? 내 시를 보면 그냥 시간이라 곧 시의 나의 시다라는 느낌이 딱 오거든 그래서 더 특별하고 느끼는 거 맞는 것 같아 내 감정이 바로 느껴지거든 사유리가 좋으니 갈색을 비우고 있다 너 이상인 사유리 에헤헤 그냥 내게 시야했다는게 너무 기뻐 가장 니가 정말 동아리의 이론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아 진짜요? 당장 너랑 같은 교실에 같은 부활동하고 있는데 뭔 고 그렇지 아직은 있지 않지만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치? 내가 전에 말 듯이 고스나 너 마음 깊은 곳 사이에는 하나도 이기적이지 않은 거 알아?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걸 시도해 보는 건 거라던가 그런 건 진짜 착한 마음 사.. 착한.. 마음 착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고마워 사유리 사유리 내 꿈꾸기로 좀이라도 눈치챌 수 있을까 싶다 뭐 그래도 내가 문의 불에 들어온 중 하나가 사유리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다 이게 사유리한테 얼마나 큰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응! 정말 즐거운 시간만 보내고 가게 해줄 테니까 알았지? 카바돈님 고아 안녕하세요 Welcome to my broadcast again Thank you for coming 그게 너에게 보답하는 길이니까 그래 그럼 기대할게 예이! 이제 넷이 이제 니가 내 신 읽을 잘지 그치? 자 그렇지만 나도 글씻이니 못하거든 헤헤 그럼 뭐 다 알겠지 햇빛에게.. 아침에 블라인드 사이로 비치는 너의 모습에 난 마치 니가 날 그리워했다는 느낌을 받아 날 침대에서 일으켜 이마에 입맞추고 나루하여금 눈에서 졸림을 비벼내게 해 나와서 너와 같이 놀자고 불러주는 거니? 아님 목구름 가득한 날을 바라지 말자고 믿어주는 거니? 위를 바랍니다 하루는 바랐다 비밀이구나 그래도 난 널 믿어 너만 아니었다면 평생 잠잘 수 있을 텐데 화난 건 아니지만 아침밥은 먹고 싶어 기가 막히다 야 아침밥 아침밥에서 감동받았다 야 아침밥에서 감동받았다 울 것 같아요 지금 아침밥 야 아침밥 먹고 싶어 와 멋진데? 근데 왜 다음이 진행이 안 되냐? 사유리 그냥 물어보는 건데 너 설마 오늘 아침에 시스템 이걸 쓴 거야? 아니야 아주 약간만 썼어 아주 약간이 한 것은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어젯밤에 하는 걸 까먹어서 뭐 덕분에 내 자신이 좀 괜찮은 삶이 하는 걸 느꼈어 못됐어 그래도 열심히 썼단 말이야 아 응 나쁜 시라는 뜻은 아니었어 좋은 시인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꼭 너처럼 들리네 진짜? 응 특히 마지막 줄이 끝이 아 너무 마지막 줄이 진짜 와 많은 한 추적엔 많은 한 추적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침밥이 먹고 싶어 야 야 아침밥이 먹고 싶어 야 계란이랑 토스트를 만들어 먹었어 네 학교에 늦는데도 아침을 거르는 건 좋지 않으니까 맞아 아침은 먹는 거 짜증 난다고 맞아 맞아 뭐 거기에 택한 거 필요는 없겠지 어쨌거나 보여줄 수 없어 에헤헤 이거 진짜 재밌다 모니카는 최고야 아 응 다음에 까먹지 않을 거야 그리고 최고의 시를 쓰겠어 응 기대하고 있을게 좋아 그 다음에 나츠키 응? 뭐 딱 딱 너 같은 애가 쓸만한 시네 이 씨 이 나츠키 이 녀석 안되겠구만 그건 좀 너무한데 글쎄 저기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었죠 시에게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내 귀여운 입맛이 별로야 안 맞는다는 거야 맞고 싶다는 거야 아 아니요 하 뭐 어쨌든 내 거를 보여줘야겠네 내가 졸만한 건 아니야 독수리는 난다 원숭이는 올라탄다 귀뚜라미는 뛴다 말은 경쟁한다 부엉이는 찾는다 치터는 달린다 독수리는 난다 사람들은 시도한다 근데 그게 다야 이거 그거잖아 원숭이 언덕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기름은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도장 이거 아니야? 이게 딱 그건데 이 씨가 딱 그 시예요 네 정말 명장이네요 사람들은 시도한다 명장이네 야 근데 왜 이게 자동 안 넘어가? 빨리 넘어가고 싶은데 좀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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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한 형님 이거 아니 아니 팩트 때리지 말라고요 팩트 때리지 말라고요 네 팩트 때리지 말라고요 뭐 안 좋아할 거라고 했지 괜찮은데 왜 뭐? 그냥 솔직히 말해 솔직히 말한 거야 왜 내가 안 좋아할 거라고 확신하는 거야 응 왜냐하면 고등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잡하게 써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밀리언 판매 기자 복신나 해도 언젠가 책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내 글은 별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 그럼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시를 쓰는 의미가 없잖아 글 쓰는 스타일이 다르다고 전하는 의미가 약해지는 것도 아니고 맞아 내 말이 읽기는 쉬운데 의미 깊은 시간은 좋아 이 시처럼 말이야 주변 사람들 다 잘하는 게 한 가지씩 있으면 마음이 상처가 될 수 있잖아 그걸 주제로 이 시를 쓰기로 결정했어 아 응 이해해 그리고 간단하게 쓰이는 글이 좋은 점은 단어 선택으로 많은 의미를 배워할 수 있는 거야 회원님 아 나 지금 60초 밴하고 싶어 자주 오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팩트폭력을 하는 거야 알고 있다고요 나 지금 이색하이에서 놀고 있으니까 현실 세계 얘기 좀 하지 말아주세요 네 이색하이에서 놀고 이색하이에서 놀고 있다고요 지금 네 이색하이에서 놀고 있는데 자꾸 팩트 현실 얘기하지 말라고요 이색하이에서도 저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마지막 주에 감자고 뜯어냈는데 돈을 뜯어냈는데 돈을 주거든 그랬군 내가 못 알아봤지 신경심 잡음이 엄청 많네 크로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뭔가 배울 점이 있었다니 다행이네 가장 어린 사람한테 이런 시가 나올 줄 몰랐지 응 그렇네 정말로 얘기 못했다는데 놀라게 됐다 어차피 다 같은 얘기라 나이 차는 몇 달 안 나올 텐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정하지는 않는 쪽이 좋겠지 자 유리밖에 안 남았다 유리 안녕 음 어 유리가 시를 찾아본다 그렇게 1분이 됐다 시를 읽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 텐데 말이야 저기 아 죄송해요 말하는 거 깜빡했어요 어 괜찮아 억지로 안 해도 돼 그런 게 아니라 심각으로 말로 옮기기만 하면 돼요 잠시만요 좋아 처음 쓰이시죠 그렇죠 으으으 그럼 왜 물어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 썼다는 거네 아니요 방금 제목 쓰일 높였나요 으으으 죄송해요 유리가 손에 얼굴은 묻는다 아무것도 안하고 몇 분이 지나버렸다 유리가 두 사람이 사람은 분실 사람이란 이야기하는데 정렬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 괜찮아 말하기 전까진 몰랐어 이거 뭐냐 저기 누군가 편집했을 때 여기 사진에다가 랜사진 올려놓으면 큰일 나요 진짜 네 맞아요 귓쓰기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하기 쉬운 버릇 같은 게 있어요 저도 그 과정을 겪었기에 잘 알고 있어요 제 생각에 계속 알기 쉬운 건 문체를 너무 시설 수가 있을 고른다는 점이죠 다른 말로는 주제에 맞지 않게 문체를 고르고 둘 다 포기하지 못하는 경위가 있다는 거죠 결국엔 문체들 주제 둘 다 본래 가지고 있는 형제보다 약해지고 말이에요 한 번 말을 시작하자 하느님도의 백화시도 바뀌었다 말을 더 이상 더듬지 않고 정말 전문가처럼 얘기를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건 아니지만요 간단한 시에도 쓰이는 기술이 하지 말아요 그런 기술들도 자꾸 쌓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조화를 유도로 쓰는 게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충분히 소환할 수 있을 거예요 예제들 보아가며 새그러운 것들 써몰면서 말이에요 다른 부원들에게 좋은 피드백을 줄 수 있길 바래요 나치키씨는 조금 편안한 생각이 들을지 몰라요 편향? 어떻게? 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죄송해요 괜찮아 본인에게 사는 것인지 나에게 사는 것인지 누구한테 사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다 네, 니씨 읽어봐도 될까? 부탁드려요 어떻게 좀인지 알리고 싶어요 얘는 소설처럼 썼을 것 같아 조금 죽기도 하다 문에 부과하는 일이 그런 게 아닌가 빛 아래 유령 흘러내는 머리카락이 흐린 포박빛 아래 빛난다 유용하며 적은가보다 세월의 힘을 이겨낸 마지막 하나 남은 가로등 미래의 색 역겨운 청년식으로 산맥하게 바뀔 마지막 가로등 난 유용한다 차분하게 과거에 살면서 현재의 공기를 마신다 가로등이 깜빡한다 나도 깜빡해 준다 오오오oo 멋있다 제발 저를 이 색깔이 있었을 때 Mamnya 그녀도 저기 행복해볼까 깜빡하게 냅둬주시면 안될까요? 이거 진짜 C 같아요. 맞아요. 비라리 유령. 흘러내린 머리카락의 흐린 흐린 호박빛 아래 빛난다. 유형하며 저은가 보다. 세월의 힘을 이겨낼 마지막 하나가 남은 가루듬. 미래의 색. 역겨운 청록색으로 참백하게 바뀔 마지막 가루듬. 약 유형한다. 차분하게 과거의 정면세 현재의 공기를 마신다. 가라돌 등이 깜빡... 깜빡이다. 나도 깜빡여준다. 나츠키보단 부족해요. 아 진짜요? 나츠키가 명작이었나? 네. 아... 아 이게 자꾸 올심이... 아 왜 이렇게 올심이 끊이진 않지? 아 잠깐만 이러면 안되는데? 아 진짜... 아니 자꾸 웃고 싶지가 않은데 이게 입꼬리가 알아서 올라가는 자동인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있어요 지금. 뭔가 흐뭇해 지금. 마음속으로. 아... 내가 진짜 게임하면서 힐링하고 있구나. 정말 힐링하고 있구나. 내가 왜 이런 게임을 지금까지 안했지? 컴퓨터를 1년전에 진작에 사가지고 이런 게임을 진작에 알았으면은 정말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언제 끝나? 랜이 기다려. 뭔소리에요. 이거 진짜 편집자분 이거 진짜 여기 얼굴 랜으로 하고 저기 여기 그 뭐냐. 유리를 랜으로 바꿔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요. 진짜. 네. 맞아. 아침밥 먹고싶다. 나 거기서 진짜 울뻔했잖아요. 와 현실감각을 그대로 고증했어요. 아침밥 먹고싶다. 근데 언제 끝나 이거? 어 됐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됐다. 송구씨가 많이 나쁜건 죄송해요. 뭐? 그럴 생각한 적 없는데. 읽은데 오래 걸리셨어. 아! 그런거면 그냥 읽은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거니까 그리고 송구씨 예쁜데 왜? 에? 그거 다행이네요. 그리고 나 20만명 들어. 짧긴 해도 되게 묘사적이고 말야. 너무 짧지 않나요? 현실에 이것보다 더 길게 쓰거든요. 전혀. 아, 마마네 드신다니 기쁨 되네요. 솔직한 말해서 시 나눠보는거 처음이라 조금 전혀 써봤어요. 이해하기 쉬울만한 그런거에요. 유령같은거 좋아해? 후후. 있죠 보스나. 그 시에 유령이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진짜? 완전히 헛따리짚은 모양이네. 애초에 잠깐 밖에 보지 않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시인들 보통 시인의 본인들 생각이나 감정, 경험 등을 담당하는걸 생각하셔야 돼요. 경스피리 쓴다고 그리면 한장 그... 그 욕망을 내가 왜 저거지. 그리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죠. 당장 인심하여도 주제가 유령을 빗대어 쓰인거 같거든요. 본인이 가장 편한것이라면 과거를 그냥 버리지 못하고. 결국엔 아무것도 못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그렇게 말하니까 더 부기가 있네. 난 그런 생각 전혀 못해봤어. 정말 대단한데? 별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셨더니 다행이네요. 제 생각엔 혹시나 시도 이런... 금방 이런것쯤에 하실거에요. 응 그렇지도 그렇지. 계속 시도해봐야겠지. 기대되네요. 모든 시를 다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휴 모든 시를 다 나눠보았다. 그 잠시 교실을 들어봤다. 지극기 평만 내 글씨 글씨기 실력급 평가 많은 꼴이라니. 리아 감사합니다. 홍간 혼도... 홍간 혼도... 엘렉? 킹한텅 보다가 더 힘든 일이었다. 자료주려고 한다지만 내가 봐도 내 시는 다위드의 시에 비하면 그냥 낙수 없을 수 있잖아. 뭔소리야! 욕망이 들어간 시는 결코 낙수가 아니야. 명작이야. 명... 모든 명작은 욕망이 시작을 하지. 아... 고맙습니다. 버뭇콩님. 지금 이색칼리에서 연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인공... 제가 주인공이 돼서 네 명의... 어... 히로인과... 지금... 둘러싸워 있는게... 너무나... 알겠습니다. 나랑 한숨을 쉬었다. 결국은 내가 자초한 일이니까. 교실에 맞은편은 사유리와 머니카 웃으면서 얘기하고 싶다. 내 눈은 이류와 나츠키에게 염쳐있다. 두 눈 조시스럽게 서로의 시를 교화했다. 겨울이 시를 이러거나 이러는데 표정이... 바뀌는게 눈에 보이면서 온다. 나츠키는 답답해하면 눈썹을 짓고 있다. 누율이는 짓고 있다. 누율이는 짓고 있다. 단어 선택이 왜 이래? 에? 어... 방금 무슨 말 하셨나요? 아무것도 아니야. 나츠키 질렀다는데 한숨으로 시를 착색하게 내려놓는다. 멋지네. 아 감사합니다. 나츠키 질건 귀엽네요. 귀여워. 혹시 형제서표... 나이 못하시는... 뭐... 이해 못하는거야? 이건 포기하는 감정에 대한 시야. 어떻게 그렇게 귀여울 수가 있는거야? 저도 그건 알아요. 괜찮아요. 전 심장이 두개니까. 심장이... 심장이 두개인 스크리머입니다. 네. 한쪽 심장이 터져도 한쪽 심장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고스나리는 절대 이 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금 광대가 칭찬을 해버렸지만 그만해요. 패언니 하지마요. 진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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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흐... 자... 그 표현방식 말이에요. 전 그냥 좋은마만 한건데 에? 좋은말을 하려고 노력해지야만큼 못쏘다는거야? 고마워요. 하지만 별로 좋은말인지 모르겠어요. 음... 두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흥... 내가 의견을 듣고 싶은 것 같다면 이걸 좋아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겠지. 그리고 너만 빼고 다 좋아했거든 사유리가 좋아했죠 그리고 보스 나도 그러니까 내가 친히 너에게 의견을 말해주지 우선 죄송해요 말씀을 감상하지만 전 제 문체를 정하는데 정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됐어요 특별한 영감이 떠올리지 않는다면 바꾸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제시도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인상 깊게 되셨다 말해줬어요 나시키 갑자기 일어났다 호우 니가 내 세모한테 관심하는데 그렇게 열중중인지 몰랐네 유리 에? 전 그런게 우우 나시키 씨야말로 유리도 이러셨다 고슈나씨가 나시키 씨의 조언 보다 제조언을 조언하시다며 질투하신 거 아니에요? 참나 내 조언을 누구도 저했는지 니 조언을 저했는지 니가 어떻게 알아 아이 친데레 나시키 친데레 넌 나친데레야 나친 나친끼야 나친끼 친데레야 친데레 중에 친데레네 니가 그렇게 잘났어? 전 아니요 제가 그렇게 잘났으면 제가 하는 짓마다 과하게 귀엽다고 하기도 했겠죠 으 저 저 다들 괜찮아? 있지 그거 알아? 난 누구처럼 고슈나가 나타나고 나서 마법같은 가슴이 커지거나 하진 않거든 마법같이 갈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 이 나친끼 씨 네 나친끼 씨 그건 좀 너랑은 관련 없잖아 모니카 씨는 상관 없잖아요 샤워치드 바이르라 니가 옆에 했다는 것 들이라라 저 우리 두 명은 갑자기 날 바라보면서 고슈나 씨 나 나친끼 씨는 그냥 절 나쁜 사람 만들려고 아니야 유리가 먼저 시작했어 유리가 간다 맥렬을 쓸 글 쓰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걸 인정했으면 이런 싸움 같은 거 벌어지도 않을 수 거야 왜 트위치가 순돌린 고아 안녕하세요 이유도 없이 시리즈를 꼬아서 반응하게 만들어본다 의미가 없잖아 신의 내용을 구독자에게 바로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야 시험실처럼 계속 들여다봐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고슈나이라고 했는데 고슈나예요 현대나리를 담아둘 수 있는 건 이 색깔밖에 없네요 그러지마요 고슈나야 쟤한테 설명 좀 해봐 자 잠깐만요 어느 해는 복잡하고 의미 시험장간 단어들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복잡한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인한 소명이기 때문이죠 그런 단어들이 숫자된다면 감정이 잘 안될 뿐만이 아니라 남기잖아요 고슈나 씨 당신이면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어 똑바로 말해 말씀해 보세요 어쩌다 이 시견까지 온 거지? 내가 글씨에게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고슈나님 고슈나님 닉네임 위장 그러니까요 이거 전수자 기회가 오는 게 아닐까? 아 이거 이거 저장해야 되잖아 이거 저장 오케이 이 선탁지마다 저장을 해야 되는 거구만 그렇군 오케이 좋았어 아 나는 난 유리를 고를까? 유리를 자 유리를 고를까? 아 나 되게 고민돼 아 나츠키 근데 침대랑 침대랑 같은 건 좋은데 너무 말을 막해 나 유리 고를 거야 나츠키 내가 네 씨를 전했던 건 맞아 봤지? 잠깐 그렇다고 상대방이 못되고 그러셔도 안 돼 맞아 그러면 안 돼 다른 사항과 의견이 다르다고 왜냐면은 유리는 마음이 크잖아 아니 넓잖아요 네 마음이 넓잖아요 네 딱 싸움이 난 게 아니잖아 유리가 낼 시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문제라고 응 아니 넓잖아요 네 넓잖아요 마음이 네 유리 네? 진지하게 넌 글씨인데 제웅이 있어 그 그런가요? 그런데 있잖아 문제가 복잡한 건 간단한 던간에 그 시는 거기에 잠깐 간절을 담기 때문에 그런 그건 다른 삶에 뭐라 할 수 없는 개인적인 게 되는 거야 뭔 소리예요? 자기 모습을 다는 글을 원래 기럽다고 하니까 나츠키씨가 화낼 만도 하지 그렇겠네요 그럴 줄을 죄송이어서 후 나츠키 너도 말 심하잖아 유리 남대로 순차한 거고 내가 마음이 없는 말 할까 이렇게 일컫은 거잖아 지금 나랑 전화해? 내가 진심이 많은데 이제 어떻게 알아? 시작하는 건 제야 나츠키 그만하면 충분해 결국 화나서 둘 다 십쩍 사시잖아 유리가 처벌이잖아 너도 해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결국 변탠 변탠 그러지 와 나 아이디에 충격먹을 수 없애 결국 나츠키 편을 들어준 사람 맘도 없었다 그렇게 되면 억울한 건전 때문에 화만 더 낫겠지 그러면 좀 미안해지는데 에? 난 가끔 마음이 아플 때 걷는 게 머리를 비위될 도움이 되다 혜율이 그렇게 그러지라니? 할 거야 지금 너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 낫겠지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나츠키 짹장에 있던 자신의 시를 움켜쥐며 뛰쳐나갔다 아이고 주조는 씨를 구겨 뭐야? 저럴 필요 아기 대친이 있고 안녕하세요 저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고개를 고개를 들어보니 유리가 얼굴에 손을 묶고 고개를 떨고 기다려주시다가 하 괜찮아? 너무 부끄러워요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보겠어요 제가 싫으시죠 아니요 유리 이상한 사람 침묵받고 하 안전 때문에 없겠죠 이게 표명한 거야 이상한 게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 우우 알았어요 믿을게요 고마워 아저씨는 정말 친절하시군요 당신이 동아리에 인원이 된다는 게 너무 기뻐요 예 뭐 별거 아니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우 그러니까 나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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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가 한 말 중에 어? 뭔 말했어요? 뭐야? 뭐? 뭐야? 그게 왜 숙제가 됐어 지금? 뭐 어떤 건데 어떤 건데 왜? 그 저는 그런 피콘트까지 하는 아닙니까 아 아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해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에? 나츠키 한 말 중에 뭐? 아 그게 아니에요 신경치지 마세요 전 차라도 띠를 할게요 내가 이런 갓게임을 왜 지금 알았지? 응 감사합니다 역시 역시 우리 날꽃 여러분들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임을 소개해 주신 우리 특히 엄진님 감사합니다 좀 많이 끓여줄래? 다른 사람한테 더 가능할 수 없게 으? 그 그럴게요 자 그럼 식은 그런 도키도키한 순간이 오지 않았지만 더 도키도키한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죠 뭐 변제있긴 하지만 각자의 어떤 스타일의 씨를 좋아하는지 말이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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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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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잘못도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딛고 일어나는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나오세요 하면 송자 결혼하기 고개를 끌고 있다 고스나 집에 가 나 자꾸 그 도구레님이 변태나 변태나님 젠장 아이디를 왠지 다음 2회차로 다 들어가실 때는 변태나로 바꿔야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집에 갈 준비는 됐어? 응 가자 에헤헤 사유리를 남은 묻었다 그러고 보니 사유리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으면 찍게 되었다 이스타는 건 아니지만 사유리 아까 일어나는 일만 있는데 에? 뭐 말하는 거야 있잖아 유리하나 찍게 저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거야 아냐아냐아냐 저 둘이 저비 싸운 거 처음 봐 둘 다 되게 멋진 친구들이야 너 혹시 저 둘이 스타보다 그런 건 아니지? 아니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네 의견을 듣고 싶었을 뿐이야 그리고 좋은 상인 것처럼 보여서 후휴 있지 고수나 같은 동아리에서 같이 시가 보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 근데 너랑 다른 사람들이 어울리는 거 보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과연 그럴까? 사유리 과연 그럴까? 아닐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질투하지 그리고 모두 널 좋아한다고 생각해 네 아우 진짜 입꼬리 입꼬리 좀 내려가 입꼬리 좀 내려가 네 안돼 안돼 그건 에헤헤 하루가 점점 재밌어 지겠지 너도 나도 재밌어 질 것 같아 사유리는 아직도 내가 어떤 상황에 부, 자체를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 아니 뭐 친구들 사귀자 하는 건 좋은 일은 아닌데 거기서 그만둬 하는 것까? 기대면 미래야는 와 사유리 나는 사유리의 어깨를 들이겠다 사유리에게 말하는 게 뭐더라 나 자신에게 말한 거지만 각기 사유리에게 독백에 도움이 된다니까? 그래 그래 한번 해보자 판타지 흐흐흐흐흫 약속 찬란한 존재 귀여운 마시멜로우 아니 그러지마요 아니에요 자 거리낌없는 아름다운 사랑 하늘의 하늘의 놀이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노래 세계 머싱무함 또 하루가 지내고 벌쇼 동아리 시간이 돌아왔다 난 동아리가 기대가 된다 이제 문예부가 이렇게 좋은 동아리였으면은 나도 고등학교 때 문예부 들어갈걸 아 젠장 왜 문예부에 지금까지 안들어갔지? 아니에요 아우 부시를 들어왔어 익숙한 사람이 날 반겨준다 안녕 고스나 어 사열이 오늘 기분 좋아보이네 헤헤 니가 문예부에 있다는게 익숙치 않아서 그렇구나 그렇게 신근버거 하다가는 꽤 간단한 이유인걸 뭐 너는 간단 간단한거로도 기분이 좋아지면 했으니까 많이 나왔지만인데 나 배고파 과자좀 찾아주시겠지요? 하시는데 지금 나보고 빵샷을 시켜준다는 얘기야? 너정도 내내 빵샷을 할 수 있어 별로 너답지 않아 뭐야 뭐야 자궁동조 두개 책장에 써진다 돈이 없구만 돈이 없구만 이정도면 삥인데 삥 네 오호 양아치 양아치 얼굴만 이쁘면 다야? 어 얼굴만 이쁘면 다야? 사열이? 불공평해 어떻게 한거야 정단해 니가 돈이 있었다면 과자분들은 오기 전에 적어 왔겠지 그럼 결국에는 배는 고프지 않았지만 같이 먹고싶어서 병평기를 찾았다거나 용돈을 다 세웠다는걸 깜빡했다면 나에게 돈을 빌려고 한거겠지 흥 제가 어 스페어님 제가 어 그 여자분이 이쁘다고 해서 제가 어 맛있는걸 사줄거라고 사는 에이씨 맛있는거를 사줄거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정확히 보신거에요 진짜 정확히 보셨어요 네 네 솔직히 부정을 못하였죠 어 솔직히 부정을 못하였죠 네 정확하게 우신긴 했어요 네 그리고 한가지 더 넌 항상 배고프잖아 그럼 결론은 딱 하나 우웽 한복한복 더이상 얘기하지 말아줘 죄책감 된단 말이야 죄책감이 될만한 짓을 했으니까 그렇지 아하하 유린의 가작사에 우셨다 응? 듣고있어 별말까? 언제나 그렇듯이 책의 코를 받고 있긴 한데 아 듣고있었던건 아니에요 그냥 책에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유리 굳신학 한테 돈좀 빌려달라고 했죠 하하하하 이야 얘 사유리 사유리 선수법이네 네 그건 저를 그런식으로 끊지마세요 사유리님 그것보다도 돈을 돈을 본인이 감당했으면 선을 쓰시는거에요 맞아 맞아 유리가 제대로 말했네 유리가 제일 이뻐 응 그리고 솔직히 그런 잘못으로 남을 쓰기로 하다니 음보를 받죠 아 제가 방금 그런 말은 아니었어요 책에 너무 진정하다보니 우으 아하하 난 유리 네 맘을 쓸고 말할 때가 좋더라 가끔 있는지만 인간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맞는말이긴 잘못을 했으니까 응보를 받아야지 응보요 내 말이 그말이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저는 네명이 다 이쁘죠 네명이 다 이뻐요 네 근데 사유리씨가 정말 모든 사람 속에 작은 악마가 있다는 사실 있다는 말이 사실이긴 한가봐요 맞잖아 모든 마음속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어? 작은 악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 언젠가 이런 게임 하면서 방송하시게 되면은 네 그럴거에요 에헤 에헤 조심해 서윤은 생각보다 간사하거든 애초에 날 문의부로 끄드린 것도 너희들에게 세 번을 들어갖고 말으니 그치만 컵케이크라도 없었으면 넌 아예 안하실거잖아 저 보시나리에요 그래서 나치킬 꼬데기 구시를 찾아맞아 했단 말이야 사실 내가 안을 안가셨으면 어쩌라고 그래 에헤헤 쫙 까 갑자기 뭔가 나다랏서 사유리 얼굴을 때리고 착상 위에 떨어진다 아 도대체 뭐가 에? 쿠키다 플라스틱 포장된 컬당 쿠키였다 사유리 주변을 둘러보았다 기저균가 암무바닥이 이러는거야 운보겠지 말이 될뻔했지만요 시윤보 안골랐어요 아하하 원래는 그냥 주려고 했는데 어 뭐야 컵케이크 얘기를 들어서 말이야 컵케이크 얘기는 한마디도 안했거든 니가 내 얼굴을 발표했는데 아하하 나치키 진짜 진짜 고마워 행복해 나치키는 쿠키를 품이 안왔다 아니에요 안거리려고 그랬어요 그냥 마우스가 자동으로 그쪽으로 간거 뿐이에요 자동 마우스 기능 모르세요 여러분? 자동 예 마우스가 자동으로 그쪽으로 간거에요 제 의지대로 그쪽으로 간게 아니라고요 자동 마우스 어 기능이었다구요 사유를 빨개 봉지를 열어 쿠키를 크게 한입 베어 물었다 가샤 나림도 많아 너무 맛있어 으윽 사유를 손에 쿠키 입을 갇다 우협게 물었어 에이 쿠키 한정도는 안될거 같네 나치키는 사실 쿠키를 안 물었다 나치키 내것도 많이 맛있어 보인다 먹어봐도 돼? 뭐 얻어보는거라면 조용해 하지만 내건 초코인걸 아니에요 아니 자동으로 마우스가 그쪽으로 간거라니까요 제 손가락이 그쪽으로 간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런걸 안주고 안주고 그거 좋겠어? 알았어 그리고 정말 고마워 에헤헤 셀비가 잘했어야 하는데 나치키 이 뒤에 시끄러앉는다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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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어린네 갔다니까 시끄러앉을 가져 너희 셋 다 이쁘다구 어 모니카에 비교할정도 어 돼도 어 이쁘다구 어쨌든 이쁘다구 요스님이 위해 차겼나 뭘 차겨요? 네 백하연님 고아 안녕하세요 에헤 그라키네 뭐어 그때 부심문이 열렸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 왔어? 늦으려고 한건 아니였는데 걱정하게 만들어갈 수 없다면 정말 미안해 에? 그럼 모니카 남자친구보다 동아리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거네 역시 대단해 나 남자친구? 무슨소리 하는거야 모니카가 무슨소리 하는 눈빛으로 날 쳐다본다 아 별거 아니야 신경쓰지마 무슨 일이라도 있던거야? 아 오늘 마지막 교시가 자십이었거든 음? 자십인데 왜 늦은거야? 정시차려 보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된거였지 자십인데 잤네 어 잤네 이거 편집하시는 분 편집하시는 분 여기다가 랩머리 올려놓고 모니카 이거 지워놓고 막 랩놓고 이러시면 안돼요 진짜 네 아하하 말이 안 말이 안되는데? 적어도 희업적 연주가 종식이 들어있을거 아냐 피아노 연습하냐 못들은거 같긴 피아노? 모니카씨 악기도 다룰줄 아셨군요 그렇게 잘 하는건 아니야 최근에 배우기 시작했어 어릴때부터 피아노를 쳐보고 싶었거든 멋지다 나중에 연주하나 해줘 모니카 그게 모니카는 잘 바라본다 조금 더 잘치게 되면 해줄게 야후 멋지네 나도 기대하고 있을게 그래 그렇다면 실망시키지 않을게 모니카는 달콤한 밀토를 지었다 아 너무 부담가지는마 아하하 걱정하지는마 최근에 엄청 연주 뺐거든 준비대회 꼭 보여줄테니까 그렇다면야 행운을 빈다 고마워 혹시 내가 놓친거라도 있어? 아 아니 딱히 차유리가 저지른 만행을 덮어주기로 했다 나 왜이렇게 글자를 잘 읽지? 보통 글자를 내가 더듬덤 듣는데 어 어? 이상하다 뭔가 글자가 되게 잘 읽혀 어? 뭐지? 뭐지? 책보다 더 잘 읽히는데? 뭐지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나츠키가 불만을 토로하겠지 그러고보니 다들 평소에 부활동을 하고 있다 차유리는 벌떼 자기 쿠키를 다 먹었다 유리는 읽던 책을 글꼽고 나츠키는 벽장에 들어간다 이 벽장에 왜 들어가는거야? 고스나 고스나 차유리는 같이 함께 뛰어왔다 다른 교실에 재료 좀 가지러 갈건데 같이 가질래? 대리에 어디에 있을건데? 축제 준비 어떻게 할건지 좀 알지? 나랑 모니카는 포스터를 만들거잖아 그래서 신년필이나 마크어팬이나 또 프리랑 아 오케이 같이 가자 예이 모니카 우리 금방 다녀올게 아 고스나랑 재료 가지러 가는거야? 일부러 수고할 필요는 없어 내가 고스나와 갈게 그래도 내가 가고 싶은걸 빈교실 탐하는게 얼마나 재밌는데 흐흐 알았어 알았어 그냥 물어본거였어 포스터 종이도 있으면 가져와 알겠지? 알겠어 준비됐지 고스나? 응 가자 아 잠깐만요 물 좀 마시고 오케이 사유리아 나는 부실에 나왔다 나는 콧노리를 부르며 사유리 뒤를 따라서 북도로 쭉 걸어갔다 솔직히 얘기하면 어린아이를 백화점에 데리고 다니는 기분이야 사유리는 엄청 단순한 컨셉이어도 행복을 느낀다니까 저기 사유리 우리 축제 때 정확히 뭐하는거야? 문학으로 인상을 지내한다니 잘 상상이 안가져 에헤헤 나랑 모니카가 계획해놓은게 다 있어 걱정 안해도 돼 그래? 응 우린 신이 낭송이라 할거야 낭송해? 어떤 식으로? 그게 모든 수에 맞게 무대에 올라가서 자기의 가장 좋아하는 실을 낭송하는거야 아 그거 되게 싫어할거 같은데? 고스나 니가 생각하는 그런게 아니야 실 읽는다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무대에서 선보 있다는게 중요한거야 예를 들어서 실을 잃은 식으로 내 발 사이에 마지막만은 꽃이 나의 손짓한다 난 줄기를 꺾어 땅에 박힌 뿌리채로 자유롭게 해준다 내 손가락이 사이에 마지막 기쁨의 순간을 달려준다 이 기쁨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 위를 둘러보자 한때는 앉았다 들판이 불꽃의 불모의 황무지가 되어버렸네 이런식으로 사율이 뭐라고 말 꺼내야지 나만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니가 그렇게 얘기할때는 진지하게 봐드리기 좀 그래요 에에에에에에에 너무해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거 알잖아 아 알지 그냥 니 기억 모습이 좀 안맞는다고 해야되나 네 말씀하세요 내 지금 채팅 읽고 있어요 아하 그런말하지마 부끄럽지마 어 이거 지금 하는 할 수 있는 이유가 집에 오늘 어머니께서 동생매 가셔가지고 저 혼자 있어요 부모님 있을때 방송할땐 못할거같애 부모님 없을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흫 이거는 저 혼자 있어야되요 이거는 누군가 옆에 있으면 진짜 부끄러울거 같애 네 오늘 저 혼자라는 사실 네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다는게 뜻이겠지 응 맞아 너무 기대된다 축제 진짜 재밌을거야 사유리를 또다시 복도에서 돌고 있다 고스나 여기 교실 비어있어 인물을 시작하자 인물하고 이런식으로 사유리야 시간을 보내는건 오랜만이다 그래도 사유리라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사유리는 행복한 분위기를 품어내는 한줄기의 빛 같다 이건 나에게 있어 꽤 괴로운 감정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내 방에 자신을 가두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런식으로 사유리와 같이 있는것은 내가 입고 있었던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것 같다 하 우리 우리 둘은 교실로 들어왔다 사유리가 벽장앞으로 가자 나를 뒤돌았다 뭐가있나 볼까 색려필이다 사유리는 색려필로 가득할 상자를 선반에 들어 꺼냈다 엄청 좋은 브랜드일거야 조금 더럽긴하지만 사유리는 색깔 이름 말하면서 상자에서 색려필들을 마구 꺼내고 있었다 하 하 하 지금 제가 이 게임하면서 채팅으로 상원각하지마요 지금 지금 현타오니까 네 좋아 신년필은 됐네 정신 팔리면 안돼 하 안돼 잠깐만 지금 가장 좋아하는 색을 찾고있었단 말이야 알았어요 알았어요 포스트자중인 책자보기 잠시만 옆으로 비켜봐 아 실수로 하나 떨 아 이것은 이것은 이식 카여스만의 식법한 자 샤오리는 선반에 이마를 박았다 샤오리가 바닥에 쓰여자 신중피들이 샤오리의 무릎에 쏟았다 아야야야야 괜찮아 이마가 샤오리 이마를 감쌌다 아 샤오리 너같은짓한다 잠깐 보자 샤오리 바닥에 있어서 난 샤오리의 허리를 잡고 야호호 호호 야호호 사율 these swp uste같지 그래도 아픈걸 어떻게 해? 잠깐 이면 돼 야야 이런 일러스트 훌륭합니다 네. 사율이 천천히 이마의 손을 떼다 난 부드럽게 사율이姆마들 여기다 또 중긴 것 같은데 그 커지겠는데 얼음을 좀 구해야 할 것 같아요 혹시나 이 근처에 얼음을 구할 때가 있나 아 찬물도 괜찮을 것 같네 안 그래도 돼 어 저는 빠져드는데요 지금 이러니까 유니콘같이 아빠의 움직임을 데리고 샤웨이는 바구같아 장난하신다 무슨 말 하는거야 금방 더럽게 알았지? 알겠어 이거 그 가지러 가면서 누구 만나가지고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사유리의 어깨에 살짝 툭 치고 복구로 튀어져갔다 나깐 그 자판기를 사왔다 뭘 사야되지? 야식인게 아니라 얼음팩 대용 쓸 거니까 상관없나? 사유리가 사와줄 수 좋아하니까 그걸로 해야겠다 잠시 후 난 사유리가 있는 교실으로 들어갔다 쉿 한세는 임만이 되고 당황해서 오늘 서둘게 생년필드를 3장에 닿고 있었다 내가 속기도 전에 이미 어질러져 있었네 사유리 여기 난 사유리에게 사과 질수를 건네주었다 차갑고 좋다 사유리는 뚜껑을 다 따 마시기 시작했다 아니 바보야 뭐하는거야 마치지 말고 이마에 대라고 바보야 아! 미안 잊어버렸네 아하하 머리에 얼마나 쓰이기 맞은거야 사유리 사과 질수면 다 절아댔다 따끔거려 조금 참아 금방 괜찮아질거야 거의 다 정댕된거 같네 잘했어 저기 고스나 이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생각나지 않아? 응 무슨 말인데? 우리가 늘 밖에서 놀았던거 알잖아 난 항상 널 따라다녀구 기억 잘 안나 나오네 난 보통 니가 하던 것들에 뒤처졌잖아 나무를 오르는 거나 스티리머고씨 너무 웃겨 아니 진짜 하지마요 진짜 네 그런데 가끔 따라 하려고 하면 나는 다치곤 했지 넘어져서 상처도 나고 멍도 들고 그러면 내가 엄청 크게 울기 시작하고 아하하 그럼 넌 엄청 빠르게 달려와줬어 내가 울음을 그치도록 엄청 노력하면서 말이야 마치 내 자신을 탓하거나 누군가 이걸 보면 문제에 해말릴 것 같아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 내 자물신은 아니지만 말이야 내가 그랬나? 응 기억 안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조금 기억 안나는 것 같아 내가 맨날 누우를 내봐 집중해서 너를 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어떤 면에서 내 자부시기도 해 이번에도 비슷하고 내가 널 서둘러서 벗장에 꺼냈다면 다치지 않았을텐데 고스나 너는 모르겠지만 넌 항상 다른 사람이 생각해줬어 최근 몇 년간에도 내가 어설프다라 넌 항상 나를 도와줬지 너는 진짜 다정당하는 사람이야 아 기가 막힌데? 기가 막힌데? 괜찮아요 고스날이 인기 없어가지고 네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 근데 이 꼴이가 진짜 안내려가 어떻게 그렇게 별로 그렇지 않아 그리고 넌 항상 내가 항상 이런 일을 하는건 아니야 네가 관련된 일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것 같아 내가 눈치채기 전에 너나 오랫동안 친구를 되다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 정말?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고스나 우린 사이에 변한게 없어서 다행인 것 같아 너는 이게 평생 갈거라고 생각해? 평생?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어디로 대학을 갈지 그리고 그 뒤에 비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약속을 만드는건 굉장히 부활이 많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랬으면 좋겠네 벌써 이만큼 오래했으니까 그렇지? 네가 변하는건 상상이 안되니까 계속 보고싶네 너무 기쁘다 사유리은 엉뚱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 잠시동안 조용히 있었다 사유리은 겉으로 보기에는 바보같고 서투르지만 가끔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는거 보면 믿을만한 사람인 것 같다 네 돌아가야 할 것 같네 모니카가 걱정하는건 싫으니까 잘해봐 어떻게든 네 이만을 보게 될테니까 앞머리로 가리면 생각없지롱 사유리은 가볍게 일어났다 아 사유리은 다시 이만을 감췄다 다시 구나하자 너무 빨리 일어나지마 으으 너무 늦은거 같네 어쨌든 가자 그러게 아니 나 이거 원래 얘 이렇게 글씨를 빨리 못 읽거든요 글씨가 빨리 이거 하게끔 버프가 걸리네 이 게임을 하면은 여러분 글씨가 안 읽힐 때는 이 두근두근 뭐냐 이 두근두근 문의해부를 꼭 해보세요 진짜 글씨가 빨리 읽힙니다 여러분 나는 교실 밖으로 사유리를 따내놨다 네 사유리는 혹을 숨기려고 앞머리를 잘 만져보지만 별로 편없는 것 같다 잠시 우리는 동원실로 들어왔다 아 왔구나 좋은 타이밍이네 막 신 안오볼까 하던 참이었거든 사유리 내 이마가 괜찮아 너무 걱정 승리필가지고 노달 선반에 이마를 받아버렸어 뭐 어쨌든 필요한건 다 가져왔어 별하지 여기 에? 사유리는 자기주의를 둘러보았다 아 다 잃어버렸어 진정한 사유리 내가 다 가져왔으니까 포기타 준비도 찾아왔어 아하 니가 다 가져왔네 고스나 아 사유리는 난 사유리위에 변별걸을 찾지 못할까 난 모험을 하고 왔어 그래 뭐 아하 알겠어 어쨌든 잘하고 왔어 난 오늘 밤부터 작업할게 나도 좋아 얘들아 시 나눠놈을 준비됐지 내 시가 어떻게든지 승렴필 손자가 잘 닿을 수 확인하고 난 자리를 모여 돌아왔다 이거 시 한 번씩 다 읽고 그러는거네 나린니 고아 안녕하세요 사유리 고스나 나 난 니 시 완전 좋아 어째서 이런 신경을 숨기고 있었던거야 아 내가 원래 시 좀 세지 원래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거야 숨긴 자 없어 그치만 니 시 엄청 좋은걸 어제것도 오늘것도 솔직히 말하면 원래부터 시 있었지 응 솔직히 말하면 저렇게 생각하는건 너 혼자니까 맞아요 에? 말도 안돼 나츠키도 그렇게 생각 안해? 나츠키말로 제일 인정 안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아닌것 같다 무슨소리야 음 솔직하게 얘기할게 내 생각하니까 시는 시기가 쉽더라구 에? 뭐? 이상한 후회하지마 바보야 빠까야 빠까 그냥 니가 되게 표현적인 사람이 하는거야 내가 내가 내 멍청한 삶에 대 시를 쓸 수 있을리가 없잖아 맞아요 하지마요 근데 너는 내 삶을 미친 Tanz Al 너는 내 삶을 모함하듯이 살잖아 그게 아주 작은거라도 말이야 아니예요 아니 제가 지금 이 게임을 정말 행복하게 지금 게임 플레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평소처럼 플레이하고 있는거에요 여러분 티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야야 야, 애 지금 하는게 어디냐айтесь 에.. 아니.. 아니다.. 어節目 오우 Uh 가지고 싶어 응 왜 왜냐하면.. 네가 나 네가 나을위에 뭔가 쓸어준것처럼 에헤 그러면 단단히 overlap 이게 너한테쓰는거 아냐 어휴 Entity 연필 불었댔다. 사유리 구필 보면 구매가 불었데로 어필 우선을 두고 줍니다. 근데 성격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나랑 부딪히고 만다. 미, 미,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내가 줄게. 난 몸을 구부려, 구부려. 보여지는 연필 적들을 줍니다. 사유리는 걸쌍 붙잡고 일어선다. 나 오늘 대결 동봉된다. 아하하! 앉자, 사유리. 응. 나 사유리에 팔을 붙일게. 이자에 안친다. 이치나 아직 내신 모르겠는데. 아차! 미안해. 완전히 까먹고 있었죠. 근데 너보다 못쌌으니까 어휴, 걱정 마. 이만 말씀 드릴거야. 오, 병들. 쿠키병, 쿠키병을 따뜻, 따뜻. 난 머리를 연다. 내가 꿈을 숨기는 비밀장소. 햇빛궁 몇 개가 새끼 고양이 여섯이 꿈틀대듯 서로 비벼낸다. 엄지와 검지로 공 하나를 뽑아른다. 따뜻하고 따끔하다. 하지만 남비할 시간이 없다. 보관하려고 병 속에 공을 넣었다. 그리고 그 병을 다른 병들과 함께 손방 위에 놓는다. 행복한 생각, 행복한 생각, 병 속에 든 행복한 생각이 한 줄로 놓여있다. 모아놓은 병들이 친구를 만들어준다. 갓병은 복상으로 별빛이 놓아준다. 친구가 좋은 기분이 안 좋을 때면 이 병들은 항상 기분을 좋게 해준다. 밤이면 밤마다 꿈은 늘고 친구면 친구 말할 병은 늙다. 깊숙이 더 깊숙이 내 손가락을 뻗어 도구를 타운 받을 구석과 구멍 속 비밀을 찾는다. 파고파고 긁어내고 긁어내고 병뚜껑이 먼지를 불어낸다. 시간이 걸면 흐르지 않은 것 같다. 내 빈 손방을 채우기에 병이 터 없이 보자라고 내 친구들을 내 잠긴 대문 사이로 들여다 온다. 마침내 끝났다. 난 문을 열고 친구들이 들어온다.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걸까? 내 병이 그렇게 가지고 싶은 걸까? 나는 신나게 병을 하나씩 하나씩 손방을 꺼낸 모든 친구에게 하나씩 나눠준다. 모든 병을. 근데 하나하나 내 손을 떠날 때마다 네 발 사이에 타이어로 병이 떨어진다. 행복한 생각, 행복한 생각, 종아나 행복한 생각에 바닥을 덮는다. 내 친구들은 위한 것이었는데 웃지 않는 내 친구들을 위한 걔드는 소리를 지르고 애원한다. 부어라고. 들리는 건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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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머릿속에. 아 뭐야. 사유리 이거 진짜 네가 쓴 거야? 다위나 했었지. 이거 약간. C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게 C보다는 약간 일기식으로 썼는데? 맞아. 그런데. 이거 C가 너희한테 싸울지 몰랐네. 모니카가 많이 가르쳐줬어. 그리고 요즘 되게 감성적으로 돼버렸을 말이야. 그렇구나. 뭔가 돈을 쏘리시키네. 소름 끼쳐? 응. 그러니까. 평소에 되게 발랄한 모습보단 보다가 아니야. 신경쓰지마. 괜한 생각인 것 같아. 아 진짜요? 내 말은 잘했으니까 잘할 수 있어야 된다고. 고마워. 마치. 원래부터 이렇게 날 표현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 내 감성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장문은 마법같아. 꽤나 열정적인데? 보기 좋다. 응. 장문은 최고야. 죽을 때까지 심할 수 있어야겠어. 아하. 너무 앞서가는지는 말고 시사용이란서 뭔가의 미친대로 열정을 나가고 일주일도 안에서 질려하는 경향이 있다. 과연 이번에도 그럴까? 하지만 시사용이란 눈에 열정적이 보니 그런 거잖아요. 될 것 같다. 고스날이 지금 연애 중입니다. 연애 중. 모니카. 안녕 고스나? 글 쓰는 거 어때? 괜찮은 거 같은데 아마도? 그렇다면 다행이고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상관없어. 내가 점점 나아주겠다는 게 되게 기뻐. 조만간 명작을 쓰게 될지도 몰라. 아하. 설마. 혹시 모르지. 오늘 쓴 거 나눠볼까? 좋아. 여기. 난 모니카를 낼 씌워줬다. 좋아. 꽤 좋은데? 내가 썼던 건 다른 거 전 시사용이란 생각나는데 너희 진짜 화상일 겁니다. 그건 좀 과장이다. 뭐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동아리에서는 사회를 위한 많은 시간을 버리고 있잖아. 뭐 내가 수저만 한다고 해도 뭐라고 안 할게. 부끄럽지 않아. 난 그냥. 하하. 그런 장난이었죠. 모델산하고 친구가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하지만 유리랑 나치기는 재미들이 얘기니까 너무 돌아오지 않아도 돼. 그리고 가끔씩 나한테 와서 말 걸어도 되고. 뭐 나한테 적힐 수 없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아닌가? 아 그.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게 좀 익혀져야 할 것 같아서. 그래. 내가 만약에 박박을 조가락했다면 미안해. 그런 뜻은 아니었어. 아니야. 걱정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 좋아. 어쨌든 내 씨를 읽어볼래? 난 되게 마음에 들던데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좋아. 한번 볼까? 저장해줘. save me. 색이 멈추지 않는다. 밝고 아름다운 색들. 번쩍이는 늘어나는 날카로운 빨강, 초록, 파랑, 노랑은 없으당이다. 흔히 없이 계속되는 의미없는 소름의 부엽함. 소음이 멈추지 않는다. 난폭하고 귀에 거슬리는 파형은. 직직되는 긁어대는 날카로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점판에 칠판을 올려놓고 재전하는데 피자빵 위에 비닐을 올려놓고 재전하는데 끄다시키는 의미없는 시. 날 불러와줘. 흠. 저번보다 더 추정적인데? 아하. 내 본체가 그런가봐. 마음에 안된다면 미안해. 아니야. 절대 그런 소리 아니었어. 그냥 이런거는 본적이 없어. 난 종이의 공간을 갖고 노는거 좋아하거든. 단호의 어디에 녹음집 공는건 신의 기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주고 있어. 거의 마곡같다고 했었지. 내가 각 행들을 작게 쓴 것도 소음 쓰고 있어. 소리치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야. 그렇구나. 그래도 시의 의미는 아직 잘 모르겠어. 아하. 시에 꼭 무슨 의미가 담겼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아. 그냥 감정이나 표현을 무수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독자와 얘기를 하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시가 뭔가에 관해 쓰는 것만은 아니야. 어쨌든. 오늘 모니카 전문팁. 가끔은 힘들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을거야. 그럴 때는 꼭 게임을 저장하는 걸 잊지마. 고마워. 저장 까먹었어. 까먹었어. 오케이. 까먹었어. 미안해. 언제. 언제 또 네 마음이 바뀔지 모르고. 얘기치 못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잠시만 이렇게 전문에 관해 틀린가.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지? 아하. 이게 오늘 내 조언이야. 그래서 고마워. 나츠키. 흠. 저 뭐. 저 뭐. 보고 싶은데 아프지 않네. 낫다고 할 수는 없지만. 휴. 뭐. 휴 라니 뭔데. 완전한 엉망이 아니면 나한테 충고했다는 거니까. 그리고 솔직히 내가 가장 비판적일 것 같고. 야. 야. 대체 뭣이. 대체 그. 아. 어? 진짜요? 무슨. 잠깐 그거 칭찬 아니었나? 드디어 내 진까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왔네. 그럼 내 경제 오르기까지 열심히 연습하라고. 저기 그건. 나 특히 뭔가 제대로 헛따리지 푸는 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제 사유리가 습던 거. 시라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응. 그래. 응. 오랫동안 친구로 생활할 시간 생각이 비슷한 걸 수도 있어. 그래서 사유리 형은 아니고 말이야. 이제 사유리가 정리로 취급받는 거야? 몰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사유리처럼. 어. 가벼운 살면 너랑 그렇게 오래 시간을 보냈는 거야? 완전 납덩어리를 들고 가는 꼴이잖아. 으. 그런 말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럼 이렇게 하자. 나만. 나만. 납덩어리가 없었다면 너무 가벼워서 날아가 버렸을 거라고. 끈 풀린 풍경처럼 말이야. 그런 식으로 서로 도반 준다고 보는데. 무슨 소린 잘 모르겠어. 아. 맞아. 내 시도 보여줘야지. 자. 에이미는. 에이미는 거미를 좋아해. 내가 에이미에 대해 뭘 들어오는지 알아? 개가 거미를 좋아한대. 징그럽고 털 나고 더러운 거미를. 그래서 내가 개랑 친구를 안해. 에이미는 노래할 때 목소리가 예뻐. 개가 내가. 개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랑 노래를 부르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 개가 후렴을 노래할 때. 내 심장을 리듬에 따라 콩닥거릴 거야. 근데 개는 거미를 좋아하잖아. 그래서 내가 개랑 친구를 안해. 그렇구만. 아무리 장기에게도 거미를 좋아하면은. 친구를 안하는구나. 일단은. 이 친구가 제일 싫어하는 건 스파이더민이라는 사실. 오케이. 인정. 언제는 내가 크게 다리를 다쳤던 적이 있어. 에이미는 날 부축해서 양호식에 대어나줬어. 난 개가 날 못 만지게 했어. 개는 거미를 좋아하니까 개 손도 더러울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개는 친구를 안해. 에이미는 친구가 많아. 맨날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고 있더라고. 아마 거미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걸거야. 개 친구들도 거미를 좋아하게 되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개랑 친구를 안해. 하하하하. 개가 다른 취미를 가져도 상관없어. 개가 이걸 비밀로 해도 상관없어. 그게 다른 사람한테 해가 안가도 상관없어. 더러워. 개는 더러워. 세상은 거미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면 더 좋아질 거야. 모두한테 말하겠어. 나뭇가지 않지. 잠시만 물 좀 마시겠습니다. 나쁘지 않지? 어제 것보다는 기네 어제 것 너무 짧았어 그리고 어제는 손 푸는 정도였을 때 말이야 내 최선을 겨우 그 정도로 생각한 건 아니겠지? 아니 물론 아니지 뭐 이 씨가 말하고자 하는 반응을 충분히 간결하다고 생각하니까 소멸해줄 필요는 없겠지? 가끔 간단한 비유가 복잡한 문제를 설명할 수 있어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멍청한 차를 알 수 있게 주고 당장 이 씨의 주인공을 봐도 얼마나 무식한 놈이야 그런 사람이 주위는 있는 거야? 물론이지 사람들의 내실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건 누구든 될 수 있다면 말이야 내가 이걸 쓴 이유는 본인과 영감짓기 쉽기 때문이야 모두들 이상한 짐이나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는 걸 그런 일이 있잖아 다른 사람들이 알면 비웃거나 깔볼 것 같아서 알리기 싫은 그런 것도 말이야 근데 그건 멍청한 사람들이 하는 짐이야 누가 뭘 좋아하든 자기들이 불쌍한 거냐 그게 남들을 다치게 하는 것도 아니면서 본인을 행복하게 된다면 다른 남들의 취향을 존중하는 짐이 필요해 뭐 내 말이 맞는 것 같네 나도 어느 정도 그렇게 느꼈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꼈을 거고 그게 내가 제일 자신있어 하는 일이기도 하고 난 좋은 메시지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들 잘 안 씹을 편이야 감정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듯이 하지만 하지만 난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기도 싶어 그걸 기억해도 내일도 좋은 걸 쏘을 거니까 기대하도록 해 한 명 남았다! 유리! 우리는 어떤 씨를 쏘으셨나 볼까요? 음... 잘하셨어요 고스나 씨 점점 나아지고 계시는 게 느껴져요 정말? 고마워요 유리 너한테 써 드리니까 되게 많은 의미가 느껴진다 에? 어... 그런 건 아니에요 전 그냥 동료 작가들을 격려해주는 게 좋아서 당신이 초보자인 걸 알고 있으니까 씨가 너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과감하게 글을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비유를 쓰실 수 있고요 기어 몇 개를 돌리듯 머리를 굴리러 가시는 것보다 감정의 마음을 한번 맡겨보세요 그렇다고 보고 들은 것 중에 쑤어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독자들에게 씩에 담긴 감정들 보기 쉬워지거든요 잘라진 글식이 연습 방식이에요 그렇구나 확실히 흥미로운 글식의 방법이긴 하네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자 그게... 어... 예... 어제... 어제가... 예제가 한 가지 있어요 읽어... 읽어보고 싶으시다면요 물론이지 오늘 씬 씨야 유리가 끄덕이고 소심하게 시키시면 됩니다 너구리! 너구리 라면 먹고 싶다 자... 하면 안된다는 걸 알면서도 간식을 먹으려고 빵을 자르던 밤이 죽어갔을 때 창문 밖에 종종감으로 달려가는 너구리를 발견했다 그때라고 생각한다 사람으로서는 평범하지 않은 취향을 발견한 것은 나는 너구리에게 빵 한 장을 주었다 결과 어떤 일을 하는 걸 잠재중에 알면서도 먹이를 준 너구리는 항상 돌아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또 유욕적으로 아름다운 내 칼날의 증상 빵은 내 배고픈 흥이신 너구리는 충동이다 달이 매일 밤 커져가고 내 칼날은 더 빛나게 한다 내 친구인 너구리도 눈도 더 빛나게 하는 그 달빛 난 신선하고 부드러운 내 빵을 자르고 너구리는 더 신이 난다 새로이 만족한 눈물에게 내 감정이 비춰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너구리가 날 따라온다 서로 친해졌다고 할 수 있겠지 너구리는 갈수록 배고파하고 그 회실도 잦아들이니 빵이 언제나 필요해진다 칼질할 때마다 너구리는 신이 난다 피의 대총 파블로프의 조건반성 남빵을 자는다 그리고 나를 먹인다 음 어제보다도 더 대담하게 써봤어요 그런 것 같네 확실히 더 은유적이구만요 내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찍으면서 나도 하나도 모르겠어 맞아요 제가 찍기 좋아하는 문체와 더 가깝거든요 시를 쓴 캔버스자마 심장에 그려내고 거기에 감정을 되려내는 거예요 응 겉만 봤어는 문체육인지 전혀 모르겠는걸? 네 제 생각에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관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제 이상한 취미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취미요 그래서 가끔 그거에 대해 관한 시를 쓰면 돼요 아하 그거 되게 웃긴다 음? 나츠키도 같은 주제로 시를 쓰지 않았어? 이상한 시향에 관해서 말이야 에? 나츠키시인가요? 응 남을 다치기만 하지 않는다면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말했거든 맞는 말씀이네요 제 말은 제 말로 그렇게 생각하신대요 응 둘 다 공포통점이 있는 것 같네 그건 글쎄요 좀 흥미 높네요 저한테는 나츠키시가 제 취미를 비우는 사람으로 보였는데 그건 제가 그냥 제가 제 멋대로 판단한 거겠죠 아 나츠키시한테 제가 이런 말 했다는 건 말해주지 말아주세요 아하 걱정하지마 얘기 안 할테니까 네?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애초에 저도 이 제 이상한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제가 자신이 엄청 싫었을 거예요 너 너무 쓸데없는 말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좋아 얘들아 서로의 시를 쓴다는 시는 다 나눠보았겠지 오늘은 한 얘기가 있으니까 교실 앞쪽으로 와서 앉아줄래? 혹시 축제에 관한 거야? 뭐 그런 거지 응 축제 때 진짜로 뭔가를 해야 돼? 그럴 필요 없잖아 겨울 며친만에 다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 번을 모으기는 커녕 참피하니만 다 할 것 같은데 카사노바 고발하뇨 제 생각도 그래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웠다 준비하는 걸 별로 제 스타일 아니기도 하고 너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뭘 할 거니까 알겠지? 그냥 장신 몇 개만 춤을 할 거야 그냥 장신 몇 개만 춤을 할 거야 사유리가 펍스터는 거의 만들었고 나는 행사 때 나눠줘 팜플릿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 좋아 그런 건 다 좋은데 그래 저 우린 축제 때 뭐해? 아 미안 순간 얘기해줬다고 착각했지 뭐야 난송해를 할 거야 난송해? 난송? 그래 모니카 씨 그래 축제 때 시 난송해를 할 거야 각자 시 하나씩 골라서 행사 때 시를 난송하는 거야 그리고 만약 다른 사람이 난송하고 시가 있다면 무대로 초대하는 거지 진짜 인기 없겠다 진짜 인기 없겠다 진짜 인기가 없겠네 혹시나 준비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벌써 포스터를 만들어 두는 거고 근데 예쁘니 아 그렇게 크다 어 맞네 맞네 진짜 얼굴로 먹고잖아 먹고 가잖아 에헤헤 사유리가 칠만하다 7,7만 포스터를 되어 보인다 보니까 지금 난 농담하는 거지 혹시 포스터를 저는 건 아니지? 벌써 달아뒀는데 어 그럼 안 되는 거야? 아니 나쁜 생각은 아닌데 근데 내가 이러려고 여기 들어온 건 아니야 알지? 내가 그런 걸 많은 사람도 앞에 살 수 있으리가 없잖아 저도 나 치킨치한테 동감이에요 그런 건 살면서 해본 적도 없고 우린 머리쓰긴 채 고기를 저었다 얘들아 사유도 괜찮아? 이해해 왜? 당장 4일 전만 해도 시에 쓰이고 시에 쓰이고 있다는 걸 숨기고 있었잖아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시에 쓰이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시에 쓰이고 있다라 조금 무리한 부터 행위했어 미안해 나 치킨 아 그래도 이왕 하기로 한 거 세상을 다하자 어차피 문예의보에 문명을 전하는 거 모르잖아 모두가 연습할 때 신앙생에 대한 좋은 시장만 만들어주면 분명 다른 사람도 편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분명 문학이 얼마 전에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을 거야 으응 문학보다도 너희들을 좋아할 거 같은데 자기 감정 표현하는 거랑 자기를 저 다시 더 잘 알아가는 거랑 오오 새로운 스페셜을 발견한다거나 재밌게 논다거나 맞아 바로 우리가 문예의보에 들어온 이유긴 하지 그럼 좀 나오고 싶지 않아? 너희가 문예의보에 처음 발견했을 때 그런 느낌 전해주고 싶지 않아? 안 그래? 그렇잖아 게다가 야 얘는 그냥 모든 게 그냥 이분법적이네 무조건 무조건 그냥 진행하려고 하네 게다가 그냥 사람들 앞에서 딱 이분만 쉬고 있는 거라면 딱히 뭐 탈 것도 없잖아 이불 열지 않는다 사유리는 걱정되는 눈빛이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나도 동의해 그렇게 무리한 부탁인 것 같지도 않고 말이야 사유리와 모니카가 저렇게 에스에 부원을 모으려고 노력 중인데 조금내만 도와줄 수 있다면 글쎄 뭐 나치키 도와주면 거부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우우 그래 좋아 할 수밖에 없는 거네 좋아 유우 고마워 나치키 너는 어때 유리? 유리 모두의 눈치를 살폈다 에휴 어쩔 수 없네요 다들 하는 거네 역시 유리는 최고야 이동환이 계속 하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어머 아니야 괜찮을 거야 유리 설마 진짜 죽는 거 아니지 죽지마 유리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 너희가 지금까지 신시즌을 하나 골라 그걸 앞에서 발표해보면 저 연습할 거야 말도 안 돼 쫌나 빡까날 모니카 씨 너무 갑작스러워요 글쎄 부원도 앞에서 할 수 없다면 많은 사람도 앞에서 할 수 있을까? 아 안돼 걱정하지마 내가 가장 먼저 할게 그 다음에 날 가도 돼? 물론이지 어디봐 어디보자 알겠습니다 시청자 맛있게 하세요 모니카는 자식의 공차에 쓰여있는 시 중에 가장 맘에 든다고 생각한 시를 골랐다 첫날 피 있었다 이 시의 제목은 그들이 나는 모습이야 흠 모니카 자신의 시는 안성화 시작했다 모니카의 깔끔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교실을 채운다 그것보다는 모니카의 순수한 어저과 눈에 띄었다 어떤 부분에 어떤 감정을 넣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서 목소리가 글에 생명을 불어넣어준다 이런걸 해본적이 있는건지 아니면 선착적으로 타고난건지 나는 내 주변을 둘러봤다 모두의 눈은 모니카를 보고 싶었다 사유리는 놀란것처럼 보였다 유리는 임의를 알기 힘든 문과 강렬한 표정을 지켰다 모니카는 낭송했다 우리 네명은 박수로 쳤다 모니카는 힘을 드시고 말퀴로 쳤다 그거 엄청 멋있었어 모니카 하하 고마워 좋은 예시가 되었다면 좋겠네 사유리 준비는 됐지? 제가 먼저 할게요 우와 갑자기 유리가 열정을 드리고 있어 유리가 등장한 뒤 손에 종이를 세게 움켜쥐고 서있다 머리를 숙인채 유리는 빠르게 구타 앞으로 걸어봤다 이 시의 제목은 유리는 거쳐서 우리를 바라보았다 할 수 있어 유리 제목은 제목은 핏빛눈의 진상입니다 오오 핏빛눈의 진상 시를 읽기 전에 시작하면서 유리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조금 전만해도 그렇게 거부하더니 갑자기 왜 계속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저 누우 두 행을 낭독하더니 목소리가 서서히 바뀐다 마치 책에 집중하는 모습과 비슷하게 긴장에 떨리는 모습이니 이내 한음자 한음자 또박또박 읽어내려가는 것이 마치 당당하고 강렬한 여성까지 바뀐다 시 내용은 완전으로 가득한 구조로 되어있는데 유리에 알맞은 타이밍과 또 또렷한 목소리를 그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었다 우리는 유리 우리 혹시 우리는 유리의 본 모습을 이렇게 보기나마 보겠는 게 아닐까 시가 끝이 났다 잠깐 동안에 정작이 된다 마치 뭔가 흘렸다는데 유리를 깜짝 놀라 원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저 이럴 때 내가 이럴 때 내가 낳아줘야겠지 나는 먼저 발술을 취하기 시작했다 모두 내 뒤에 발술을 취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제야 우리는 유리가 벌써 받아야 할 수 있게 환호를 보내준다 발술을 치기 싫다든가 그런 건 아니었고 너무 놀라면서 그냥 깜빡했던 것 같다 아 카테고리요? 네 카테고리 왜요? 네 아 계속 읽으니까 기침 계속 나오네요 카테고리? 왜? 카테고리 있는데 왜?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말이 빠른 거 처음 알았어요 네 아 네 문예국 알아요 있는데 저챗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했는데 잠깐만요 이게 두 두근 됐다 일부러 저챗으로 한 거였는데 박수 끊으자 유리는 풀 속에 실을 안고서 자시를 됐다 유리 엄청 대단했어 들려줘서 고마워 반응이 없다 좋아 다음은 다행인 건 아닌 것 같네 차유린의 의자에 앉아 소통하고 일어나자 교탁으로 심차에 걸어갔다 제목은 내 목초지 아 아하하 미안 웃어버렸네 헤헤 사유리? 내가 생각보다 어렵다 너희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안 봐 음 다른 사람한테 읽어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한테 읽어준다고 생각해봐 거울 앞이니 아니면 머릿속에서 내가 쓴 시니까 그게 아마 제일 좋은 바보일 거야 흠 그렇구나 그가 그러면 사유리의 시 남성이 시작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유리의 부드러운 몫이 시와 찰떡궁화처럼 느껴진다 마치 시가 사유리의 성격을 비추듯 끝도 없이 밝기만 하다 동시에 고요하고 달콤 싹싸라다 그냥 글로서 읽었으면 별생각 없었을 텐데 사유리가 읽어주자 감염하셔놓다 사유리가 내 시가 좋다는지 알 것도 하다 내가 알던 사람들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게 하는 말이다 아 여러분 이거 재밌어요? 재밌어요 예 채팅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절대 여러분 안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없겠지 9분 9분이 많이 계신 거예요 끝났다 좋은데 사유리? 에헤 고스매가 좋아했으니 잘한 거겠지 그거 무슨 의미야 잘했어 사유리 시의 느끼면 너무 아까 맞아 근데 모두 시가 그런 식으로 전해질 수 있는 건 아니야 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바꿔 말하지만 내 시중에서 구독기 읽으면 안 되는 시리들이 있잖아 어떤 시리를 의미했다고 해서 때때로 목표에 힘을 넣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아 무슨 말인지 아겠다 그건 음 좀 연습하긴 했는데 너희들 앞에서 하려니까 좀 부끄러워서 에헤 그럼 다음에 좀 어려운 시의 보류하고 할 테니까 숙제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 알겠지? 알겠어 다음은 나츠키? 흥 고스나이가 하기 전에 하기 싫어 내신은 너희들 거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고스나가 먼저 해주면 다들 기태치도 너무 낮아질 거 아니야 나츠키 괜찮아 괜찮아 나도 빨리 끝내는 거 좋지 뭐 어차피 고를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오늘 쓴 걸 낭송할게 탈쇼락부터 걸어왔었다 모델은 날 바라보기 시작했고 날 심장하게 긴장하기 시작했다 난 내실을 강하게 낭송했다 그대 자신이 없을 때 자아쉽게 목표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로 불구하고 날 깨끗하자마자 모두에게 박수를 받았다 너희보다 잘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한데 몰라요 너무 걱정 안해도 돼 내 능력에 보다 그대 자신이 없을 그런 것 같은데 뭘 그런 그건 시간이 지나면 잘 쉽게 해결되는 거니까 응 아마도 그렇겠지 좋아 나츠키 이제 내 차례야 알겠어 알겠다고 하면 되잖아 나츠키는 아지못해 자리에 길어나 탈쌍은 앞으로 갔다 이 시의 제목은 뭘 그렇게 보는 거야 그야 될 땐 당연히 내가 발표하고 있으니까 흥 어쨌든 이 시의 제목은 점프야 나츠키는 시 공부했다 나츠키는 시의 낭송을 시작하자 그대의 까칠한 운명을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나츠키는 살짝 간총한테 말다 시의 운율이 강해져야 한다 이건 나츠키의 점의 특허인데 마루 절지대의 효과가 괜찮겠다 다들의 중통통 튀는 느낌이 시에게 생명을 벌어냈다 나츠키가 시의 낭송을 끝내자 모두가 막 박수를 쳤다 나츠키는 투덜대며 자리로 돌아갔다 그렇게 나쁘진 말은 않았지 그치?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다시는 시키지 마 음 글쎄 이제 적어도 다른 시의 앞에 앞에서 할 땐 괜찮을 것 같지? 내 말을 다른 시의 앞에서 하는 게 더 쉬울 거란 거야 그때 어떤 시의 하나도 상관없잖아 근데 너희들 앞에서 하니까 그냥 조금 부끄러워서 나츠키 의외다 나는 그 반대일 것 같은데 난 그냥 그렇다고 어 그렇다면 출제 때는 별로 결정 안 해도 되겠네 그럴 수만인데 모두로 와서 고마워 힘든... 좀 힘든 거 알겠지만 알지만 어느 정도 감을 잡았겠지? 너무 늦기 전에 다들 시 하나씩 골라서 추천으로 다시 숙무일 연습해도 팸플릿도 만들어가니까 어떤 식으로 골랐는지 매일 미리 알려주고 알았지? 세상에 마상에 그러면 바평한 만큼 다른 시의 사져봐야겠네 그래도 좋아 꼭 네가 쓴 게 아니어도 돼 난 이미 네가 이렇게나 활동 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다는 거에 고마워하고 있으니까 정말 기뻐 아니 별거 아니야 뭐 좋아 얘들아 오늘 여기까지 축제날이 다가오긴 하지만 그래도 내일 시를 써오도록 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계속하고 싶어 뭐니? 축제에 관해서는 내일 다 얘기를 끝내자 주문 주말 준비 주말에 준비하면 되니까 월요일은 중요한 일인 날이 될 거야 기대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좋아 난 자리에서 일어났다 샤우리가 모니카면 그저 쪽적으로 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는 내 최선을 다해야겠다 동아리를 위해서 가면 또 모니카에게 잘 보이려면 열심히 할 수 밖에 없다 갈 준비됐지 샤우리? 그럼 너희들 요즘 맨날 집에 같이 가는 거 같네 뭔가 귀엽지 그치? 에헤 퓨 얘들아 뭔가 대란 것 좀 얘기하지마 그래도 분명 좋은 거 같네요 글쎄 아 이럴 땐 뭐라고 반응해야 되는 거지? 괜찮아 보수나 굳이 대답 안 해도 돼 뭐 어쨌든 빨리 가자 샤우리가 집에 갔다 몇시 밖에 대전하지 마니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근데 오늘 샤우리가 평소에 집에 갈 때보다 조용한 거 같은데 저기 샤우리 그냥 잠깐 넣고 아 그래? 응 저부터 생각했던 건데 난 우리가 같이 내 말을 샤우리가 조용한 모습을 해주시면 되겠다 별 위미 아님 너 너는 날 유리가 집에 같이 가자고 한다면 뭐? 어떻게 할 거야? 무슨 질문이 그래 전부 곤란하게 만드네 에헤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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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워 이거 저장해야지 이게 그거구나 빛이 니코아 안녕하세요 핫딜러 님이시구나 어 어떻게 할까 나도 유리 유리랑 같이 왜 그 생각만 같이 뛰는 걸까? 내 말은 네네도 인간관계가 무슨 의미인지 아니까 거절하기 좀 힘들겠는데 유리 진짜 예쁘고 똑똑하잖아 내가 말한 건 아무 연관이 없잖아 인정한 거네 하아 절대 일어날 게 없는 일을 뭘 본 일은 없잖아 글쎄 그냥 신간을 쓰러 봤어 내가 더 이상 납... 알 수 있으니까 특별히 왜? 사율이 지금까지 내 몰입은 무슨 인간인지 모르겠지만 미안 모두들 다 달라 어떤 다른 애들도 널 대신할 수 없어 응 니가 그렇다면야 난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인정 처음에 왔던 듀트리얼 캐릭터를 내가 제 사율이랑 같이 지배할 수 없다니 이상한 질문 사율 고난을 만드는 건 사율이 잘못이지만 어보야 그래도 거짓말할 수 없는 걸 하지만 내가 나랑 비교하는 거 좋아하는 건 뻔히 안 돼 내가 그리 알 수 할 일 없잖아 그래서 날 내가 이루할 리 없는 일이라고 했던 건데 그건 그렇고 진짜 휴가 별 잘 안 없네 무슨 일을 얻을까 사로... 사로잡... 사로잡힌 시간 사로잡힌 시간 소리내서 음악 단짝이는 철학 신박 쓰는 운명 애니 아아 이거 애들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틀림없는 추억 스킬 노래 행운 행운 순수한 행복 성장 즐거운 멋있는 판타지 에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또 내가 마지막이네 아니에요 제대로 잘 들어왔는데요 되게 순수하게 다 들어갔어요 또 내가 마지막이네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또 피아노문 연습하다 오신건가요 응 아하하 정말 의지가 강한 분이네요 동아리도 시작하시고 이제 피아노까지 글쎄 의지가 아니라 열정이야 너희가 아니었다면 동아리를 없으셨을테니까 그리고 너희가 축제를 이에 그까리 도와준다니 진짜 진짜 기뻐 으아 축제에 진짜 기대된다 분명히 괜찮을거야 에? 나 진짜 언제 어제만해도 투덜지 않았어? 뭐 그랬지만 난 지금 우리가 축제에서 낭숭이 같은 낭숭이 하는걸 얘기하는게 아니야 하지만 축제는 실컷 놀고 맛있는거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나이잖아 순수하죠 말하는게 꼭 사요리 같네 모니카 튀긴 오징어 같은 것도 있겠지? 오징어? 갑자기 왜는 오징어? 아 좀 너 오징어 안좋아해? 다른 사람들도 아닌 네가? 에? 안좋아한다는 뜻은 아니었는데 그건 그렇고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는 무슨 뜻이야 왜냐면 니 이름에 오징어가 들어있잖아 오 진짜요? 뭐 아 이거는 일본어가 아니면 모르는거구나 모니카 내 이름은 그렇게 있는게 아니야 그리고 그런 운담은 번역하면 성립이 안되잖아 맞잖아 맞아라 번역하면 성립이 안되잖아 오 정확하네? 모니카 모니카 뭐야 내 마음속을 읽었어 신경쓰지마 음 깜짝 놀랐네 오 나 지금 큰 문제 왔어요 지금 일단은 숙제가 중요한거니까 에헤헤 알았어 알았어 근데 유리니와 사유리보다 반응이 재미없네 넌 아하 근데 사유리는 어디있는거지? 아 저기있구나 사유리는 교시고속에 있는 섹세히 멍하니 아래를 보면 앉아있다 난 사유리에게 걸어갔다 어 여 사우리 사유리 얼굴 맨 앞에 손을 눌렀다 에? 또 멍 때리고 있네 아 에헤 미안 난 신경쓰지마 다른에 대한 놀고있어 어 너 괜찮아? 물론이지 근데 무슨일이야 그냥 어디 안좋나 해서 괜히 단정지어서 미안 아 너 나 너무 걱정하는거 아니야? 난 괜찮아 다들 재밌게 노는데 방해하고 싶진 않아 그래 그럼 니가 그렇다면 그런거겠지 예 그 선택지 선택지 그래서 그 위에거 골라가지고 얘가 지금 이제 저랑 멀어지는거 같아요 어떻게 사유리 아래거 골랐으면은 사유리랑 계속 얘기를 했겠지 나는 다위리 아이들 상에 돌아셨지만 격제에 대한 사유리를 바라보았다 그날 대안 이미 끝나있고 모두 각자 할 일하고 있었다 모니카에게 최대 아 알겠어요 숙제 준비들도 같이 했고 둘이 같이 있는 시간도 많았으니까 나는 첫생에 있는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는 모니카에게 죽겼때면 다가왔다 고시나 무슨 일이야 알지 좀 잘 들릴 수 있지만 차균 사유리한테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 어떤 일 말하는거야? 내가 좀 오버하는 것일수도 있지만 사유리가 좀 우울해보여서 응 그렇게 생각해? 별로 그런거 같지 잘 모르겠는데 모니카가 눈을 돌려 사유리를 바르자 그냥 첫생에 대고 지우기를 문지른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마음속에 걸리는게 있나봐 나한테 물어보니 좀 놀랐어 고시나 나보단 니가 사유리에 더 잘할거 아냐 아 그 적당히 다 골라야되는구나 응 근데 이랬던 적은 없었어 안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나한테 제일 먼저 말해줬는데 1번에는 물어보니까 말을 안해주더라고 그냥 너랑 걸려있나 해서 물어본건 아냐 그냥 뭔가 알고 울고있는게 아닌가 해서 됐어? 고마워 아냐아냐 나한테도 중요해 내 말은 나도 친구니까 근데 난 부환들의 행동도 생겨야 되니까 내가 한번 얘기해볼게 괜찮을까? 혼자 있고 싶어하는거 같던데 그래? 혹시 마음에 타고 있는 상황이 때문에 힘들어하는건 아닐까? 마음에 달아봤더니 무슨 얘기를 하는거야 지금 응 지금 사유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고시나 너라고 나?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오는거야 글쎄 친하지 않았을 때 얘기는 안하냐면 저도 좋을거 같지만 사유리가 다룬것보다 왜이들 많이 얘기하는거 알아? 어? 니가 문의부에 들어오면서 더 행복해보였어 마음속에 또 커다란 빛을 할까? 뭐? 말도안돼 사유리는 한살 그래왔는걸 마음속에 해피카드 그런 이런 느낌은 말이야 평소에 전화를 다르지 않는데 에헤 너 진짜 재밌다고 봅시다 니가 사유리의 그런 모습을 받아봤다는건 내 주변에만 있으면 한참 그랬다는거 아닌가? 아 미안해 역시 말 안하는 쪽이 좋았으려나 사람관계의 나이 사이에서 뭘 알겠어 그런식으로 결론을 내리던건 아니야 내가 항상 말하던걸 잊어버려 내가 한번 얘기해볼테니까 너무 신경쓰지마 아 그래 모니카가 겉에 말리는데 의미시장감이 쏟아지는다 잊어버리구만 잊어버리라고 말했지만 그런 일을 잊을 수가 없.. 이.. 이해가 없잖아 모니카가 자리에 집을 하더니 사유리가 앉아있는 쪽으로 봅시다 채장앞에 물을 입고 가야던 이상형의 말을 건네는 모습이 보인다 목소리가 너무 잘해서 여기까지는 들리지 않는다 나는 한숨을 내쉬고 내 자리에 앉았다 사유리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다른 친구들과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말했지만 사유리 닥지않게 행동하니 그럴 순 없다 난 얼마나 사유리를 생각하고 있었길래 이렇게나 걱정이 되는걸까 이렇게 보니 나도 나답지않게 행동하는 것 같다 지금은 모니카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는 것 같다 쩜쩜쩜 자 모두들 조금 시간이 지나자 모니카가 모두의 주의를 주중시킵니다 자 이제 씨를 나누는건 어떨까 정신사유보니 모든게 정장으로 들어와있었다 모두 씨를 꺼냈고 나를 씨를 꺼냈다 모니카랑 눈이 많으셨는데 모니카가 나를 향해 미스러워집니다 사유리와는 무슨 말을 나누는걸까 나는 사유리부터 가는게 알겠죠 exactly 오호오오오 정말 진짜요 축하축하 어디로요 쩝쩝쩝 쩝쩝쩝 이거 지금까지 치는 최고야 정말 정말 잘 썼다 고스나 어 고마워 응 사윤이 너 요즘 조용하네 무슨 일 있어? 에? 전혀 아무 문제없어 그냥 조금 피곤한 걸 지도 에헤 꼭 낮잠자리로 자고 싶은 거야 아니 이상해 내 걱정은 아니어도 돼 난 네 얼굴 미소 보고 싶은 분이야 뭐 알았어 이제 고스나 나 조금 놀랐어 난 네 문체가 유리 쪽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했거든 아니 나 직계 쪽이라든가 근데 응 메시를 가져와주는 건 너인 것 같네 왜? 다른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싶지 않아? 뭐? 당연히 친해지고 싶겠지 근데 그렇다고 내 시까지 그렇게 써야 한다는 건 아니잖아 아 진짜요? 어디? 내가 가장 많이 이해하는 것도 너고 가끔은 네가 참는 것도 많고 가끔은 네가 참는 것도 많지만 우리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도 시 비슷하게 나오는 게 아닐까? 가끔은 내 삶을 그나마 사율면하게 만들어주는 건 너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런지 널 생각하면 시가 잘 씌워지는 것지도 몰라 사율이? 아 아니야 고스나 나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어 어 뭐야 어 뭔가 충격이다 울잖아 울잖아 울지마 사이블짱 왜 그러는 거야 사율이 목소리 갑자기 떨린다 네가 다른 사람들과 좀 더 잘 지내기만 했어도 훨씬 쉬웠을 텐데 사율이 나는 다른 사람 눈치채지 않을 곳이야 나는 빠르게 돌려봤다 사율이 이런 말 처음이었는데 난 네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지 얘기해줘 사율이가 고개를 흔든다 훔쩍 거리다니 계속 고개를 흔든다 끝내 다시 안정은 채고 다시 미션을 시작한다 별거 아니야 고스냐 작은 목구름일 뿐이야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면 아하 다시 이런 모습 보이지 않겠다고 다시 갈게 다시는 행복하면 되니까 그치? 나는 그거면 돼 이제 같이 다른 사람들이랑 놀고 와 집에 갈게 뭐야 모니카한테 나 뽑으면 별로라고 먼저 이리어왔다고 말했죠 아유 우와 먼저 갔네 자 이 사율이 밝은 표준으로 혼내를 굴면서 교시 밖으로 나가버렸다 진짜 사율이랑 저랑은 이제 끝난 것 같죠 나츠키 이건 괜찮네 그래 뭐 은 어제 시 만큼 괜찮은 것 같네 내가 뭘 키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딱히 내 스케일은 아니야 뭐 생각 없겠지만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되게 기쁘겠는데 최대한 노력은 해볼게 근데 왜 그렇게 내 씨를 감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야 그건 나한테 더 칭찬해주는 거 아니야? 에? 아니야 더려워 내가 생각할 바 아니잖아 가와이 적어도 부원 중에 한 명은 내가 게으름 풀지 않도록 해야하니까 그래? 그러다가 내가 낙담했을 씨를 안 쓰게 되면 어쩌라구 어? 그러네? 어 전혀 생각 못했는데 그러네 근데 에브가 더 귀엽긴 해요 네 어 그럴리가 없잖아 그렇긴 해 너랑 이직을 한다고 하더라고 여기 있는 거 되게 재밌어 으악 나츠키 팔꿈치가 내 배에 꽂혔다 호우 널 겁주어서 도망가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난 그냥 장난이었는데 아 나도 알아 걱정하지마 나도 장난이었으니까 아하하 어떻게 그렇게 장난할 수 있는 거지? 아파 죽겠는데? 뭐 나츠키 재밌었다면 그런 장난이 바뀌는데 나츠키 앞에서 정말 조심해야겠다 어쨌든 나츠키 아무 일도 없을까 하는데 나에게 씨를 건네줬다 그리고 보니까 안 보여줬네 씨 내 해변이 되어줄게 너의 마음은 공포의 문제로 가득해 그래 몇 년 동안 너의 꿈을 먹고 있겠지 그래서 너와 가지고 싶은 특별한 곳이 있어 해변에 가자 지편선 넘어 펼쳐지는 해변 멋진 빛 아래 빛나는 바다 내 마음속 별은 녹아내릴 거야 햇빛 아래 내가 너의 걱정을 씻는 해변이 되어줄게 매일 손상하며 쉴 수 있는 해변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심장을 뛰게 하는 해변이 되어줄게 오래전에 떠났다고 생각했던 그런 곳이 되어줄게 무거운 무거운 생각들은 모래더미에 묻어두고 햇살에 목욕하고 내 손을 잡아 불안감 따위는 바다에서 내가 빛나는 걸 보여줘 내 기억들은 발자국 속에 묻어두고 내 바람에 내 돛을 맡겨봐 그곳 네가 왜 멋진 사람인지를 떠올려봐 네 입술을 내 입술에 맞출 때 내가 너의 걱정을 씻는 해변이 되어줄게 매일 손상하며 쉴 수 있는 해변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심장을 뛰게 하는 해변이 되어줄게 오래전 떠났다고 생각했던 그런 곳이 되어줄게 와 하지만 내가 너의 내 곁에 있게 해준다면 너만의 해변 너만의 피난처가 되게 해준다면야 너는 내 자신의 사랑한 법을 다시 배우게 될 거야 잘 썼다 그래 계속해 계속 부정적인 것만 쓰고 있는 그 느낌이라서 한 번쯤은 긍정적인 글을 쓰고 싶었어 그리고 해변은 좋잖아 해변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쓴다니 상상이 안가지 해변이란 주제를 먼저 정보 다음에 쓰기 시작한 거야 뭐 그렇지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위란 내가 서로 비슷한 걸 썼다는 걸 알고 걔가 같은 주제를 정하고 시를 써보자고 해서 으흑 뻔한 쇠에 걸려주다니 주제는 쉬운 걸로 골라놓고 일부러 멋지거나 어렵게 서서 날 누리는 시스템인 거겠지 뭐 상관없어 나도 그게 그냥 한 거니까 뭐 내 것도 좀 은유적으로 쓰이긴 했지만 가끔 이런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적어도 좋은 연습은 했어 그 다음엔 모니카 안녕 없으냐 축제 때 어저씨로 낭쇼에 나가 채송해본 적 있어 글쎄 동아리 애들 앞에서 좀 그런데 많은 상황 앞에서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 너무 부담가치지 말고 네가 뭐라든 간에 분명히 잘 될 거야 내 맘에도 그럴 거고 아하하 어쨌든 너의 오늘의 시를 한 번 볼까 응 나는 손을 들고 있던 시를 모니카에게 건너주었다 아하 되게 웃기다 그래 아니 아니 시가 아니라 어떻게 날이 갈 수 네가 쓴 시랑 사율이가 쓴 시랑 이렇게 비슷해질 수가 있나 해서 네가 그렇게 사율이와 조화를 이룬다는 놀랍니 그리고 최근에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 그치? 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친한 친구로 자러왔지만 작년에 그렇게 사율이를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 하지만 동아리에 들어온 이유로 다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어 응 응 아 그걸로 들이니까 생각난 건데 사율이가 오늘 좀 안 좋아 보였어 말이야 그래 그 애가 뭔가 말해줬어? 아 글쎄 혹시나 사율이 너 환불로 대하거나 한 건 아니겠지? 어 그렇진 않아 응 아니 모니카 그렇진 않아 응 당연히 아니지 난 그 를 하듯이 되었는데 알았어 알았어 그냥 확실하게 하려고 한 거야 내가 얼마나 사율이 신경쓰는지 사율이한테 나쁜 일이 생기나면 아주 끔찍한 결과가 일어날 테니까 어 뭐야 이거 스파 아니야? 사율이한테 나쁜 일이 생기나면 아주 끔찍한 결과가 일어날 테니까 잘 지켜보고 있어 뭐야 이거는 뭐야 미연실에서 공포로 바뀌었는데? 니가 동원해두고 나서 엄청 행복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건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 뭐 신경쓰지 말자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니까 어쨌든 내 시를 보여줘야겠네 으어 좋아 전지문흥 아가씨 멈추는 그날엔 난 떨어지겠지 난 떨어지고 떨어지고 다 떨어지겠지 기타처럼 부드럽게 마른 기타라는 감정없이 그런데 누군가 엄지와 검지로 날 잡아준다 난 아가씨였습니다 그 눈빛의 깊이는 끝이었다 모든 것을 아는 그 아가씨는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안다 난 내가 뭐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텀빈 모습으로 답을 한다 난 모든 것에 답을 찾았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이유 없어 우리가 원했던 건 불가능일 뿐이야 난 내 제설이 아니야 내 장전을 전제하잖아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더니 날 다시 공중에 띄운다 날 돌풍의 몸을 맡겼나 잘 그리니래 있지 사람들은 답을 찾는 데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게 아닌가 싶어 철학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오우 구아 아니 하세요 왠지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서 그거에 대한 수행이신 거야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잘못 못해 봤어 어떻게 보면 모심이지 만약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한 해보다고 알았던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은가 있지 그러고 보니까 동아리 부환들이 행복한 것보다는 슬픈주제로 위주로 그리 쓰는 것 같다 아 놀랬어 만약 모든 게 괜찮았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글쓰 쓸 주제마저 없지 않을까 사람은 2차원 신분이라는 거리가 멀어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 거라 생각했는데 1차원을 얘기하는 거야 아 응 그거 어쨌든 오늘 모니카의 자문태 혹시 내가 쓴 글이 별로일까봐 남들에게 공유한게 들었던 적 있니? 되게 열심히 썼는데 돌아온 반응이 그저 그러면 낙심하게 되지 하지만 글쓰기를 좋아하는 또 다른 사람을 찾으면 공유하는게 되게 쉬워질 거야 왜냐면 내 글이 좋다 괜찮다 나쁘다 평가하는 걸 대신 니가 글을 쓸 과정을 이해해주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주고 야 이거 좋은 단어가 많다 그러네 확실히 그렇게 하는 쪽에 훨씬 용기도 벗도다 주고 내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마치 너만은 작은 문의별을 갖는다는 기분이 들지 않니? 이게 오늘 내 조언이야 들어줘서 먹어 야 근데 쟤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애 모니카는 무서워 자였을 것이나 확실히 매우 못했을 자의 글쓰는 숨쉬가 좋아지셨네요 제 조언이 좀 더한데 도움되었나요? 물론이지 기쁘네요 이렇게 서로의 글을 공유하는 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재미있고 바람차네요 모니카 씨한테 고맙다는 말을 해야겠어요 처음엔 다들 알 수 있겠던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다 서로가 어떻게 글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는 걸 즐기고 있는 것 같네요 부정할 수 없겠는걸? 난 엄청 기우차는 이의 대가와 금전했거든 하지만 나에게 귀여운 여자애들 내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지 하지만 다들 어떻게 글을 쓰는지 보는게 되게 재밌어 그리고 내가 직접 글을 쓰는 것도 음 뭔가 배우신 게 있나요? 고스날에? 음 제가 글쓰기기는 자기 자신과 접촉하기 위한 매우 개인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아 그러네? 조금만 더 할게요 결국 당신이 좋은 작가들 나쁜 작가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제 의견도 그냥 의견일 뿐이에요 언제나 그랬듯이 언제나 그랬듯이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탄식하고 발견하는 것이에요 다행이다 난 니가 싫어하지 않을까 되게 두려웠거든 에? 저요? 그래서 넌 항상 별 쓰는 것도 세련되고 좋은 조언도 많이 나눠주니까 그런가요? 유리는 작았다고 생각했다 끔찍하네요 어? 제 의견이 누군가에 두려운 것이 되다니 저도 제 자신은 참호감이 안가네요 유리 내가 신고는 만큼 나쁜 건 아닐 거야 난 그냥 내 의견을 존중한 뜻으로 말한 걸 거야 한국이 이긴다는 가정을 한다 해 한다 해 제가 뭐냐 그거 하겠습니다 연장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난 네 의견을 존중한 뜻으로 그런 걸 좀 안한 거야 그런가요? 항상 지나치게 생각했어 그런 결돌을 겨누했다는 것을 찾을 드릴게요 너무 이스했어요 그냥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 위혼받는 거요 유리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죠? 유리야 죄송해요 이만을 꺼낼 시간은 없었는데 넘어가죠 응 니가 쓴 시 읽어봐도 될까? 여기요 해변 백만년이라는 경이로운 세월의 결과 지구의 자궁이 물질수하게 지표면을 만드는 곳 깨끗하게 푸른 하늘 아래 행복이 끊없이 펼쳐진 하지만 회색 두루마리의 구름 밑에선 끊없는 깻기 시장에서 가장 길을 잃기 쉬운 곳임에도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 곳 모래가 젖은 곳에만 모래성은 쌓을 수 있지만 모래가 젖었다는 건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이라는 것 이미 끝났다는 걸 인정할 때까지 성 아래 부분을 핥기만 할까? 아니면 눈 깜짝할 때 모는 걸 앓아가 버릴까? 어느 쪽도 결과는 똑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모래성을 짓는다 파도가 만드는 거품이 내 발굿까지 오는 곳 내 발가락이 모래를 파고드는 곳에서 잓는다 바다의 짠 바람이 치유된다 바람은 생나면서도 강력하다 거품 덩굴 손에 유혹되어 발의 궁극의 경계선까지 발이 빠지자 나는 몸을 돌려 내 평화가 방황의 땀물에 침식되도록 내변을 들고 서서히 앞으로 나아가 육지로 영원히 돌아간다 음... 지금 이 3카에 빠져드는 느낌이야 저희가 쓰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생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서요 어쨌든 제안한 건 나츠키씨에요 나츠키씨는 별로 넣지 않지만요 그냥 잘났다고 잘 안하고 싶은 신 거겠죠 제가 나츠키씨의 문체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안하시는 건 좋지 않지만 단단한 주제로 그릴 수 있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음을 세웠게 하는 건 그런 시간이 되니까요 가끔은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응 그럴 것 같네 얘기해줘 고마워 자 너희 셋 신을 다 나눠봤겠지 이제 축제에 가는 얘기를 잠깐만 내가 예서부터는 거 아니면 내가 말을 이상하게 한 거야? 모니카씨 뭔가 이상한 말을 하시긴 하셨어요 맞아요 구원들고 부를 때 평소와 좀 다른 대사를 쓰셨어요 그게 되죠? 난 평소와 같은 대사 쓴 거 없는데 어휴 오늘 분위기 왜 이래 저 오빠 유리마저 이상했잖아 부... 침체된 분위기는 뭔가 끔찍하게 이럴걸 어?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이러지마 이러지마 아니 지금 어 안 돼 잠깐만 어 잠깐만 안 돼 그 선택이 그 선택이 지금 그런 안 돼 내 책 속에만 그렇겠지 봐봐 단자면 샤율이가 없다는 것 뿐이야 맞아요 샤율이가 없는 것 뿐이에요 자아 그렇네요 아하 그치 샤율이가 할차 분위기가 잘 들여지고 했는데 그치 샤율이가 없으니까 이제 균형도 제가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샤율이가 돼서 어디만 공간거야? 시 아...오케이 나스키씨의 품위를 지키시는게 에이 샤율씨 하면 몸이 안좋은거 같다가 아까 먼저 집에 가셨죠 그런가요? 괜찮으셔야 할텐데 어... 진심이야? 수많은 변명거리 중에서 몸이 안좋은거 같다는 핑계로 같이 안가고 집에 먼저 보려있다는게 사랑이 싸움도 정두고 다시 잠깐잠깐 우선 나랑 샤율이씨의 친구관계로 오해하지 말아줄래 그리고 샤율이 진짜 오늘날 오늘날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별로 가구하고 싶진 않았어 네? 다른 사람들에게 유리 니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거야? 진정해 얘들아 아까 얘기를 같이 해봤고 별이 아니니까 고장하지마 뭐라고 했는데 어쨌든 축제준비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의하니까 각자 주말동안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내가 할 일이 이미 정해져있잖아 그러네 나스키씨는 컵케이크를 만들고 있어 좀 더 양을 많이 만들어 하긴 하지만 맛도 다르게 말이야 나스키 그 많은건 혼자 다 할 수 있겠어? 그 도전 받아주지 그리고 난 시의 팸플릿을 정리해서 인쇄할게 샤율이의 팸플릿 디자인을 도와줄거고 그리고 유리는 유리는 어...음 저 얘들아 유리는 머리알치 같이 행해주면 안될까? 저...저 무능한가봐요 아니야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여기 너마카제 있는 사람 또 어디있다고 그래 아 그런가? 아 그래 마마한테 혼나마한거야 그래 극력적으로 생각해 맞아 나스키이 뭐... 나스키이 너마저 피진거야? 에휴 내 눈이 화나다 보톨샤율이는 인정해줘않는 편인데요 샤율이가 없으니 모니카도 고전하네 아 그런거 같네 그렇다고 여자 포기하면 영원히 제자리를 걸고 싶은 뿐이야 그러니까 유리 우리 중에 쇼핑크씨가 제일 예쁜거 너잖아? 그럼 니가 현수막이라든가 자신같은것으로 만들어왔어 이 분위기의 분위기 만들어주면 되겠다 분위기요? 그러고만인데요 저...저 분위기 완전 좋아해요 첫 장에 바라보다보면 유리의 표정이 갑자기 확신이 차 표정으로 바뀌고 혼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한다 볼수록 다 신났구만 좋아 정말 큰 도움이 될거야 그러면 고찌나 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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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진짜...나는 진짜 무능한 사람 말이지 그런 얘기 하지마 그러고보니 나스키이랑 유리 둘 다 조금 일이 많아진것 같은데 둘중 한명은 도움이 되겠다 원한다면 나를 도와줘도 되고 분명 큰 도움이 될거야 아! 그렇다는건 모니카 말대로 난 주말 내내 부원 중 하나랑 보내게 되는건가? 그럼 권유 부원들이라 받을게 없잖아 아! 저와 도와주시면 어떻게 하죠 제빵에 관한 지식은 전혀 없다고 해도 쓸 힘은 많이 되니까 세거 줄리 없겠지만 너도 그냥 가만히 있자 야어어어어 세이브할 시간이구만 으음 있잖아요 나스키씨 아까 그정도의 양은 어렵다는 분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고찌나씨의 계획에 있기만 해도 멀미가 나시는것 같다고 말씀하신적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저랑 자식 만드는게 훨씬 나을것 같은데요 잠깐 내가 언제 그랬어 그리고 자식 몇개 만든다고 힘이 얼마나 든다 그래 너야말로 고찌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반명하는거 아니야? 무슨말씀하시는거에요 얼마나 실시간작업인데요 제빵은 안그렇고 너 도대체 생각을 얘들아 얘들아 잠깐만 진정좀 해봐 결국 돕는 사람은 고찌나인데 무슨일을 하고 싶은지 고찌나가 정해야하는거 아니야? 나랑 같이 있는시간이 별로 없었다는거 몰라? 분명 고찌나와 나랑 시간을 보내고 너 말 그대로 방금 고백 저도 놀랐어요 미안 미안 그냥 한 얘기야 어휴 야 빨리 정황 끝내면 안될까? 그래 고찌나 괜찮지? 달꽃구니 고아 안녕하세요 아 물론 흠 그렇군요 그렇다면 야아 잠깐만 지금 저장 아 근데 여기서 고르는게 그거였구나 이제 사유리 가야지 사유리 가야지 사유리 가야지 사유리 가야지 사유리지 걱정돼 진짜 끔찍한 결과가 나올지도 몰라 일단은 일단은 사유리로 가겠습니다 음 아무나 도와줄 수 있는 사유리를 돕고싶어 이웃이기도 하고 하지만 모니카시 방금 모니카 도와주기로 한다고 사유리는 모니카를 도와준다고 했잖아 어휴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나 싫은거야? 아냐 아냐 골랑이 했던건 아닌데 문의해버릴 생각 아 안된대 유리로 가겠습니다 근데 유리로 가면은 야 진짜 죽는거 아니야? 어 나 지금 어 큰일났는데 일단은 유리 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유리를 도와주는게 도움이 될거같은 저요? 진심이야? 도대체 나시키 뻔해야겠다 아니야 난 그저 으 응 그러려고 기뻐요 뭐든지 뭐든지 나시키 혼자 시작했어 어 괜찮을거라고 했잖아 좋아 좋아 태어나지만 나시키 화나 났다 늦고도 안할 수 있었다 그저 할건 이게 다야? 아 안죽는구나 다인거 같네 정말 막 데트지않아? 데트다는 표현일 수 있는지 그렇지만요 조금 대대된다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쥬스야 나야 어때 나? 나 겨우 아 겨우가 기대되긴하네 그런 다행이네 나시키는 어때? 나시키씨 뭐 다들 나한테 소리질르는거야 내가 뭘 한다는것도 아니고 아 저 그럴듯이 아니었어요 아 아 어차피 겁스럽게 주문을 드러낸다 죄송해요 도키나씨가 왜 저로 적기로 했길래? 저를 적기로 했는지 저도 몰라요 그리고 나시키씨가 만드는 컵케이크는 제가 먼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제가 제 차와도 정말 잘 어울리는걸요 제가 축제에 준비하는건 나시키씨의 컵케이크에 대한 아무것도 아닌걸요 그러니까 알겠어 알겠어 그냥 놀라서 그래 왜왜요? 아니 내가 너무 어린애처럼 그러는거 같아서 그거에 좀 소위상조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근데 니가 갑자기 격려를 하려고 그러니까 별로 잘 못한다는건 알고 있어요 혹시 이상한 말을 했으면 죄송해요 이게 지금 삼일제라는거 잊지마세요 삼일제 삼일제입니다 두두두두둑 놀란건 낙시킬뿐만이 아니었다 모니카와 나도 유리의 말에 깜짝 놀랐다 말재주가 없고 수줍하니 유리 닫지 않게 누구를 격려하고 안했으니까 그래도 소상의 점심 이해가 가기 시작한다 유리는 사유리 육례를 낸거다 제대로 되진 않은 모양이지만 이렇다 사유리하면 어떻게 말했을까 하고 생각했을 만한거겠지 왜냐하면 사유리는 항상 모델이 웃기하고 격려줬습니까 왜 이렇게 사유리를 떠나보내는거 하지? 예 아니야 고마워 미안해 괜히 큰일한거 참고 그래도 이말은 해야겠어 축제에서 제일 가는 컵케이크 만들어 올테니까 믿을게요 응 다들 정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네 그래도 오늘은 이게 다야 이제 집에 가도 돼 좋아 그럼 가자 가방을 쓰자 모니카 나스케야 또 도심 나가서 나도 계속 따라간다 저 저기요 응 나 뒤돌아 봤다 죄송해요 이번 주말에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아서 아 그러네 응 내 전화번호 알려줄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네 좋아 그럼 전화번호를 교환했다 이런 이런 이 야 이런 야 이런 방법이 있었구만 이런 방법이 있었구만 전화번호를 교환을 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었구만 와 이렇게 연애를 배우다니 네 좋아요 그러면 일요일에 고스나 집 앞에서 볼게요 아니거든요 저도 할 수 있을 거 같긴 한데 모르겠거든요 일단 환상에 환상은 깨지지 말아줄래요 현실을 직시하지 않게 해주면 좋겠어요 네 응 우리 집 무슨 인지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내가 널 도와주는 거니까 당연히 너희 집에 간다고 했잖아 했거든 아 그것도 말도 맞긴 한데 하지만 괜찮다면 보스님의 집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좋아 그럼 그렇게 하자 보스님 아야 아야야 저기 네 남친 지나간다 할 것 같아요 뭔 소리예요 제가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그저 그렇진 않아요 그냥 평균이에요 평균 평균 그냥 평균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자 난 굳이 유리에게 이유를 물어보지 않기로 했다 누구 집에서 보들 생각 없으니 그냥 방청소년을 열심히 하기로 했다 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 난 너처럼 별로 상의를 품여지 않거든 너무 자신을 걱정한 거 하지 마세요 고스나씨 잠깐 자다 왔어요 잘 왔어요 제 생각에 저희는 아주 잘 마실 거예요 혹시 저의 고생에서 기분이 나쁘거나 하신다면 잠깐 진심한 소리야? 잘 모르겠어요 저를 고신 이유가 잘 떠오르지 않는 걸요 가장 포모한 이유를 알고 있어 잊고 있어 내가 널 고르는 건 단순히 널 돕고 싶어서야 하지만 유리는 과하게 긴장한 표준을 생각하고 있었다 유리 너무 많은 시간 하지 마 내가 그러고 있을 때 내가 지적해주길 바랬던 거지? 그렇지? 에? 전 몰랐는데 내가 말했지 내가 원할 수야 그게 전부야 내 맘이 있지? 저는 다시 열심히 생각하고 있다 유리는 내 눈을 긴 시간 동안 뚫어져라 쳐다봤다 저는 믿어요 유리는 엄청난 노력을 쓰다 그 말을 하고 그제에 대한 표정을 돕다 그리고 예을마다 정말 기대되네요 응 나도 그래 견우견을 끝내고 난 문을 나서고 유리가 들리로를 따랐다 따라온 건가? 말도 안 돼 진짜 유리가 내 일요일 내 집으로 오는 거야? 물론 사유리와 주말을 같이 보내고 싶었지만 그래도 유리가 내 집으로 온다는 생각이 긴장감은 집으로 끝까지 사러 온다 이쯤에 상대하기도 편해지긴 했지만 하지마요 그런 말 하지마 이 컵부터 키고 이 게임 할 때만큼 행복해지고 싶단 말이야 이쯤에 상대하기도 편해지긴 했지만 윌불지로님 고아 안녕하세요 팔로우와 시청명 우스내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학교 밖에서 만나는 거니까 무슨 분이 벌어질지 모르잖아 걔도 기대한다고 했었고 나는 머리를 흔들어 생각을 떨쳐리고 넣을 건데 왜 소리한테 들킬까 걱정되는 걸까 서로에게 그런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동아리 활동 때문에 만나는 건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계획도 말하면 되겠지 벌써 일요일이 왔다 정기쌤은 그런 말 하지마 일요일이 왔다 요리가 온다는 생각만 해도 긴장된다 긴장할 필요 없다고 혼자서 되뇌곤 하지만 수용은 없었다 요리는 내향전 쌤이다 되게 친절한 사람이라 둘만 있을 때라면 분명히 마음이 더 열 텐데 그런 거로 그 요리와 나는 가끔 문자를 주고받긴 했다 처음엔 되게 줄 수 없게 문자를 보내드려 얼마지 않아 지가 자기 얘기를 줄곧 한다 뭐 의리는 그렇고 사유리는 엊그제 동아리를 찍나간 후에 어떤 수시도 뜻을 못했다 우린 서로 문자하거나 그런 사이는 아니니까 하지만 마음 한 곳에 있는 사유리를 걱정하는 마음도 있는 모양이다 사유리와 말 사유리의 말과 모리카와 말 사이에 고민하다 사유리가 날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혼자 내버려둬도 정말 괜찮을까 난 유리가 오기 전에 사유리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이거 아까 사유리 안 골랐으면 사유리 집에도 안 찾아가셨겠네 아 그래서 선택지에 걔도 사유리가 있었구나 돌아갈게 문자 보냈다 사유리 집에 도착했고 들어가기 전에 문을 놓고 했다 어릴 때부터 자주 놓고 저희부터 가족이었던 것처럼 그냥 문을 둘러가는 것이 생겼다 집안은 조용했다 사유리 1층에 먹었다 방에 있는 거겠지 평소에 사유리에는 벌써 내려와 반갑게 맞아왔을 텐데 난 사유리의 방까지 가서야 겨울 사유리를 찾을 수 있었다 사유리? 안녕 고스나 난 그녀의 방에 앉았다 사유리 어쩌지 지저보죠 평소에 사유리와는 다르다는 걸 발손을 지쳤다 몇 분의 침묵이 온다 이런 식으로 찾아온 지 꽤 오래 했다 그치? 아 그런 거 왔다 오래됐네 그렇게 바뀐 건 없네 아닌가? 사유리의 방은 연절이 지저분했다 먼저 문제부터 있었던 동물인형과 벽장신도 여전하다 에헤헤 니가 다우 자주 왔으면 이렇게 지저분하진 않았을 텐데 내가 청소해 주식이기 때문이잖아 근데 무슨 일로 가장 쉽게 찾아온 거야 오늘 유리나 만나는 거 아니었어? 응 근데 잠깐 니가 그거 어떻게 알아? 사유리 어제 내가 누구랑 만날지 정할 때 먼저 각오 없었다 모니카가 말해줬어 보아한테 추천 준비하는 걸로 알려준 건 자, 자연스러운 거잖아 그치? 아아 이거 다른 애들 골랐으면은 그나마 풀렸을 텐데 안 풀렸겠구나 그러면은 그렇 그러네 너는? 오늘 모니카가 도와주러 가는 거 아니었어? 당연하지 온라인 사연에서 도와주는 거니까 만나게 하진 않을 거야 아, 나만 유리만 만나는 거구나 응응 우리 사연 더욱독 침묵이 울렀다 여, 사유리는 멍하니 아무 곳이나 보고 있었다 지금 사유리의 모든 인덕이 이미 사유리답지 않다 나는 결국 요청을 말했다 금요일날 너 가고 나서 걔 니가 어떤가 보러 온 거야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나한테 숨기자고 말고 난 너를 잘 아니까 그러니까 사유리 웃으면 고개를 져갔다 소연없어 고수나 에? 왜 평소처럼 만날 수 없는 거야? 이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만약 나약하게 두지 않고 내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으면 내가 바보 만약 바보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그럼 너 여기다가 진짜 랜 넣지 마세요 진짜 편집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다 랜 얼굴 넣고 저기 사유리 대신 랜 넣고 이렇게 하지 마요 진짜 이거 딱 랜 대신 알아요 지금 네 그럼 넌 날 전혀 걱정하지 않았겠지 여기서 오르지 않았을 거고 내 걱정할 필요도 없었을 거잖아 하지만 이게 내 벌이겠지 그렇지 너무 이기적이 굴어서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새생이 널 이렇게 찾아오게 만든 것 같아 새생이 날 그냥 날 고문하고 싶었던 걸 거야 에헤 사유리 사유리 어깨 붙잡았다 지금 무슨 일을 다니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무슨 힘을 하고 있는 건지 알기나 해? 뭔가 일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알려줘 이러면 걱정되잖아 아 아하하 사유리는 공허한 미술 지었다 정말 날 궁지로 몰아오는구나 고수나 하지만 네가 틀렸어 아무 일도 없었어 난 항상 이래는 걸 네가 날 처음 봤을 때부터 처음 봤을 때 무슨 말이야 사유리 에헤 정말 말하게 하려는 거야 고수나 이번만 어쩔 수 없네 그러게 난 사실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어 그거 알아? 네가 왜 매일 학교에 는다고 생각해? 매일 일어나면 침대에서 나갈 이유를 모르겠거든 내가 쓸모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데 뭐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 학교에 왜 가? 밥은 왜 먹어? 친구는 왜 만들어? 왜 사람들의 시간과 힘을 난 같은 거에 낭비해야 해? 그냥 그렇게 느껴져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거야 내 걱정은 안 할게 나는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서로 알고 지낸 수는 얼만데 이런 일을 비밀로 하고 싶단 거야? 내가 생각해주는 게 그렇게 원치하는 만한 일인 거야? 왜? 왜? 왜 나한테 얘기 안 한 거야? 친한 친구라서 정말 섭섭해 알았으면 진작에 도와주기를 위해 뭐든 했을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도 않고 말이야 매일매일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도 노력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난 내 친구인 건데 얘기 한 번만 했으면 알았을 텐데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고스나 내가 왜 말을 안 해줬는지 알아? 내가 말해줬으면 나 같은 거 걱정해주느냐 다른 중요한 일들을 못 할 거 아니야 난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아 님들이 남들이 날 신경쓸을 땐 달콤 싶지래 아 근데 뭔가 좀 스틸하다 그 첫 번째 샤우리 거 골랐으면 얘 되게 밝았을 거 아니야 이런 어두운 면은 몰랐을 거 아니야 또 가끔은 반망이로 머리를 맞는 기분이야 아하 그래서 난 네가 다른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으면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사회적게 지내는 게 내 소원이야 그랬는데 깨닫는 게 하나 더 있어 네가 문에 비해서 친구들 만들고 서로 가까워지는 걸 보니까 누가 창으로 내 마음을 뜯는 거 같아 아 그렇구나 미안하다 다시 들어가서 첫 번째로 보고 싶지만 일단은 엔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엔딩인지 보고 차후에 2차 할 때 샤우리 널 꼭 고를게 걱정마 그래서 샤우리 널 그만하려고 한 건 거야 원래도 아프니까 아하 있지 내가 이해 못하다는 건 맞아 네 신가 별로 이해 못하겠어 근데 이해할 필요는 없어 뭘 해야 한다 해도 널 그만 아프게 할 수 있다면 그게 내 역할이야 아니야 고스냐 없어 하나도 없어 그냥 모든 게 평소되었으면 된 건데 그냥 내가 이기적이었던 거야 그냥 드디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 너에게 보여주게 됐어 샤우리는 눈 아래로 눈물을 흘러내린다 내가 이기적이었때문에 의문의 물에 오게 한 거야 와 진짜 이거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벌을 받게 된 거야 너도 여기 와서 같이 아프게 됐잖아 난 나약하고 이기적이야 난 그런 사람이야 안돼 읽어보니까 너무 우울하잖아 그래서 난 이 벌을 받기로 했어 난 그런 벌을 받아라도 마땅한 사람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날 한 번 더 샤우리의 어깨를 붙잡았다 이번엔 샤우리 꼭 안아주었다 아 고스나 사유리 난 이기적이여 생각해도 상관없어 니가 날 동아리 부른 건 정말 좋은 일이야 매일 너는 본 것만으로 전혀 정말 좋아 다른 사람들과 친구가 된다면 그건 덤일 뿐이고 하지만 네가 얼마나 생각하는지는 과수평가하지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고스나 사유리 난 앉지 않았다 난 두 팔로 사유리에 앉고 있었지만 사유리의 팔은 그저 옆구리를 붙여있습니다 사유리는 애기에 조용히 울먹이기 시작했다 아니야 이러지마 제발 이러지마 고스나 난 사유리 울먹이면 간신히 말이려갔다 지금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사유리가 아줬으면 하는 건 내가 얼마나 사유리를 생각하느냐다 내가 이기적이여 생각한다면 나도 한 번쯤 이기적이게 해줘야 되는데 맞지않아? 이런! 이런 이 나쁜 주인공 이런 정신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지금 어? 사유리를 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주인공이 누구야 어? 아 나구나 나구나 참 어떤 과정에 어떤 과정이 필요하든 간에 나는 이상한 걸 막고 말 거야 내가 지금 그기만 없앨 거야 내가 뭔가 해줄게 있다면 꼭 말해줘야 해 안 그러면 너 화낼 거니까 난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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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모르겠어 다 무서워 나도 내 감정을 모를 수 있으나 고수? 고통 말고는 느껴지는 감정이 없어 하지만 내 포옹은 진짜 따뜻한 거야 그리고 그것도 진짜 무서워 사유리가 팔에 힘을 푼다 나도 사유리를 도와준다 축제 내일이야 응 재밌을 거야 그치? 응 너랑 끝까지 같이 있어도 되는 거겠지? 으음 아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약속해 응 그 그거 전망적으로 좋을 거 같네 응 새율 눈가를 닦았다 여기 하루종일 있어야 안다면 그럴 수 있어 하필 오늘 다룰 일정이 있다니 역시 약속을 취소해야 아니야 그러지마 제발 그러지마 그러면 진짜 용서 안 할 거야 그러게요 아 이게 어차피 저장해놨어요 네 저장해놨어요 용서 안 할 거야 그래도 거리율이 이거 막 2회차 갔는데 막 어 이번에 다시 하고 싶다 뭐이야 다시 뭐 다른 엔딩 보고 싶어서 한 거 모니카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혹시? 우리집에서 보기로 한 시간이 다 됐고 너만 괜찮으면 우리집에 같이 도와주지 않을래? 재미있을 거 같은데 놀랍게도 사율은 거기로 적었다 미안 오늘 이런 상태는 별로 보기 별로 좋지 않을 거 같다 이해할 수 있겠지? 아 내가 이해해주기 좀 힘들겠지만 최대한 도록해볼게 괜찮아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내일 보자 알겠지? 기다리고 있을게 사율이 사율이와 작별인사를 이게 사율이를 안 골랐으면 사율이 집에 안 갔을 거야 분명히 사율이와 작별인사를 한 뒤에 사율이의 집을 나왔다 집에 돌아온 길에 마음이 상당히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유리가 오는 마당에서 걱정도 좀 그러니까 사율이는 괜찮겠지 내일 분명 즐거운 시간을 보냈텐데 너무 걱정하지 않은 쪽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당장 앞에 있는 일부터 고정해야겠지 집 앞에 다르자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난 놀라고 말았다 유리? 아 다행이네요 일찍 왔네 근데 집이 똑같다 집이 일찍 삐여서 미안해 많이 기다렸어? 아니요 방금 받는걸요 근데 배를 눌러나 아무 대답 없이 걱정된다는 사람이었어요 문자라도 어떻게 되시겠어 니가 운전하시면 좀 더 빨리 집에 갔을텐데 아 그렇네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당연한게 아닌가 싶지만 그냥 딴지 걸지 않기로 했다 어쨌든 들어가자 뭔가 많이 들고 왔네 네 혹시 부탁하신 거 다시 해두셨나요 응 거의 최소한 맞게는 샤워하셔야 할텐데 괜찮을거에요 이런 난 유리를 내 방으로 드렸다 젠장 유리를 들어줘마자 내 방을 둘러봤자 괜스레 불안해졌다 깨끗하네요 아하하 내가 오기전에 다 치워놨으니까 세례심이 깊으시네요 아니 그렇다기보다 내가 오는 방에서 어질러져있으면 상당히 부끄럽지 않겠어? 응 저도 청소는 좋아하니까요 청소 도와드렸을텐데 아 그게 더 부끄럽잖아 잠깐 거긴 보지마 유리가 책상에 서랍을 열유로 하자 나는 역시 유리의 손목을 낳자 했었다 아 죄송해요 생각없이 저도 모르게 그냥 정신을 놓고 있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나 유리의 손목을 놓는다 유리는 마치 손이 잘못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막는 것 마냥 모르니 예 완전히 손목을 놓는다 음 그럼 시작할까 뭘 시작한 작업이잖아 아니 자꾸 이거를 왜 자꾸 이상하게 얘기를 하지 이 주인공 아 네 도와줄 수 임만한 것들을 몇개 생각해봤는데요 장식과 분위기 향상에 도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분위기 향상이라구요 네 조명이라던가 아로마초라던가 오호 그정도까진 생각하는지 몰라는걸 당연한거죠 우리는 문예변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마치 다른 시장공거처럼 하고 싶은걸요 보통은 그냥 궁금해서 찾아온 거겠지만요 아닌 코케크 때문이라도요 전 그런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요 좋지 이게 강렬한 삶이라는걸 또 깜빡했지 뭐야 아 강렬하다고요 그것만 다는 없는거 같아서 나쁜건가요 아니 전혀 니가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인걸 그 그런가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급히기도 하고요 그래 긴장할 필요는 없어 안심해도 돼 안심이라 안심에 도움이 될만한 것도 없을까요 원래는 안심할 때 쓰려고 했던건데요 근데 그래 뭔데 어디보자 유리가 가져온 가방은 뒤진다 유리는 초 몇개랑 나무로 된 긴 원톱 모양의 물채를 꺼낸다 괜한 오래맞에 오는게 사원거라 가방에 넣어둔거에요 원래 선물을 검은 종이로 덮고 초로 교실을 박힐습니다 꽤 멋질 것 같지 않나요 음 분위기 있을거 같은데 근데 그 나무조각은 뭐야 아 이거요 에센스 오일을 공기중에 터뜨리는게 디퓨저에요 혹시 아로마 테라피라고 아시나요 아니 전혀 그라크래요 제가 분위기를 살리는데 자유주를 쓰는 것 중에 하나에요 오일이와 허룩의 종류에 따라 그 말대로 공기중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거든요 온몸으로 느낄 수 있구요 심심안정 긍정에너지 로맨스 회상 등등 꼭 마법같아요 유리가 디퓨저를 되더니 디퓨저 바닥에 있던 스위치를 켠다 얼마지 않지 않아 수증기 한 줄기가 원통 꼭대기에 있는 부분에 있는 자궁구방에 피어오른다 와 향기가 정말 좋은데? 이건 자스민 향수에요 약간 달콤하고 꽃피는 향수 냄새가 나죠 응 정말 그렇네 이번 행사에서 자스민을 쓸거에요 심심안정에도 쓰이거든요 자스민은 감정을 자극하고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심장이 더욱 깊게 뛰기 시작하죠 실을 할 때 딱 맞지 않을까요? 응 정말 그렇군 안네 니가 나보다 잘할테니깐 니 생긴 혜택에 맡길게 유리는 생냥하게 웃는다 분명 이상한 자식이 있는거겠지 유리는 다시 가방을 살피자니 얇은 미루봉 끈 꿀이 몇개를 꺼낸다 그건 뭐야? 어 부탁드린 새 종이를 찾으셨나요? 응 여기있어 종이 잡기 할건 아니구요 여기를 한단에씩 쓸거에요 한 백개정도? 그래? 그걸로 뭐할건데? 리본을 잘라서 눈에다가 다놓으려구요 그 다음 종이를 리본에다가 달아서 커튼처럼 만드는거에요 예쁘겠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길을 끌거구요 그러다보면 더러운 사람들 많으겠죠 그거 정말 창의적인데? 왜케 칭찬을 하니? 니가 이런거까지 잘하는지 몰랐어 유리 그런가요? 말씀하신대로 제가 좀 강렬한 지도죠 지도요 아 강렬할 지도요 후후 유리가 뺨을 불키고 있는다 기분 탓인걸까? 아니면 유리는 불이 있는게 편한걸까? 아니면 자기 취미를 나누는게 즐거운걸까? 여기 마커 있어요 고스나 시 원하시는 글자가 글자를 아무거나 쓰셔도 좋아요 리본을 다 자르고 나면 저도 도와드릴게요 아 그래 우리는 바닥에 있던 장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내 손길치는 깔끔하지 못하니깐 예쁘게 쓰려고 주실수없게 글자들에서 쓰기 시작한다 유리는 빨간 리본 끈꾸리를 원하는 길이만큼 푼다 그리고 가발 속에 굴머니 칼을 꺼낸다 응? 이 자리만큼 암다운 칼이다 옴색 옴색 손잡음에 비해 파도 모양 패턴이 새겨져있다 나름 파랗게 빛난다 보통 주머니 칼은 아니네 꽤나 예쁜걸? 아 저 부끄러워하면 유리가 세상을 피한다 왜? 이상하게 생각하실까봐요 유리 그게 뭐든가에 내가 판단 문제는 아니잖아 똑같은 사람은 없는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면요 응 약속할께 알겠어요 제가 칼을 좋아하거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칼을 좋아하는구나 오오오오 그러이메는 으, 무슨말 하는거지? 희생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아하, 비웃지도 말아주세요 아니 비웃다니, 그냥 니가 너무 긴장한게 웃겨서 그랬어 뭐 확실히 흥미를 느낌만한 거기네 어떻게 보면 너랑 어울린다 어울려요? 응, 뭔가 갈려야 될까? 그럼 그렇고, 정말 멋진 칼인걸? 그쵸 이건, 아, 그렇구나 깜빡했어요, 네 아,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자꾸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유리가 다시 편한 표정을 쓴다 만져보실래요? 응, 나쁠 건 없지 유리가 줄 수 없게 힘잡이를 내 쪽에 향해 칼을 넣는다 난 줄 수가 비버 이리저기 둘러본다 조금 무겁고 매우 튼튼하다 이런 칼을 어디서 구하는 거야? 얼마나 날카로운지 궁금해서 칼 끝으로 검지를 만져보았다 아야 무슨 날씨, 왜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날카로운지를 몰랐어요 진짜 살짝 같아 했건데 이, 이건 제 잘못이에요 미리 경고를 해드렸어야 되는 건데 이 칼은 특히 더 날카로워요 피부를 종이처럼 자릴 수 있어 오오~~~ 오~~~ 아 이런 조그마한 핏방울이 내 팔의 끝을 타고 흘러내냈다 유리는 내 손을 잡고 샴 철悲이 들어왔다 아 유리는 그것을 보고 안전보지 못하고 Mil. 비가 약하다면 그냥 징시오 씹고 아... 아무런 경고도 없이 유리는 내 색깔을 자기. 오오오오오.... 네이버 불 ś assistant 으로 삼힐다... 당연히... 당연히.. 당연한 당연한 은근처치입니다 여러분 예 당연한 은근처치예요 결코 다른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유리혁아 내 색깔 흉감ogo 이거는 이거는 잠깐만 이거는 안 돼 Sigma, 잠깐만. 이건 아냐 절대 착할 생각!! 다들 착할 생각 하세요, 진짜 착하, 착하지 elements 진짜.. 예.. 그 하자! 반창고! 음.. 순간적으로 놀라시지 않아. 범인적으로 숨을 거 뒤로 뺐다. 아! 제발.. 제발 용서해주세요. 생각이 없.. 제발.. 생각이 없었네요. 저는 유리는 고개를 죽인 채 얼굴을 불키고 주셨다. 유리.. 내가 한 짓 중에서 제일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째서 그런 짓을 한 걸까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흐흐흫.. 아니에요.. 저는 착한 생각밖에 안 했어요. 분명히 조금 이상했고 놀라긴 했다. 근데 유리는 도와주곤 한 거잖아. 그렇지? 유리는 내가 조금 감염하고 있는 거 같아. 으.. 유리는 고개를 죽지 않다. 오랫동안 계속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지? 좋아. 이러면 엄청 버겁고 멍청해지신 건 알지만 할 수밖에 없었다. 난 유리의 손을 잡아 검지 손가락 같았다. 어어? 뭐야! 아 이 주인공 진짜 이상하잖아! 이 주인공 이상하잖아! 뭔 소리야, 이거! 이게 지금 뭔 소리야!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뭔 소리야, 이거! 흐흫.. 이거 지금 뭔 소리야! 이게 지금 뭔 소리야! 나도 이해가 안 가네, 이거? 예.. 흐흫.. 지금.. 이거 지금 뭐야, 이거! 예.. 이제 똑같잖아! 와.. 똑같.. 야.. 이거 진짜.. 이야.. 이야.. 이해가 안 되는데? 야.. 주인공 미쳤는데? 누구지? 아, 나구나, 참. 자.. 어쨌든.. 네.. 유리는 내가 본다. 장군단 곳에서 나를 보아라고 보았다. 아하! 이상한 건 지시라고 생각은 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면, 지금 당장 고기는 엄청 무거웠을 것이다. 자신이.. 당신을 전만 이상해하고 싶으나, 유리는 수집게 보았다. 어? 유리가 지금 나보고 이상하다고 한 거야?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반창고는 어디에 도가해 두시나요? 아! 반창고를 진작에 찾아줬어야지! 아, 반창고를 진작에 찾아줬어야 하는 게 신사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뭔가.. 어? 의도가 있어 보여, 딱 봐도. 의도가 있어. 유리.. 어? 여자가 먼저.. 어? 당길 때는 밀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네.. 진짜 조금 배인 거니까.. 아, 봤어요. 피도 멎었는 거야.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굉장히 빠르게 풀렸다. 우리는 각자 할 일을 다시 시작했다. 우리는 칼로.. 일본을 사는 거.. 이거.. 이거.. 지금.. 작업하는 거.. 뒤에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옆.. 그.. 창문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어? 고스나! 니가 이런 애였어? 뭐.. 서로 막.. 손가락.. 이렇게 해주고.. 아, 착한 생각이야. 착한 생각. 착한 생각. 아, 제발. 착한 생각. 아, 잠깐만. 나는 유리가 칼로 리본을 자른 걸 허공에 쳐다보듯 바라봤다. 난 다시 특수집이 계속한다. 이분의 종이를 다 붙인 후에 나랑이 넘어봤다. 이렇게 했던 것보다 훨씬 마음에 든다. 버지인데? 좋은 아이디였어, 유리. 아, 고마워요. 인터넷에서 봤던 거예요. 그럼 당장으로 넘어갈까요? 그렇게 하자. 어떤 걸로 할 건데? 손수막을 만들어 볼까 해요. 그래서 물감을 사달라고 한 거예요. 아, 맞네. 우리가 나한테 사달라고 부탁한 것 중에 하나가 수채화 물감이었다. 물감을 푸는데 물 6컵 정도 필요한데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지. 물 6컵. 금방 갔다 올게. 감사합니다. 더 적어도 될 것 같네요. 물이 많으면 너무 밀색되거든요. 유리의 충고에 따라 큰 유리젓보다는 화장실에 할 수 있는 작은 커피이 나을 거라 생각했을 때 작은 커피 쓰기겠다. 행여나 흘릴까 작은 접시 위에 올려 방으로 올라서 왔다. 유리? 네? 방이 들어와서 유리가 급하게 수매를 내린다. 아무것도 아니야. 너 얼굴이 좀 빨간걸? 너무 덧가려 그런 건 아니지? 아, 아뇨. 하나도 안 더워요. 굉장히 괜찮으니까 이제 물감을 섞어요. 유리는 급하게 하지도록 물감에 물을 휘적시킨다. 생각해봤는데요. 지금 생각해봤는데요. 간단하게 하는 게 제일 눈에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연애 잘하고 있어요. 근데 울리고 말았어요. 유리 말고 이렇게 슬퍼 그라디에이션을 쓰면 어떡하해요? 일출, 낮, 일몰, 밤 을 한 장에 길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른 후에는 뭔가 인형 구간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교실 앞, 보탑, 빅벽에도 걸어놓을 거예요. 괜찮겠는데? 뭐라고 쓸 거야? 음, 비밀로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유리가 미소를 지내면 안다. 그렇다면야. 현상을 펼친 후에 서로에 방해되지 않도록 각자 다른 쪽으로 채식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리가 먼저 필수로 색들을 군데군데 찍어 어느 부분에 어느 세계에 와야 하는지를 먼저 조개됩니다. 이거 완전 초등학교 때 했던 거랑 비슷한데 이 초등학교,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수치하려는 게 기억이 난다. 편안하다. 아, 너무 유치하다면 죄송해요. 아니, 별로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만큼 재밌었다고. 그렇지 않아? 네, 재밌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다행이네요. 유리가 채식된 것을 멈추고 잠깐 생각한다. 저는요? 재밌는 일을 하고 싶으면 굳이 밖에 나가서 뭘 하지 않아도 돼요. 실장은 바로 들어주고 싶지 않네요. 충격이다. 저는 그냥 다른 사람이랑 시간을 보낸 게 좋아요. 그게 정말 간단한 거라고도요. 독서처럼요. 서로 얘기 많이 하자도 생각 없어요. 친구와 옆에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걸요. 제 행복의 조건은 그게 다인 것 같네요. 그래? 나는 유리랑은 다른 점이 있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나도 애니나 게임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행복을 느끼곤 하니까 나도 그런 것 같네. 유리가 성랑하게 웃는다. 이해해 주실 거라 믿었어요. 유리가 몸을 기울여 형습하게 관리해주고 있는 세 분을 집으로 간다. 근데 나도 동식이 문제였어요. 서로에 이거는 노렸어! 이거 남자 주인공 선수네! 야! 이거 움직이는 걸 파악해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걸 봐봐. 이거! 이거! 야! 이건 진짜 선수네! 뿐이네! 이거 남자친구! 남자친구래. 남자! 이거 주인공 뿐이네 완전! 소리를 부딪히고 왔다. 꺄! 미안 미안. 유리가 드리브 빼자. 라돌돌라 번쩍 든다. 혹시 다쳤어? 아니요. 다치진 않았어요. 그냥 좀 놀랐어요. 그게 다예요. 재수님께서 그냥 부탁이 드렸어야 했는데. 이거! 나이가! 이차때될 때는! 다른 이름으로 갈 거야! 이거 골신단이라고 하니까! 쟤가 엄청 나쁜 사람 된 거잖아! 내 자물신 아니야! 앗! 내 얼굴에! 유리의 목.. 얼굴에 물감 엄청 묻었다. 제 얼굴에 뭐라고 묻었나요? 어 실수로 물감 엄청 묻혔네. 앗! 내 자물신이야. 수금 가져올게. 급하게 방.. 날씨가 자동수관 하나를 집어. 따뜻한 물에 적신다. 당황토로 하고 유리 앞에 물을 꼭 받는다. 자 여기! 어우! 이쁘다! 이쁘다! 이럴 때 저장해 주는 거지. 저장해 주는 거지. 자 저장해 놓구요. 자 여기! 유리의.. 유리의 얼굴가 목에 수고를 댔다. 아! 무슨 문제라도 있어? 조금 따뜻했어요. 그런지도 몰랐거든요. 찬물을 쓰고시진 않았어요. 물감을 다 닦아내는 손을 떼려고 했지만 유리 갑자기 내 주목을 잡는다! 이거는! 이것은! 잠깐만요. 에? 조금만 더요. 좋아셔. 뭐가 좋아셔아! 야! 악를 지만히 손을 유리의 목에 댔다. 이지!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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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신고해야돼. 방금 전 에리카 포옥 했잖아 지금. 어? 야! 이거는! 야 진짜 내가 열받네! 네. 유리가 내 눈로 바라본다. 책을 읽을 때 그 강요한 표정을 지닌다. 에리카가 아닌가? 에리카가 아닌가? 잠깐만. 잠시만 누구였지? 아! 사유리! 사유리다! 사유리다! 맞아! 사유리다! 에리카노 누구지? 네 그 강렬한 표정은 진다 시가 혼란에 빠진 것처럼 그리고 반.. 오오! 설마 미신이 오는거지? 아까 어제는 제 자신감의 아로마때보니까 내 손을 잡고 잡은 유리의 부드러운 손길의 팔아 팔에 간지러운 관초본을 낀다. 잠깐만! 저는 유리의 얼굴에 더 가까이 와 안 돼! 안 돼! 아! 유리가 좀 웃을 땐다. 죄송해요. 조금 어지러워서 멍하니 있으셨던건 아니에요. 괜찮아. 이 남자 주인공이 죽이..죽일래네 어 지금 몇명의 여자한테 지금 이러고 있는거야 도대체 이거는 야 이거는 야 이거는 고스나리가 인정을 못하겠다 이거는 유리는 다시 고스를 집어든다. 근데 아까 전부 다 소윤씨가 많이 틀어 틀어졌다. 마치 채식하는데 집중할 수 없다는 것처럼 나는 침묵하고 아무 일 일 일어나지 않는 척한다. 유리를 따라 같이 시키는 척한다. 자 이러면 되겠지? 까만 바늘에 하나의 점들을 별처럼 씌우는 것처럼 마무리했다. 전체 그룹을 봐도 예쁘고 자연스러워 보인다. 생각던 것보다도 잘 됐네요. 자 방송중에는 확인 못합니다. 생각던 것보다 더 잘 됐네요. 잘 나와서 다행이에요. 응 나도 이제 글 쓸거야? 아 아직요. 아직 안 말랐으니까요. 그렇긴 한데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음 여기 두었다가 내일 학교로 가져오시는 쪽이 나을 것 같아요. 글 행사가 시작하기 전에 써도 괜찮으니까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응 괜찮아 다행이네요. 그럼 별생활 할 리는 없는 것 같네요. 휴. 하하 다 끝날서 다행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조금 즐기고 계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틀렸나요? 네! 말씀하세요. 아 아니 그런게 아니라 다 끝낼 수 있었다는 꽤 좋아하실 뿐이야. 그렇군요. 저도 마찬가지에요. 시간 때문에 조금 걷속 접수셨었거든요. 곧 저녁시간이라서요. 아 그럼 이제 가야하는건가? 말은 안했지만 같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음 유리는 잠깐 생각이 잡았다. 더 이상 늦지만 너무 책임감 없어 보일 것 같아서요. 죄송해요. 저도 시간이 너무 더 있었으면 시간이 더 있었으면 했는데 내 잘못이야. 늦어서 미안해. 아니요. 그런거 없으면 지 잘못한 시 아니에요. 그러고 그 연애 끝냈다는게 연애 끝냈다는게 중요한게 아니야. 어 끝냈다는게 중요한거잖아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실망같은거 하면 안되는데 짐을 챙기는 유의 모습이 정말 슬퍼 보인다. 이해가 될 것부터 다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친구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게 그렇게 자주 오는 기회는 아니겠지. 그렇지만 이번엔 마지막 해명은 더 없는데 마지막이야 마지막이라고 유리가 짐을 닦아있는 유리를 대문까지 변경해 주다. 오늘은 초대를 감사해요. 아니야 도움이 되셨다면 그게 다행이지. 혹시 내일 또 가져와야 할게 있다면 말만 해. 그럴게요. 자 그럼 유리가 뭔가 많이 서있다. 그럼 내일 뵐게요. 잠깐만. 아무 생각 없이 물러서였다. 오늘 말이야. 시간이 별로 없다는건 별 수 없지만 그렇다고 다시 몸나갈 것도 없잖아. 니가 원한다면 언제쯤 와도 돼. 아니면 다른 곳을 가든지. 아 미안해. 내가 나가는건 별로라고 했지? 말을 던져 유리가 쉽게 웃는다.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정말 킹하이 고스나씨. 유리가 한발짝 달아오고 내 손을 부드럽게 잡는다. 저기 당신의 그런 모습이 좋아요. 오오. 오오오. 그런 모습이 좋아요. 오오. 그럴 때 어떤 반응을 해줘야되는거지? 내 보라고 하기 전에는? 갑자기 유리가 뒷걸음질 친다. 사유리씨. 에? 그렇지. 보고 있었어. 사유리. 보고 있었어. 그래. 알고 있었다구. 어이 어이. 나는 알고 있었다구. 사유리. 안녕 고스나? 사유리. 방금 그거 내가 생각하는 애헤. 괜찮아 고스나. 나는 그냥 인사로 들린 거니까. 어. 야 안녕하세요 생각해서 가봐야 겠어요 그래 너무 아쉽다 죄송해요 그래도 내 숙제 때 뵐 거니까 괜찮죠 음 물론이지 샤리 걸쳐 본다 그럼 전 내일 뵐게요 이름껄 자리 떠났다 쇼리의 소름 더 준다 사율이 별로 안오고 싶어 하는 줄 아는데 아 그게 그냥 방에 있으려고 했는데 대신 자 내 상장 계속 널 날 괴롭혀서 꼭 내 눈을 확 내고 봤어 그렇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있지 니가 유리한 재미 시간 보내는 거나 얼마나 지낼 수 거라는 거랑 그런 생각하면 정말 행복한데 그렇게 친한 친구가 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샤리의 얼굴은 음물이 시작했다 그게 중요한 건데 왜 난 이렇게 느끼는 걸까 고스나 니가 그런 줄 알으면 난 행복해야 할 텐데 왜 마음 왜 마음이 뒤쪽으로 찢어진 것처럼 아픈 걸까 너무 아파 난 너무 아파 내가 그냥 사라져 버리면 훨씬 나을 텐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샤리 그런말 하지마 그치만 고스나 이런 건 사실인걸 내가 여기 오지 않았다면 내 정정심을 나한테 난비할 이유가 없었잖아 내가 이기적으로 굳이 말할 수도 그럴 필요 없었던 거잖아 모니카가 옳았어 난 그냥 모니카 모니카 뭐라 그랬는데 샤리 전에 말했던 건 진심이야 더 이상 이렇게 나버려주지 않을 거야 니가 생각하는 만큼 어려운 일도 아니고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거야 평생이 걸린다고 해도 난 내 곁에서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할 거야 하지만 샤리의 고개를 돌린다 나 샤리의 어깨에 손을 오히려 안지시킨다 나 너무 무서워 고스나 나 진짜 무서워 샤리 뭐가 무서운 거야 나 아마도 니가 좋아 날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널 좋아하는 게 더 큰 것 같아 아 무서워 그렇지 나쁜 곳이라뇨 저는 이런 대화 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제가 읽어도 열이 받아 죽겠는데 지금 남자 주인공 진짜 진짜 만나면 진짜 현필 듣고 와 진짜 나는 어 주위에 여자 한 명도 없는데 여자 네 명이서 지금 초이스를 하는 게 느껴져요 그런 나쁜 어 나쁜 생각이 느껴진다고 현실 암흐 블랙킬러니 정답 사유리? 사실이잖아 그렇지? 내가 나약해서 널 좋아하게 된 거야 내가 자초한 일이야 고스나 난 내가 죽고 싶으면 네가 좋아 내 마음이 그래 그리고 그리고 그만하면 충분해 사유리 그 이상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난 사유리의 팔을 씌어 내려가 손을 잡는다 내가 널 위한 최선이 뭔지 뭔지 안다고 했잖아 날 아직도 믿어? 말해서 사유리가 끊어진다 내가 내 감정에 이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난 네가 필요한 게 뭔지 알아 그리고 그걸 지금 내게 줄 거야 이거 이거 중요한데? 이거 중요하네 사랑해 하면 끝나는 거잖아 영원한 내 친구야 하면 죽는 거야? 흐흐흐흐 자 이거 잠깐 투표 갈게요 이거 투표 갑니다 잠깐만요 투표 갑니다 여럿 기다려봐요 금방 끝나요 자 30초로 해가지고 어차피 취소할거니까 자 과연 도박으로 아니 근데 도박을 어차피 누가 이기고 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취소할거에요 1번인지 1번이 더 많은지 2번이 더 많은지를 체크하고 싶은 뿐이에요 취소할거에요 아 취소 있지 아니요 이거 취소할수있어 1번이네 이거 바로 취소할수있어요 괜찮아요 취소할수있어요 됐어 됐어요 1번 갑니다 사랑해 널 사랑해 어어 어어 근데 이거 뒤에서 또 유리가 보고있는거 아니야 유리가 또 보고있는거 아니야 지금까지 내 감정가지고 논거에요 나의 칼을 받아라 이 나쁜 곳이나 어 이런거 응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에? 이제 깨달았어 이게 내 진짜 감정이야 그러니까 내가 널 좋아할리가 없어 미리 깨달았어야 했는데 근데 부원들과 시간을 다 같이 보내고 내 새롭게 친구를 사귀고 너랑 시간을 더 보내니까 내 삶에 너만큼 중요한 사이 없다는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내 짐을 같이 짐어주려는거야 이렇게 매일매일 내 곁에 있으면 우리 둘다 행복할수있을거야 고스나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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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왜 힘이 빠지는걸 느꼈는데 왜 이러지 사유리 나 지금 분명 행복해야되는데 이게 가장 행복할 순일걸 생각했었는데 근데 왜 지금도 비구름이 가시질 않지 비구름이 가시질 않아 고스나 왜 괜찮아 사유리 다시 괜찮아지면 시간이 좀 걸릴 뿐이야 그게 얼마나 오래걸리됐나 내 곁에서 같은 길을 걸어줄테니까 중요한건 그거잖아 알았어 믿을게 사유리야 난 천천히 서로를 놓아줍니다 그래서 그럼 내일 축제가 우리 첫데이트가 되는거네 해 무슨소리 하는거야 난 별로 그런생각하고 싶지 않아 난 그래 모든게 평소같았으면 해 우리가 연인사리하고자 말이야 내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 모든게 새롭고 무서워서 이해해 니가 원하지 않는다면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 거기 고스나 사유리가 스팅 밑술을 재밌어 날 바라본다 니가 정말 싶어져도 이게 나한텐 최선인거겠지 에? 사유리가 무슨말하는건지 잘 모르겠다 사유리 이제 널 스프게 한다는거 사유리 이게 널 스프게 한다는거 사유리 이게 널 스프게 한다는거 나도 모르겠어 이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어 너가 날 사랑한다고 했을때 마치 가시가 날 찌르는 듯한 느낌이었어 그래서 널 믿고싶어 그게 최선이라고 하니까 응 맞아 그게 내 약속이니까 그렇게만 하지마 이렇게 샥시찬이 처음이다 우리 서로 사는다는걸 아는데 왜 지금차 사유리의 감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적은 처음이다 이렇게 위로는 해줄 수 있지만 좀 더 나아가야하는건지 아니면 덜한 방법을 써야되는건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모든 모든게 평범하게 돌아올 때까지 같은 부분을 해봐야겠지 이래서 사유리가 하나도 안 바뀌면 좋다고 하는걸까? 네 다음번에 또 2일차 갈거에요 그래도 난 최선을 다할거야 사유리 내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니까 행복한 미래일을 사면은 난 무엇이든 할거다 오늘 축제의 날이다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만큼은 사유리와 함께 학교에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유리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 사유리를 깨우러 집에 개지발을 생각했지만 그건 좀 과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다 축제 중에서 거의 다 끝났겠지 유리랑 내가 친해자에 칠할 선이 말라 있었고 난 절수 없게 그걸 말았다 혹시나 잊어버리지 말라는 의자 운전을 유리가 보냈고 거짓말자 답장을 보냈다 축제에 대해서만인데 조금 웃기긴 하지만 나도 나츠키랑 같은 마음이다 낭송이보다도 사유리랑 유리랑 같이 숙제를 즐길 수 있는게 벌써 마음이 됐든다 물론 모니카가 잘 이끌어진다면 우리 행사도 잘 끝나겠지? 근데 왜 왜 왜 고씨나 니가 제일 일찍 왔어 일찍 와줘서 고마워 그래 적어도 유리하면 이미 왔을거라 생각했었는데 모니카는 작은 책자를 교시한 책장 위에 하나씩 올려놓고 있었다 부원들은 낭송하실 일에 적은 데는 그 책자겠지 나는 결국 인터넷에 아무 시나 하나 차라리 모니카에게 보냈다 나중에 낭송하게 되겠지 사유리랑 같이 안 왔다니 좀 의외다 운 또 늦잔 잤거든 그 바보 이런 날에는 좀 더 진지하게 임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제 세윤이를 말해준 만에 다시 웃 떠오른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냐는 걸 아니까 조칙감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게 편하니까 그렇게 말한거지만 하지만 역시 지적과 시어른게 나왔으려나 아하 조금은 책임감을 가져갔으나 특히 어제 그런 얘기를 나눌 후라 야아 다 알고있어 모니카는 모니카는 막 위행하고 다녀요? 어떻게 알아? 이런 대화를 어떻게 알아? 말이 안되잖아 이런 대화를 어떻게 알아? 우리가 어제 대화를 했다는걸 어떻게 아냐고 걔 지금 목에 빠져라 기대고 있는거 아니야? 그런 얘기? 모니카 너 그거 알고있는거? 당연히 알고있지 일단 난 부장이니까 아니 부장이라고 해서 다 알 수 있는거에요 이거는 스토커감인데 네 더듬었다 나 샤브리가 그 일을 샤브리가 그 일을 그 일을 벌써 얘기했나? 이제 우리는 사기는 사이라고? 아직 얘기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아 난 자세히 모르니까 아 그런건 뭐냐 아마 내 생각보다 내 니 생각보다 자세히 알고 있을걸? 어? 친절한 목소리였지만 웬만하면 소름이 끼친다 그러니까 어 진짜요? 이제 팸플릿 보지 않을래? 진짜 괜찮게 됐거든 엉 그래? 난 첫째게 재밌되는 팸플릿지 하나를 집었다 오 진짜 잘만들었네 이 정도라면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된 동아리라고 생각해냈는걸? 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각 부원들의 CNC가 전문적인 CC처럼 페이지마다 깔끔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나츠키란 이해시는 우리가 연습할 때 발표했으면 쉬었다는걸 알 수 있었다 어어 이게 뭐지? 난 세우리의 시를 페이지로 넘겼다 걔가 연습했던거랑 좀 다른데 내가 읽어본적 없는 내 머리에서 어어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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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어 나 소름 돋았어 어어 내 머리에서 나가줘 어어 널 위한 최선이 뭔지 보여주기 전에 내 머리에서 나가줘 걔가 나 나한테 말한데도 하기 전에 내 머리에서 나가줘 너 얼마나 살았는지 말하기 전에 하지만 씬은 끝나지 않아 단지 멈출 뿐이야 와 뭐야 이거는 어어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어어 이게 뭐지? 간다민이 살려진다 고슨아 무슨 일이야? 아냐 아무것도 이 씬은 지금까지 세우리가 썼던 것과는 씬은 완전히 달랐다 근데 그것보다는 생각이 바뀌었어 세우리 데려갈테니까 어 그래 그럼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 알겠지? 부실을 날았다 너무 부담 갖지는 마 난 그런 말 하는 모니카를 뒤로 하고 더 빠르게 달려나갔다 어어 세우리 뒤에 좀 더 노력해줄 수 있었는데 그래주는 것 일어나는 것 도와주는 것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는데 학교에 같이 갈 때 작은 행동들조차도 세우리 굉장히 행복했었잖아 그리고 어 나 지금 나한테 되게 처음 돌았어 이야 같은걸 어제 세우리한테 얘기했는데 그래서 세우리 두어놨던 거 내가 해주고 싶었던 거였는데 세우리 집에 문이 더 들었다 전화 받지도 않았을 때 반응이 없는 것 점은 예상했다 어제처럼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갔다 사유리 사유리? 진짜 잠택이네 난 참을 삼킨다 할 걸 상상도 못했다 직접 집에 가서 끼운다니 남자친구가 해줄만한 일이긴 하지 어쨌든 맞는 선택인 것 같긴 하다 사유리의 방 앞에서 난 문을 드렸다 사유리? 일어나 바보야 반응이 없다 정말 이런식으로 방에 들어가싶지는 않았는데 진인 아니겠지? 그런걸 생각하실 때는 아니겠지 제발 제발 뜯었다 오 primarily 뭐ㅊ 뭐야 이거 이러고 없다며 어 뭐야 이게 뭐야 안 모일 거야 이게 진짜 일리가 이게 진짜 일리가 없 이건 진짜 이런 모든게 당연히 안정적이라는데 일수가 없어. 아, 그래요? 축제 따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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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율이가 살았은 인생을 비교하면 보장권인생이었는데 근데 채율이가 워낙 하지마요 얘기 할 뻔했어 네 워낙은 건 못했지 아니 이젠 절대로 되돌릴 수 없어 절대로 절대로 절대 절대 와 와 야 나 되게 슬퍼라 지금 어우 어떡해 뭐야 이거 왜 끊긴거야 이거 왜이래 이거 왜이래 이거 왜이래 뭐야 저 뭐야 블록이가 없어 어떻게 된거에요? 어 어 뭐야 뭐야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 잠깐만 여기에 없어 으 으 그게 아니고 원래 같이 다니던 애 있잖아요 지금 방금 죽으네 모니카 널 볼지 설명도 못했어 진짜 오랜만이다 그치 오랜만이네 아지만 일단 작년에 같은 반이었으니까 톡톡하고 예쁘게 생긴 듯이 모니카라는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학생이었다 줄여서 나랑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장소도 될까 그래 그렇게 따뜻한 무섭을 보냅니다 같은건 어떻게 해야 주인일로 여기로 온가 동아리 활동에 쓸 재료 참이야 오는 종이 같은거 있나 아니면 막커펜이라던가 이거 일부러 지금 노린거 같은데 버그 버그 일부러 노린거 맞죠 이거 너 어디 토론을 하지 아 그거라면 사실 토론에 그만뒀어 아 맞다 응 최큰동아리의 봉일에 감당이 안되더라고 예전에 얼마나 받아야 한다니 천재를 어떻게 해야 한다니 뭐야 이거 아니 뭔가 다 스킵이 됐어 애가 그 아이가 없어 어떡해 뭔가 특별한걸 해내는게 낫겠더라고 그럼 어디에 동아리 들어간건데 동아리를 하나씩 만들었거든 그래요? 문예부 말이야 근데 왜 자꾸 지직거려? 문예부? 별로 재미는 없을거 같은데 부원은 몇명이나 있어? 음 아하하 조금 부끄런데 아직 캐면밖에 없어 캐면밖에 없다 다들 지루해보인다고 다들 들어오려고 하잖아 저 뭔가 이해보기도 한데 벌로 지하잖아 모두될 수 있고 독서 작문시 그리고 부원주 한명은 부실에 만화 컬렉션을 법안하고 있고 잠깐 진짜? 응 진짜 웃기지? 맨날 만화라는 문학이라는 여자애야 뭐 물론 틀릴만은 아니 어? 어? 있잖아 부원은 부원이니까 잠깐 방금 예 여자애라고 했지? 흠 저기 곱씨나야 혹시 동아리 어디서 같이 잔종했어? 아 뭐 그렇다면 그렇지 그러면 내 부탁 하나 들어주지 않을래? 들어랄만은 안할테니까 적어도 우리 동아리에 들려주기만 한다면 난 진짜 기쁠거 같다 잠깐만 나 무서워 나 지금 나 지금 진짜 무서워 제발 이거 연애 시뮬레이션이라면서요 왜이렇게 무서워 으응? 뭐 거절 일은 없는거 같다 그리고 모니카 같은 애의 부탁을 어떻게 거절하겠어 그럼 들려보기도 할까? 아 다행이다 이거 알아? 너 진짜 착하네요 그게 그렇게 별로 그럼 갈까? 더 중요해 모니카를 거부할 수 없는 미소에 대해 영혼을 팔았다 모니카를 따라서 계단을 따라 위층으로 올라온다 3학년 교실과 방과 후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매일가 착교에 잘 어여 오지 않는 곳이다 뭔가 좀 이상한데 모오그라카나 화기차게 시뮬레이션을 열었다 뭐야 왜이래 자꾸 그리고 몰래 오는 손님도 한 번 계.. 계고 왔지 네? 이거 왜이래 갑자기 손님이야? 진심이야? 남자를 데려왔어? 그래도 정도가 있지 여자 여자의 여자의 이제 이름이 안 나오네 나츠키 아 자 오케이 어 할말을 잃었다 이 동아리 엄청나게 귀여운 여자들 모였잖아 자 어디보지 근데 얘가 이름으로 표현이 안 돼 여자의 2명으로 여자의 2로 표현 네 그니까 내가 모니카의 남자친구 어? 모니카의 남자친구인거지? 무슨 아니야 아니야 나츠키씨 나츠키 불리기 입가치는 여자애로 처음 보는 것이다 어어 어어? 어째 땐 이쪽은 나츠키 한샤 밝은 친구야 그리고 여기 낫 어? 진짜 무섭다 부부장 유리 만날 수 반가워요 성숙한 분위기를 풍기는 유리는 손실하게 가지고 왔다 지키 같으면 유리엔 많이 피곤할텐데 아 둘 다 만날 수 반가워 모니카치지 내가 고스나이 교실에 들어와서 직접 동아리에 와보라고 데려왔어 굉장하지? 그럼 잠깐 모니카 내가 새 부엌 데리고 올 때 미리 말하려고 했지 말하라고 했지? 내가 알잖아 미안 미안해 그건 잊은거 아닌데 전부 우연히 마주쳐서 그럼 전 차라도 타올까요? 그래 그게 좋겠다 고스나 여긴 앉아 앉아 채쎄 몇 개를 하나에 큰 탁자처럼 붙어놓았다 뭔가 좀 이상해 없어 모니카가 직길 서로 마주 보고를 앉았다 아주 얼추 타간 분위기 수여서 난 모니카 옆자리에 앉는다 여기에 올 예정은 아니었겠지만 너희 집 아빠처럼 편한 일 있어 알겠지? 문예의부의 부엌장으로서 부원들에게 재밌는 동아리를 만들어가야 하는 건 당연한 의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부원이 얼마 없다는게 놀랍네 역시 새 동아리 만든다는 건 어려운 건가 봐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사람들은 아예 새로운 걸 시작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거든 뭔가 지금 되게 이상해 뭔가 인기가 없는 문학이면 더더욱 그렇고 문예의부에서 활동이 재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꽤 공을 더 많이 들여야 해 그래서 학교 축제 같은 중요한 회상들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거고 그러다보면 우리가 졸업하기 전에 동아이들은 꽤 키울 수 있을 거야 그치 나츠키? 뭐 나츠키 아마도 나츠키는 마지막 때 동의한다 이렇게 다른데 같은 고향에 나간단다니 어 말하지마요 예 나츠키의 유리 이 두 명을 찾는데 모니카를 생당한 노력이 있어 그치 유리가 티 세트를 두고 온다 저 쉽게 가사에 차짠 나눠지고 전반 옆에 줄어내놨는다 첫 표면에 교실 차짠 세트 전부 더 좋은 거야? 허락하셨어요 책을 읽을 때 차 한 잔만 게 없으니까요 안그린가요? 아 그 그럴지도 에 그거 기죽지마 유리가 너한테 잘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저도 그저 시편을 돌렸다 전 전 그저 아하 뭐 책을 읽을 때 차를 마실 편은 아니지만 차는 좋아해 다행이네요 근데 제 유리가 희미하게 웃는다 저 국수나 씨는 어떤 책이 있는 거 좋아하세요? 어 그게 처음에 읽은 책이 얼마 없어서 뭐라 할 말이 없는데 만화 반 논담으로 조용히 얽어부린다 나 찍기시 표정이 각자의 활개를 넘친다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거 같은데 끝내 말하지 않는다 별로 책이 있는 쪽은 아닌가 보네요 아 뭐 그래서 지금부터 바꾸면 되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하는가 유리가 스탠미소수자 나를 모르게 말하겠다 너는 어떤 책을 좋아하는데? 저는 첫 장 가장 잘 손가락으로 틀어 유리가 많이 옮는다 전 복잡한 해가를 자신의 영향을 수설대로 좋아하는 편이에요 작가들의 창의력이나 글쏘씨의 감명을 갖고 가거든요 뭔가 지금 무서워 나 어떡해 그런 2국적인 해가에게 좋은 이야기를 그려내는 힘씨도 마찬가지구요 이거 연애씨물 연애씨인데 왜 이렇게 무서워 그러고도 한참이나 좋아하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한다 내성자의 초심한 성격이지로 나왔지만 책에서 대해 좋은 이야기 할 때 눈빛을 보아하니 역시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보다 독서를 좋아하는 것은 보아하니이다 솔직히 좋아하는 장면은 많아요 심리적인 목표가 담긴 이야기에 푹 빠지고는 해요 독자의 선생님의 부족을 고의로 이용해 심기를 듣고 있는 작가의 실력은 놀랐지 않나요? 요즘은 공포물로 자주 읽는 편이긴 하지만 아 나도 공포물 읽어본 적 있어 겨우겨우 나랑 연관질만 한 번 찾아낸다 이러고 가다는 유리는 어 로리를 얘기하는 분 알 뻔했어 아 그럴 것 같아서 유리 내 생각에 따맞는다 그런가요? 급변 생각을 가지고 왔다고 완전히 다른 책으로 날 보내준다가 그런 책은 총에 넘길 수가 없어요 특히 공포물 같은 경우에는 시간보는 과정을 완전히 바꿔고 주니 성격이 아시니까 뭐냐 그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난 공포물 같은 거 싫어 이거 기록 누르면 이상한 거 뜨는 거 아니야? 아닌가? 게임 저장할 수 있나? 저장은 되네요 좋아니까 안 그래 나치키? 먹으라고? 누가 그래? 저번 모일 때 좋은 거 같아 뭐 아니야? 너 거기에 쓰던 이씨가 있던데 제목이 시끄러 그리고 그거 내놔 알았어 알았어 나치키 너는 싫어? 응 가끔 그리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 그냥 멋있어 보여주는 건 걸 쓴다 없어? 싫거든? 나치키 눈을 피한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갈걸? 아직은 별로 자신 없는 과학 나치키 마음을 알 것도 같아요 자기가 쓴 글에 남에게 보여준다는 거다 자신의 문장 문제는 아니거든요 진정한 글찍기 누군가의 글을 쓸 때 나타나요 부자에게 자신의 취약점을 드러내고 손마음 기숙이 있는 것들을 꺼내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해요 유리 너도 글 같은 거 써? 내 걸 먼저 보여주면 나치키도 용기가 나지 않을까요? 유리도 자신로운 게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잠깐 또 마침묵이 논다 좋은 생각이 났어요 이러는 건 어때? 나치키 유리가 궁금한다는 표정은 모니카를 바란다 직접 가짜 집에 와서 씨를 하나 써오는 거야 다음 모니 때까지 가진 씨 여기까지 똑같애? 그럼 모두 공평한 거잖아 음 대만은 그냥 좋은 생각이 들면 음 모니카 씨엠은 아니 맞아요 모두 같이 할 수 있는 한통은 찾아봐야 해요 부부장으로서의 책임도 있고 모두로 그러겠지만 전 동아리를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거예요 게다가 세 불험도 들어왔으니 좋은 발판이 될 것 같네요 동의하시죠 보스나? 잠깐만 문제가 하나 있어 어떤 문제? 세 번 얘기를 도왔으니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 나 아직 동아리에 들어온다고 안 했는데 모니카 와보라고 해서 오긴 했지만 아직 들어온다는 결정 안 했으니까 아직 동아리에 들어온 듯 불러올 거고 그리고 어 모르소 이사해야 된다 그렇게 실망 눈빛을 쳐다본 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지만 죄송해요 전 또 흥 어? 다들 서로 눈치 보고 있다가 모니카가 입을 한다 알았어요 사실을 마실게 했고 나 지금 없죠 사실 말하지마 그게 아 그렇구나 깜짝이야 아직 정규 동아리에 인정받을 때만 하나 인원이 안 됐어 아 네 명이 있어야 해 그리고 세 번을 찾는데 진짜 진짜 오래 시간이 걸렸어 축제에 이익이 오기 전에 세 번을 찾지 못한다면 괜히 하나 감정이 됐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결정되면 그런 눈으로 찾아보면 인정하게 판단을 내릴 수도 없잖아 그렇게 편안해 보이고 그래 시의 몇 펄 쓰는 것만으로도 이 여자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래 좋아야 결정했어 문예부대에 들어갈게 한 명 한 명 표정에서 밝아진다 진짜? 진심이야 고스나? 응 재밌을 것 같다 그렇지? 정말 놀랐잖아요 그냥 이러고 가버렸으면 정말 화냈을 거야 왜 쿠키를 안 구워줘? 저기 그 그 뭐냐 쿠키를 왜 안 구워줘? 먹을 사람이 없어서 안 구워주는 건가? 고스나 나 너무 기뻐 이제 정식동아리가 될 수 있어 이제 진짜 너무 고마워 내가 재밌게 보낼 수 있게 또 최선을 다할게 응 고마워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해도 오늘 뭐 전공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숙제 잊지마 오 실수로운 거 잊지마 다음에 만날 또 공연할 수 있도록 모니카가 날씨 나를 바라본다 고스나 나는 네 시가 기다리는걸? 에헤헤 응 과연 평가의 자국이 어떻게 변하나 내 교실의 실력을 모니카의 뒤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 벌써 부담이 팍박된다 유리가 첫 장식을 쉬운 동안 다른 여자들 배쓰다 그럼 이제 가볼게 그래 그럼 내일 보자 기대된다 그렇게 나는 교실을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돌아온 길에도 내 배 마음은 희망의 손으로 될 생각 나치키 유리 그리고 모니카까지 한명이 없잖아 과연 내 마을 방 공식은 육내으로 도는거 좋아할 수 있을까? 어쩌면 여자애들 중 하나 더 가꿔줄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좋아 어차피 학교란건 최초할 다음에 행운이 따를지 몰라 천..차.. 천리기도 한겹부터 라고 그럼 시부터 써봐야겠지? 아 나 지금 무서워 특별한 시가 해검 되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어봐야지 꿈 깊은 바 난 버려진 창고를 소송이고 있었다 난 날 길을 찾다가 길을 잃었다 난 집에서 가고 싶은 뿐인데 난 천장과 벽이 깊은 어둠에 잠긴 크고 텀빈 방에 도착했다 네 걸음 반대쪽에 반대쪽에 벽이 있든 뭐가 있든 어서 가고 싶어서 빨라진다 갑자기 발밑에 아무것도 느껴지 않는다 알 수 없이 큰 구멍에 발이 들고 만 것이다 따뜻한 물에 빠지기 이전 5초로 나는 긴 시간이 된다 재빨리 어느 쪽이 위쪽인지 아라를 몸을 띄운다 공기가 축축하고 찰라가 내 몸부림은 끊임없이 배라해진다 내 시야 아 뭐야 폐가 벌써 힘들어한다 아 뭐야 나 지금 무서워 전력 불타오르는 편안한 내가 여기 꺼 다 고르겠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제 저걸 도망가지 않았다니 다행이네 도망가지 않았다니 다행 도망가지 않았다니 다행 아 그런것은 하지마 난 한담한 정이라서 저거는 약속을 지켜 정답 문에 불어들어왔다 아마 저기 들어온 사람의 모델을 벗어 소OOSEO joona 저 지켜줘서 그만 맞았으나 그레이» 알았지 않으실 텐데 이렇게 와주시고 저 애가 괜히 남은 어려우는것에 연락 갈수 있는 것은 아닌지 오оловof 무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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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애가 어떤건지 알고 그러는거야? 넌 이 모니카한테 끌려 나갈수야했어 네가 그네 누르는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작qui임하지 않은 publications 여긴 오래 못갈줄 알아 Aff, 왜 저렇게 와 그리고 가렸어 지금 wahrscheinlich 저 가렸어 동시에 말하다가 하얗고 보였다. 만일 또 문약이야. 혼자서 찌뿌내줄 꼬리를 말듯 자기한테 나찍해. 조개 고스네리 씨. 편안한 시절에 가정해야겠죠. 유리는 나찍해 심한 문구선다. 아무튼 일단 저희 부에 들어오셨으니 혹시 이글책 보는데 관심 있으신가요? 글쎄 관심이 있다고 없다고 하지 못하겠네요. 내가 말 뜻이나 일단 동화를 해돋는다 했으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려면 가져야겠지. 자 잠시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원하지 않으시면 제가 말한 건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그 아니야 그게 유리. 난 정말 이 부에 위돈이 되고 싶어. 비록 내가 책을 사오지진 않지만 내가 원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책을 고를 거야. 자 정말인가요? 그렇다면 절 일단 부부장기도 하니까 좋아하시기. 얘가 부부장이었어? 아 그렇구나. 꺼내준다. 초기의 문을 잊지 않게. 그래 좋아하시마는 책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책을 잊지 않다도 주지 않게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해할 거리를 생기니까. 이건 어떻게든 여자를 희가지 못한 거에 비켜지게 될 거니까. 얘네들 캐릭터가 움직임이 좀 생기지 않았어요? 그니까 위아래 움직임이라든가 옆으로 온다든가. 나는 이렇게 뻘치. 같이 가자. 휴. 천천히 읽으셔도 좋아요. 나는 있고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닌 것 같다. 유리는 책의 코를 바꿀 때. 이렇게 어떤 기자들 표정으로 책 읽는 모습이 안 볼래 안 볼 수 없다. 한 번 낮추기는 별장으로 들게 해줬다. 난 잠깐 유리와 알고 있는 책을 표지받다. 난 빌려줬다 책이야 같이 책이다. 그것보다 책의 파일을 봐 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다. 아, 젠장. 내가 자기를 보겠다는 걸 놓친 것 같다. 유리는 알게 보더니 우리 눈떡자가 잠깐 놓쳤던 건 다주셨다. 그러니 그건 책 속으로 유리의 얼굴을 더 파묻게 할 뿐이었다. 미안. 그냥 잠시 넌 놓고 있었어. 뭔가 유리의 기분은 안잡게 만든 것 같은데. 아, 괜찮아요. 눈치 못한 건 제 잘못이니까요. 무슨 일이신가요? 그게 나한테 빌려줘 책, 그치? 네. 몇 군데를 다시 읽고 싶어져서. 다른 이유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없는데. 왜 같은 책 두 번이야 갖고 계시는 거야? 아, 어제 잠시 서점에 들렸다가. 그게 아니라. 그게. 어쩌다보니 두 번을 살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나한테 말하지 않는 게 있겠지만 신경 안 쓰기를 했다. 조만간 꼭 읽기를 시작할게. 좋아요. 한 번 읽기 시작하면 계속 읽게 될 거예요. 스토리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 뭐에 관한 스토리야. 그게. 음. 난 책의 표지에 들어왔다. 자. 마르코프의 초상화. 이거! 마르코. 하. 이거 그. 아닌가? 마르코프의 초상화? 마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르코프의 초상화. 이거 누군가 보고 있다니까 그런 거 아니었어? 인쇄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쇄 시험이 바뀌고 종료했다는 얘기인데요. 거기 같이 사람들이 죄다 피해지지. 아아. 그렇구나. 시험이 점점 나빠졌어. 팔다귀가 잘렸어. 아아. 야아. 이 드릴 스포일러 왔어. 어쨌든 이거에 엄청 푹 빠져있어요. 얘 원래 공포 좋아했는데 왜 잔인한 걸 좋아하게 된 거야? 찾아가는 거에 대해 빠진 게 아니라. 그건 너무. 너무 무거운 스토리 아니야? 뭔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으시나봐요. 곧이나리. 아, 그런 건 아닌데. 이런 거 좋아하게 됐어도. 뭐,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램, 니가 이런 자녀들을 정하고 있었다. 우리는 외견성 수준 많고 겁이 많아오지만 소원을 잘 타는 거야. 그럼 그런 스토리예요. 자신의 인생이 세금 거처럼 스포라고 도저작을 내미는 것과 같죠. 끔찍한 일을 꼭 누군가의 악을 자체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왜 이렇게? 어쨌든 세상 끔찍한 사람들을 가득하고 우리는. 왜 이래? 아니, 자막을 왜 이래? 자막이 왜 이래? 얘, 이거 얘기했던 거 그. 얘기했던 애랑 똑같잖아, 그거. 네, 그런데 갑자기. 어, 뭐야. 무서워. 저 또 이러시다니. 죄송해요. 아니야, 사화지 않아도 돼. 저 잠깐만 지리기 전에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더ie. 게다가... 고거워. 거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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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무섭다 승리를 했다든가 그런건 아니니까 그런가요? 그렇다면 괜찮겠지만 그래도 한가지 알아주시면 해요 책이나 글로 제 생각을 채울 때 제목매 어 뭐야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잊어버린 버릇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상하게 했다면 참아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이 했다면 지금 말씀해주세요 이거 뭔가 있어 내 시간에 별로 적절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그만큼 독서에 열정적이 있다는 거니까 난 그걸 들어주는 거고 거기 문에 부니까 아 그건 맞는 말이네요 그냥 그냥 내가 읽어보면 되는 거잖아 어 뭐야 왜이래 그러실 필요까지 없어요 아 무슨 말이야 책 좀 잠시만 여기 앉아야 되는 거지? 난 유리 필요 없이 앉았다 아 네 괜찮아 조금 불편해 보이는데 그게 죄송해요 불편한게 아니라 단지 누군가 같이 책을 읽은다는게 좋지 않아서요 그래 내가 방해된다거라 그럼 얘기해줘 네 네 어깨놈으로 유리의 전제가 느껴진다는 것 그 딱히 나쁜 것은 아니다 조금 피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편안감 느껴진다 유리는 내 앞에 있다 나는 유리가 세우고 있는게 아니라 그걸 알 수 있다 나는 슬쩍 유리를 바라보았다 유리는 지금 책 대신 다른걸 죄송해요 그냥 저.. 와 진짜 미치겠네 어 어떻게 나 이거 계속 진행할 수 있나 예 어 왜이렇게 무서워 이거 8시부터요 그런가요? 저는 그게 죄송해요 책 잘 가해보았어요 아하 여기 이러면 안되겠지 유리채셍은 없었다 된것 같네요 유리는 소중하게 잘 채소 나 유리의 어깨에 닿는다는건 내.. 내 왼쪽팔이 방해되는 것 같아서 나는 모른 수 있는데 책을 폈다 아 페이지 남겨도 좀 필요한데 이러면 이거는 기록이랑 저장이랑 뭔 차이야? 아 기록은 그 보는거구나 잡았다 아 나는 온팔로 책의 오른쪽을 잡았다 내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유리는 엄지손가락으로 3페이지를 바로 눌렀다 이러고 있으니까 전보다 유리에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든다 굉장히 긴장되는데 유리의 체온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다 괜찮나요? 어? 다음 페이지 아 미안 다른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다시 유리의 얼굴 보자 유리는 멈췄다 내가 어째다 유리야 이렇게까지 됐을까 아 괜찮아요 독수 알차 안해봤다고 하셨죠? 조금 오래 걸리셔도 기다릴게요 이게 마지막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거 대화가 유리의 대사가 아닌데? 저도 기다려주셨으니 음 고마워 읽어나갔다 우리는 내급할 줄 넘기겠다는 말에 다하지 않았다 난 유리가 나보다 먼저 있겠다고 가정하고 페이지를 넘겼다 우린 치밍스에 본 첫 장을 읽었다 혼자 넘기는게 친근한 대가처럼 느껴졌다 나 언제로 부드럽게 페이지를 넘겼다 저기 유리 좀 바보같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중근이 너랑 좀 다문거 같아 어? 뭐라고? 에? 아니에요 이 친구에 전화관념 하나도 없어요 절대 아니야 정말? 그냥 이중근이 말할때 조심하는걸 얘기하는걸 얘기하는거였는데 어? 안녕하세요 아아 그런 얘기였군요 죄송해요 그녀의 다른 점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다른 점? 신경쓰지 마세요 저희 아직 거기까진 알고있으니까 왜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아하하 유리 괜찮아? 에? 읽기 시작했을때 유리가 앉아보지 못하는거 같은데 아프거나 힘좀 쉬어도 돼 내 숨소리가 좀 제 숨소리요? 유리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 신자바탈 손으로 확인하는거 같았다 아 모르고 있었네요 어쨌든 괜찮아요 물좀 마시고 올게요 알아서 무리하지마 자리박차고 일어난 괴신을 뛰쳐나갔다 뛰쳐나갔다? 고슨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거야? 응? 모르겠어 유리가 좀 이상한거 같아서 아무것도 모른다는거지? 응 모르겠어 걱정되는거야? 아니 그런건 아니야 니가 유리한테 아무것도 안했나 물어보는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했는데 여기서 지금 혼자 알아서 했으면서 아무것도 안했어 걱정하지마 난 넌 믿어 바보야 유리는 가끔 이러니까 너무 안놀라오네 알았어 내가 그렇다면 안그런거겠지 그런보다 서로씩 나눠보지않아야래? 응? 유리안가도 남자들 목걸거니까 거의 겨, 겨, 겨씨해도 데리고 왔다 뭔소리야 어? 좀 걸릴거니까 없이 해낸다는건 알고있단 얘기잖아 나는 일어났다 나는 내가 책을 어디까지 이거는 머릿속에 기어튀고 책, 책을 가방에 넣었다 모니카 모니카 어떤건 쉽게 듣겠고 문에 입에 관심이 있다는것도 보여줄게 마냐 안녕 고스나 좋은시간 보내고 있니? 아응 좋게 듣고나 듣기 좋네 그나저나 넌 나씨 심이니까 생명활동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다 동원에 관할 제외할만한게 있다면 언제든지 말해줘 두려워하지 말고 알겠지? 응 새겨둘게 당연히 두렵지 익혀지기까지 가만히 있는게 제일 좋은거 같은데 어쨌거나 지랑씨 나눠볼래? 조금 묶혁하지만 그래야겠어 아하 고참지마 고스나 나도 오늘 조금씩 부끄러운거니까 이런 벽돌 시간 지나면 조금씩 허물어질거야 그럴거같네 나는 모니카에게 내 시를 건네줬다 흠 고스나 읽고 있는건 멋있게 우아였어 되게 은유적이네 내가 그냥 감정에 깊은 시를 쓸지 몰랐어 내가 널 너무 가수평가해 난 모든 사람들이 기대않나게 만드는게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야 그렇게 하면 정말 노력해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드릴 수 있어 그건 고급한데 그건 잘 알겠지만 유리가 이런걸 제일 좋아하는거 알지? 막 이미지가 되고 성질성이 가득한거에요 가끔 유리가 현실화는데 독떠지는거같은 느낌이 들구요 어? 안그랬잖아 뭐 그게 나쁘다는건 아니지만 완전 사람들에게 다녀온거같은 느낌이 든다니까 머릿속에서 너무 많이 시간을 보내서 아마 거기가 가장 유리하는데 이대한 탕미로운 곳일거야 그래서 내가 친절하게 대해주면 걔가 그렇게 행복해 이유로 바로 그걸거야 그런식으로 뭔가 지찍했던 적은 없는거 같은데 분명 사회적인 대화에 굶주려있는걸테니까 너무 강하게 나오더라 막 뭐라하지마 아까처럼 내 생일 너무 자극받은 어딘가 살아도 저 혼자만 이 시간은 가는거 같아 하자 문이 열렸다 유리! 다녀왔습니다 제가 뭐 놓친게 있나요? 아니 없어 뭐 이제 스토리 시에 나눠보기는 시작했지만 에? 벌써요? 늦었어 죄송합니다 차갈핀은 없어 아직 시간 충분하니까 느긋하야되기 괜찮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몸카시에 제시를 가져야겠군요 어쨌든 애씨가 얼굴볼래? 걱정하지만 나는 그렇게 잘쓰는건 아니라 잘쓰는건 아니었어 삼시고는 꽤 자신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대사는 똑같으니까 너무 가있습니다 벽틈 하지만 난 그는 날 보고있지않다 혼란스러워져 난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악다 하지만 내 타버린 눈은 눈은 숨어있다 이 방에 누군가 있었던가 혹시 말하고 있는건가 알메카 단서를 종이 위해수 cnc들 밑으로 빠르게 해결기는 쓰기 그니까 내 귀에 장난을 그치 이거야 광이 구겨지다니 내게로 좁혀온다 내가 마시는 공기가 내 폐까지 가기 전에 없어지고 만다 당황스러웠다 분명히 나가뻔 보고있을까 저기있잖아 그래도 저기있잖아 두려움을 서 야 아래로 못 내려가는데? 아래로 안내려가져요 어떤것 같아? 이거 자유신에 맞나? 히데기 중에는 아추보드잖아 괜찮아 그 시가 되게 유행이거든 단무와추리 사이의 간격이 뭐 절서 원하는 분을 가져오는거 말까 나 심할 수 없는 배가 돼 그 무슨 연관 받을 순가 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요즘도 깨닫는게 있거든 그래서 내 시도 그런 영향을 좀 봐왔어 깨닫는게 있다고 응 뭐라고 할지 잘 모르겠네 무선 무선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겠어 꽤나 강연할 경우에 여전히 다친구심 안을 만나고 싶어 어쨌든 오늘 모니카의 잘못 팁 구글에 박힐 수 있을까 너를 모니카를 수령한다면 우선 진전을 보이긴 힘들어 그냥 씌는대로 나중에 쓰고 나중에 정리해봐 알겠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같은건지 팬에 오래되고 있으면 그냥 큰 잉크 덩어리만 할 수 있겠지? 아 그래요? 자 흐름에 맞겨 이게 오늘의 조언이야 들어주고 고마워 자 나츠킥 로타키 너같은 애를 쓸만시네 그건 너무한데 그 뒤에 저기요 나쁜 행위는 아니었어 시에 어떻게 된 건지않아 이건 넘어갈게요 이제 넘어갈게요 독수인 원숭이는 올라탄다 귀뚜미 남인 뜬다 나는 경쟁 이거는 아까 그거잖아 얘한테는 아무런 감정을 주지 않았으니까 바뀌지 않았나보다 음 아무 뭐 안좋아할거라고 했지? 괜찮은데 안 내려가졌어요 그것도 안 내려가졌어요 안 내려가졌어요 뭐? 그냥 솔직하게 말해 내가 왜 저한테 아직까지 확신하는거야? 음 왜냐면 우리도 학교에 있는 사람들 다 그 복잡하게 쏘야될 생각하니까 이건 그대로 넘어갈게요 알았어 알았어 이제 넘어가 유리 얘가 제일 불안하긴 해 우수하네요 especially 아직까지 Dolay 정의 계산 조 저도 대 예 Как 2 2 맵 무 를 보이시고 온다 좀 있어 담아 쥐는 그 안에 있죠 왜 시작하자 이거는 일단은 넘어갈게요 이제 다 읽었던 거니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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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니가 마신다 기달의 유령 흘레니 머리카락이 흐린 깍빛 말에 빛나는 유형을 정한가 보다 세월의 힘은 이겨 마저 하나도 워낙 감금 이래 제격 겨우 청소 청약하게 받기 때 마사 서둘면 유형한다 성의 가게 성생게 마신다 거부입합니다 깜빡하셨다 그것도 안내려가져요 예 안내려가져요 으 근데 오래 걸려서 으 야 무섭다 일단은 이제 그냥 읽는거 너무 가만있습니다 이제 야 뭔가 일러스트 그...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얘가 왜 이렇게 많이 불키고 있지? 원래 불키고 있었나? 야 이 와중에 동점입니다 지금 가만하고 대한민국 동점됐습니다 자...돌... 누가 더 힘든 일이었다 저렇게 평련한 내 극식이 희니역을 평가받는 꼴이라니 자리해 주려고 한다지만 내가 봐도 내신의 단위 입시엠은 아무튼 낯설 수준이었다 둘은 저기서 서울시에 결혼하였다 둘은 저기서 서울시에 결혼하였다 나치긴 한데 일단 눈썹을 지킬고 무서울 수 있는다 단어 선택이 왜 이래? 에? 어 방금 무슨 말 하셨나요? 아무것도 아니야 나치게 제가 타는 은하 이거는 그때도 너무 맛있습니다 아까 읽었다 보니까 자아 자아 에? 한국에 이겨야죠 응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모니카가 좋아했어 그리고 고스나도 그러니까 내 친구의 너의 얘기는 해주시죠 우선 그리고 고스나도 제가 제 친구의 너의 얘기들 그리고 고스나도 제 친구 좋아한다 했죠 그리고 굉장히 또 제 친구한테 많이 알려주셨어요 어 에? 그런게 첫날 내 주어 더 좋아했는데 내 주어 더 좋아했는데 어떻게 알아? 저는 아뇨 으으 그치 그거 알아? 나는 오천노코스네가 나타나고 나서 와보같은 가슴 다 읽었던 거니까 뭐야? 뭐야 왜이래? 왜이래 왜이래 갑자기 잠시만 보라? 갑자기 왜이래? 갑자기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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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사이할 정도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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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거야 뭐야 어떻게 된거야 이거 유리를 골라야 돼 나를 나 스킬을 골라야 돼 어 몰라 아까 유리 골랐을 때 유리 왜 유리 안 골라져 얘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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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버그가 아닌데 노린건데 예 쟤도 어디까지 그 우리가 이렇게 나와있는 것이 나올거야 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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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때 내 어우 이거 무섭다 무섭어 뛰어왔다 이런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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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수도 고스나씨 저 싫어하지 마세요 제발요 전 이런 사람 아니에요 오늘 뭔가 잘못된 이거 연애 시뮬레이션 맞죠 왜이렇게 무서워 아 아 카마도씨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유니스 타임 어 무서워 그냥 내가 여기 없었으면 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유리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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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이래 이거는 이제 관계없어 이거 해피엔딩도 있어요? 아우 진짜 왜이렇게 무섭냐 네 싹짝붓었다 나이 뭐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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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의 일은 저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이런 일을 할 수도 없는데 뭔가 대가 어떻게 됐었나봐요 이성적 행동이 아니고 글쎄요 저뿐만이야 나시키씨도 유리 내가 이렇게 지어왔서 사회전지대국도 너무 가치않아야 돼 비록 내가 여기 오지마 작게 안하지만 처음엔 시위를 나눠본거라 저도 예매해지었나봐 근데 그렇다고 널 색깔이 있는거 아니야 브로이드가 안에서 되니까 상하잖아 우대 야 너무 행복해져요 당신이 이렇게 심해 이해심 깊은 삶이라는게 너무 좋아요 아우 그렇겠네요 이상한 소리 했나요 이거 일주일에 한 번 시켜야겠다 네 모니카 봤어? 아 아니 못봤는데 어디나 공열대 처음인데 하아 못봤는데 응 대안하지 않네 마법관계하지만 좀 걱정되네 어떻게 보는거야 저기 머스키 어젝에 대해선 정말 세게 듣고싶어요 제가 다 진심이 아니에요 자주 가도록 할게 그리고 운세하는거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어? 니가 아무것도 아니었어 나 이거 왜 이렇게 무섭지? 이 자막 하나가다가 쫌 하나도 기억이 안난대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이래왜이래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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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니 알려주지 마요 알려주지 마요 네 어 뭐야 방금쯤 봤어요? 어우 깜짝이야 아 잊으라구 아 그렇구나 어 일단은 오케이 일단은 자막은 다 읽어봤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오오오오오오 어 그런가? 아닌데? 아닌데? 봤는데? 네 봤는데? 그 전에 차를 내어도 될까요? 그래 좋아 먹어요 뭐 좋아 윤희 복장을 왔다 응 아 주전자 좀 건네주시겠어요? 그만 다녀올게요 어우 무서워 나 지금 무서워 나 지금 무서워 나 지금 글씨 읽으면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어 내가 잘못 봤나? 아 아 아 아 어 아니요 지금 열 수화 다 풀고 있긴 한데 왜 어 무서워 씁 누군가 자신이 치 치아 사이로 스물되지 누가 다친건가? 나는 쑥쑥쑥쑥 유리? 어 뭐야 왜 이렇게 다쳤어 아 왜 이렇게 다쳤어 왜이래 왜이래 어...잠깐만... 대사! 대사 봤어요! 오늘은 바닥에 앉는게 어때요? 바닥에 앉는다고? 괜찮아요. 되게 나빠서 관리하는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아... 가져왔다... 잘 보이는데? 부주의에... 아 진짜요? 두고 결국에 더 집착이 됐다... 이거 이거 이거... 그러네... 오...이것까진 괜찮은데? 힐링게임이라니... 저 방금... 저 방금... 어...음... 고씨나씨 미비한... 그런 짓 하지 말아주겠는데... 저...저 더는 고씨나씨... 갑자기... 왜이래 왜이래... 갑자기 왜이래... 왜이래... 블록이 하고싶어... 왜이래... 블록이 하고싶어... 갑자기... 어 무서워... 뭐야 얘... 얘 뭐야... 뭐야... 눈 왜이래... 눈...눈이 왜이래... 눈...눈...눈... 눈 왜이래... 어...그렇게 보지마... 어...어...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어...나 지금...무서워... 나 지금... 어... 무섭잖아요 지금... 어...논래다... 배고...배고가...예예... 어... 야...유리부터 봐야겠다... 어... 야...유리부터 봐야겠다... 화면이 깨져서 안보인다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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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레바퀴... 도는 수레바퀴 돌아가는 악셀... 끊임없이 캡스되는 볼트머리... 즉선기어박스... 떨어지는 하는 일곱개의... 신성음할 때... 정밖혀... 있는 배... 이세계로 가는 포털... 구근근에... 묶인 얇은 끈... 찌어진 마군... 곡선... 기어박스... 커져가는 우주... 만물로 돌아가는 토니바퀴... 흘러가는 시간... 신의 존재 탁 트인 곳에서 하는 수영... 물에서 따져가는... 피로쓴... 기도 시간을 먹는... 밴들과 사람들의 눈으로 쓰인... 기도... 모든 사람이 눈을 깨는 실... 어... 신성한 말뚝의... 반화경... 기하국적 비하국밥스... 터져나는... 하늘에... 신이 존재하지 않다고 말하는 신... 6차원의 도는... 시계바퀴... 40개의 통니바퀴와... 툭닥거리는 시계... 흥성이 한번 자전할 때마다... 1초가 지나가는 시계... 이 시계가 전벗되어 있는... 배에 존재해 시계... 만화경에... 피... 자식의... 순이바퀴에 있는... 하늘에 있는... 시간을... 먹는... 기도와... 탁 트인 곳이 넘어가는... 엽박스... 숨쉬는... 볼트 머리... 숨쉬는... 배... 숨쉬는... 숨쉬는... 피... 숨쉬는... 실바퀴... 어어... 너 무서워... 유리야... 유리 너 무서워... 나 치킨 먼저 가구... 얘는... 최대한 그...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건... 거미... 이건... 맞네... 이건 별로 없네... 야... 나츠키가 만약에 있었으면은... 음... 아... 내려보라구요... 알겠어요... 안 그래도... 내려보고 있어요... 계속... 이제... 모니카 밖에 없잖아... 모니카는 다 알고 있는거 같애... 신인거 같애... 싫은데... 어쩔 수 없는거 같애... 니가 유리랑 있는게... 점점 위험해지고 있는거 같다... 유리 모르겠는데... 너랑 있을 때만... 막 흥분하는거 같다...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유리가 너무 흥분하면... 숨을 곳에서 살았어... 주머니가... 아... 그렇구나... 에이... 아... 플래시 있는것처럼 매일 다른칼로 가... 하아... 그렇구나... 어어... 저장해줘... 바퀴가 압니다... 압니다... 지금... 압니다... 이거 뭐야... 저거 오빠 이거는 똑같죠? 개일 지우래! 뭐야! 오 나 지금 소름들났어 아 그렇구나 왜이래 왜이래 왜이래왜이래왜이래왜이래 이거 연애게임이라면서요 나 완전 속았어 이거 얘 눌러야되는거야? 이거 읽어봐야되요? 읽어봐야돼? 나 오늘 처음 F불 글어봤어요 정말 흥분되더라구요 아 아 미치겠네 왜왜왜이거 이거 왜이래 마우스는 왜이래 그냥 읽지않았으면 좋아 예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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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래요? 아 진짜요? 아 싫어 아 진짜 야 근데 뭔가 중독성이 있다 네 뭔가 중독성이 있다 야 야 이거 뭐 야 이건 이제 글 못 읽겠어 무서워가지고 어 어 아니요 아니요 난 처음에 이거 연애게임인줄 알고 되게 막 글 하나하나 되게 사랑스럽게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브금이 왜이렇게 그러네 느리네 으 으 으 으 으 야 잠깐만 나 이거 되게 기대하면서 아무것도 안봤단 말이야 유튜브로 유튜브로 한번 볼까 하다가 되게 그냥 처음 해보는게 좋을것 같아가지고 유튜브도 안보고 지금 예 유튜브도 안보고 지금 처음 플레이하는건데 지금 왜이렇게 무서워요? 네 아 진짜요? 이거 일부러 노린거 같은데 지금 유리가 이거 일부러 노린거 같은데 봐봐 아 무서워 어 어 아니 뭐 뭔 아우 하지마 진짜 아우 진짜 이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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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러지마 진짜 이러지마 뭐야 뭐야 왜 눈에서 왜 피가 나와 뭐야 왜 눈에서 왜 피가 나와 아 아 왜이래요 아우 왜이래 이거 아 무서워 나 이제 대 자막 못있겠어 이제 무서워가지고 판단을 판단을 뭐야 왜 갑자기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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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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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였어 어 뭐야 제발제발 뭐 이렇게 내가 뭔소리야 안 돼 읽지말라는건가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 저거 20도 차이 지금 1111111111111야 얘는 계속 왜 나츠키는 왜 잊어버려 어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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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무서워 나 지금 이 게임이 지금 2회차 됐는데 되게 무서워졌어 어우 나 지금 이 잠은 못있겠어 무서워 지금 뭐가 평온해요 지금 나 지금 심각한데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 있을 때 이 게임할걸 나 혼자 있을 때 이 게임하니까 더 무섭네 이거 네 아우 젠장 아우 젠장 뭐야 왜 우리 둘하고 양속 있대 이야 하하 하지마 유리야 아까 그 유리를 골랐다고 이렇게 된거야? 아 아까 얘기했던 것 똑같잖아 뭐지? 아까랑 얘기했던 것 똑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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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루프인가? 뭐야? 방금 흰자 보였어요? 야 어 무서워 아 그래요 네 네 어흐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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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지마 야 진짜 하지마 야 그러지마 진짜 하지마 진짜 그런지마 제발 혹시 아 안돼 어 하지마 제발 하지마 쉬지마 가 그냥 도망가 도망가 제발 그냥 도망가면 안돼 도망가 도망가 제발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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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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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보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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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잖아요 아 그러지마 그런 말 하지마 화면 보이잖아요 그런 말 하지마 아니 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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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되고 있잖아 방송 제대로 되고 있는데 왜 왜 왜이래 왜이래 잠깐만 오지마 하지마 누구야 누구 누구야 누구야 어디있어 뭐야 왜 얘가 왜이렇게 몸속으로 뭐야 이거 뭐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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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욕을 해 뭐 뭐뭐 얘기하는거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 뭔 소리야 아우 나 무서워 죽겠네 아 나 유리는 보기싫어 근데 유리 봐야되잖아 유리부리 첫번째 부르자 차라리 아 진짜 아 진짜 무서워 아 엄마 엄마 아 엄마 엄마 있을때 할걸 아 진짜 아 뭐야 뭐라고 이거 아 뭐야 뭐야 아 어어어어 아 아 그런你在 들어서 오지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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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had 하지마 아 하 어엏 어 아 어 뭐야 나 치킨 떠 얘는 그대로 할 그대로 될 거야 얘는 다 배드 엔딩이라고? 안 돼 그러면 깨졌는데? 어 뭐야 왜 이래 왜 이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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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왜 갑자기 모니카 아 왜 이래 이것도 얘 뭐야 튕겼는데? 뭐야 얘 아니요야 이거 뭐야 얘 모두 다 가짜야 뭔 소리야 갑자기 어 제발 어 야 무서워 나 지금 어 무서워 나 지금 어 제발 어 제발 뭐 뭐야구? 어 제발 아 잠깐만 나 진짜 무서워 뭐야 야 아니 그게 아니고 얘 욕을 해 어 뭐야 왜 이래 모니카 여와되니까 모니카를 고르자 모니카를 고르자 다행이겠지 어 뭐야 왜 욕해 왜 이래 어 그쪽이 왜 이래왜 이래 어 뭐야 왜 이래 방 말이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왜 이래왜 왜이래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우 왜이래 진짜어어어. 하지마아 진짜. 하지마아 진짜. 너 너 피..아아 필요. 너 필요없어. 유리아 너 진짜 아유 안돼 진짜. 아우 뭐야아. 왜 말이 왜 이렇게 거칠어졌어. 아, 그러지마. 아, 처음 이미지랑 완전 다르잖아. 아, 제발. 아, 하지마. 진짜 이런말 하면 안되지! 이거 아니라고 얘기되.. 아니라고 할꺼야. 오오오오오오오오... 왜이래, 왜이래. 아... 아 뭐야아 아 뭐야아 이거 미친거 아냐? 아 연애게임이라면서요 이거 스킵어떻게여? 네 스킵어떻게여? 아 넘기기? 넘기기에도 끝이 없는데? 뭐야 얘가 점점 히퍼러져가고 있잖아 야 하필 얘 베드헨델스탱을 올랐지? 뭐야아 베드헷 야 이거 계속 누르고만 누르고 있었으면 큰일날뻔했네 아 끝난거에요? 뭐 축제날이야 지금 이정도로 시켜 아 진짜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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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두 명 다 제거가 된거야? 뭐야 왜 두개 두 명 다 제거가 된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왜이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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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엣 어후잣깐만 무서워 나 지금 네에에에에에rr 네네네네에에에엣 채팅위래에 읽고있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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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에 앗 아우 그죠, 공게임이죠 씨 자왕 아아 어우 어?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맘에 안들어 쓰러줄게 했어 아아 아아 그렇구나 아 뭐야 왜그래 아 아 그러지마 그러지마 아 진짜 아우 그러지마 나 이거 해피엔딩 보려고 나중에 한번 더 할겁니다 아 아 아 아 진짜요? 아우 무서워 해피엔딩 따위 없다고요? 아 아 뭐야 근데 이 와중에 일러스트는 예쁘다 음 아우 젠장 아우 진짜 아니이 아니 생각해보니까 어이가 없네 아뇨 지금 봐요 제가 지금 여기 뭐라고 제가 봐요 지금 현실솔로이신 분들 대리만족할 수 있는 방송이라고 했는데 뭐 이거 이거는 뭐 그냥 흐흑 흐흑 아 흐흑 흐흑 흐흑흐흑 아니 뭐 대리만족은 가능했는데 현실솔로이신 분들 아 아 아 뭔소리야 난 기록을 안열건데 블록이 가능한가? 블록이 없잖아 슬로우를 들어왔다가 흐흑 아 젠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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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하지마 얘기하지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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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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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고백 필요없어 아 이것밖에 없잖아 아 진짜 아 아 아 그래요? 아 아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썸네일 완전 망했네 네 뭐니카 뭐 어쩌고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뮬레이션이라고 해놓고 이거 현실 솔로분들 다 죄송해서 어떻게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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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이거 방송하고있다! 어떻게 알았지! 그러지마아! 그러지마아 진짜 아 그러지마 어 잠깐만아 왜이래 아 이런 뭐야 여기서 너희들 채팅을 볼 수 없을때 어 야 어떻게해 어 뭐 어 방경이 일단 어떻게 알아 어 하지마아 진짜 아니잖아 너 이렇게 귀여운 애잖아 아 그렇구나 아 뭐야 뭐 뭐할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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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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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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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짝이야 놀랬다 아 놀랬네 아 진짜 놀랬네 아 진짜 하지마 진짜 하지마 진짜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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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무것도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그냥 그대로 있어 하지마 하지마 너 지금 내 말 읽었다고 해가지고 얘기하지마 하지마 진짜 네? 뭐라구요? 네 스팀 네 어떻게 들어가요? 어 아 무서워 네 네 게임 끄면 안되잖아요 에 두근두근 문예부 관리 들어와서 로컬파일보기 알아요 이거 잠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 그래요?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나 뭘 뭘 해야돼 아 이거 악인대찐 얘기하는게 지금 더 무서워 응 그러면은 왜 껏어? 다시 켜지는거 아냐 알아서? 네 껏어요 그거 다시 켜요? 잠깐만 잠깐만 아니 뭐야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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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껐다 켰는데 왜 이렇게 있어 뭐야 왜 어 어떻게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아 아 그렇구나 이제 이제 한번 지워볼까요? 한번 지워볼까요? 잠깐만요 기다려봐요 아 무서워 아직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나 지금 되게 무서우니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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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도우 캡처 잠깐 할게요 잠깐 기다려봐요 잠시만 기다려 잠시만 기다려봐요 윈도우 캡처 잠깐 켤께요 잠깐 기다려요 잠깐 기다려요 어 나 무서워 나 지금 네 자 이제 윈도우 캡처 켰어요 어 못자겠어요 오늘 못자 것 같은데 네 자 이제 윈도우 캡처 켰어요 그러지마 부러워 죽겠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야되요? 알려줘요 맨위 캐릭터 모니카밖에 안남았네? 이거 삭제하면 되요? 지우기? 삭제? 했어요 이쁜 캐릭터 하얀 아 알아요 뭐야 검색하잖아 아 이거 잠깐만 다시 이거 다시 다시 잠깐 기다려봐요 잠깐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아 나 지금 무서우니까 다시 했어 다시 했어 다시 했어 다시 했어 다시 했어 다시 했어 아니 잠깐만 다시 다시 뭔 소리야 끝났어? 아 이러지마 잘가 끝 끝 끝 끝 끝 왜 안 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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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지마 진짜 하지마 뒤에 더 있다니 아 나 이거 혼자 자야 된단 말이야 아 어떡해 무서워 아 아 스트리밍 끝냈다니 저희도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야 이거는 대놓고 대놓고 공포게임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무섭다 야 대놓고 공포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공포게임이라는 걸 인지하고 게임하는 거니까 그나마 그나마 괜찮은데 이거는 난 연애게임인 줄 알았다고 현실 솔로분들 오라고 한 거라고 현실 솔로분들 두 번 죽이는 거잖아 지금 아 아 그래요 아 어 난 문예부를 사랑해 그렇다면 산다면 그렇다면 뭔 소리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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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잖아 모니카가 없어 모니카 모니카가 없어 아니 모니카가 없다니까요 모니카 없이 플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제가 보자 아아 오케이 넘기기 해볼게 어 넘기기가 안 돼 넘기기가 안 돼 넘기기가 안 돼 오케이 빨리 누리 갑니다 아뇨 이게 넘기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일단은 최대한 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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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 오늘 다 끝낼 거야 나 이거 지금 두 번 못하겠어 네 안녕 오케이 오케이 오랜만이야 사유리 귀엽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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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돌아왔다고 없었는데 어 뭐야 아 이거 연애 연애게임 아니잖아 나 이거 왜 이렇게 나 기분 좋게 읽었지? 나 입꼬리가 진짜 천장 천장을 막 생천할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예 지금 한쪽 심장이 좋아가지고 한쪽 심장이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인데 한쪽 심장도 지금 어 넌 이제 너 유리 싫어 너 싫어 진짜 유리야 너 싫어 하지마요 이제 안쇼글꺼야 이제 안쇼글꺼야 이제 안쇼글꺼야 아 이거 미연실줄 알고 이게 뭐야 이거 이제 미연 진짜 미연실 소개해드릴까요 자체가 무서워 이제 아 알겠어요 자 잘자요 아 이거는 뭐 지금 네 근데 이제 부장이 없으니까 얘 이야기가 다른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거 그대로 올라가면은 심이 걸려가지고 유튜브도 안올라가겠다 저기 모자이크라든가 이런거 해야겠다 욕같은건 올라가도 되나 올라가도 되겠지 아 근데 내가 욕을 아닌거니까 네 아 그... 그거 해야될거에요 아 그래요? 어 그래... 그럼 그러면 될거 같아요 네 어 그래... 그럼 그러면 될거 같아요 어 그니까 어 나 이렇게 아니... 이렇게 귀여운 애가 그런 취미를 아직 안 끝난거 같애 지금 그 다시 살려둔거 보니까 이걸 또 더 더 하라고 더 있을거니까 알고 있었대 모니카를 없애... 아니.. 왜에에어엥 그런 말 하지마..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왜 모니카 없애줘 고맙다 그래 난 다시도 살려줄 수 있어 모니카 아 그러지마 진짜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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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리 미안해. 뭔 소리야. 또. 아 그러지마. 뭐야 하지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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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예. 아 알겠습니다. 잘 자요. 아우 아우 무서워. 하지마 진짜 아 진짜 하지마 아 예 엄청 무서워요 지금 아 끝난거에요? 잘 들려요? 아 그래요 오늘은 아 젠장 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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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때 할걸 아 이것도 갑자기 뭐 나오는거 아니겠지? 큰일났네 내 손에 있는 포엠과 저와 너 아 이거 참 아 진짜 아 이걸 아는 일을 싫어 아 제가 캠을 키고 만약에 방송했었으면은 아 지금 눈물이 나왔거든요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귀여운거 하지마 끝난거에요? 진짜 끝난거 맞죠? 뭐야 왜 하나씩 제거되고 있어 뭐야 왜 하나씩 제거되고 있어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이거랑 관계없는가 본데 이건 없애버려야겠다 아니 아니 뭔가 없어지는거를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없어지진 않네 아 아 아 무서워 다음에 친구들한테 추천해줘야지 아 아 이제야 깨달았어 문예부는 정말 행복이라고 찾을 수 없는 곳이었어 마지막까지 순수한 마음을 끔찍한 현실을 만들어 보여줄 뿐이었지 우리 세계는 그 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거든 내 친구들이 내가 겪은 지옥같은 게임을 담은 얻게 겪게 할 수는 없어 시간이 있을 때 말할게 고마워 내 꿈을 이뤄줘서 부원들 모두 와 친구가 되어줘서 무엇보다 내 문예부의 부원이 되어줘서 고마워 아 모니카가 어머 이거 시작 안되는거야? 안돼 게임을 재결제 해달래요 나 머리 아파 죽겠다 어 어디ia 어 그러지마 그러지마 진짜 아 strings 그게 아 무슨 무슨 refuse acho 무슨 य 감사합니다.